부금진은 듣고만 있었다. 호호 나의 아버님이 과이신 부족의 장로였기 때문에 일은 꽤나 쉬웠어. 부금진은 문득 물었다. 왜 여리표에게 접근한 거지. 표상하는 머리칼을 한 손으로 쓰다듬어 올리며 말했다. 신산 제갈사란 사람이 양모님께 여진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어. 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으므로 양모님이 나를 적임자로 알고 보내신 거야. 신산 제갈사. 어느 한순간 부금진의 가슴 한 구석에서 차가운 한기가 치밀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움켜쥐었다. 동시에 과거 8살 때 목격했던 보아서는 안될 장면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부금진의 눈썹이 부르르 격렬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래서 여진의 동태를 파악했느냐. 그랬지. 어떤 내용이지. 그 바람에 아버님은 여리표에게 죽고 나는 여리표를 죽인 후 탈출했었어. 무슨 일이지. 표상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득 부금진은 괴소를 흘렸다. 후후 나에게까지도 비밀이란 말인가. 미안해 수영. 표상하는 부금진이 말이 없자 눈치를 보았다. 수영 화났어. 아니. 표상하는 약간 안심한 듯이 말했다. 7일 전 여리표와 내가 과의심부로 왔을 때 조군한 나의 실수로 인해 정체가 발각되었어. 표상하는 부금진이 말이 없자 잠시 눈치를 보다가 물었다. 부대인님은 안녕하시고. 부금진은 피식 웃었다. 나도 아버님을 못 뵌지 꽤 오래다. 양모님께서는 가끔 부대인님 얘기를 하셔. 부금진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내 앞에서 어머님 얘기를 꺼내지 마라. 어머니 이야기만 들어도 나는 증오의 불길이 일어난다. 표상하는 한숨을 쉬었다. 하나 그녀는 부금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침묵하자 부금진은 담담히 말했다. 상하 상처가 치료되는 대로 이곳을 떠나라. 나는 용대인님이 너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에 표상하는 약간의 원망기가 감도는 눈으로 부금진을 응시했다. 하나 부금진의 얼굴은 석양 아래서 굳어져 있을 뿐이었다. 표상하와 부금진 장미린. 과연 그들의 관계는 정녕 신비스러운 일이다. 70. 이틀 후 장철린 일행은 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산이 나타났다. 80. 탈목산 탈목산은 험준했다. 멀리 상기슭을 따라 길게 뻗은 성벽이 보였다. 산세를 따라 펼쳐진 흑사진해가 기어가는 듯한 성벽은 천연의 요새라 할만했다. 장철린은 멀리 바라보이는 성을 보며 내심 중얼거렸다. 80. 저곳이 바로 망남 몽고의 영웅인다란 애에 본거지. 과연 위용이 놀랐구나. 일단 그들은 그곳에서 대열을 멈추었다. 80. 이때 상기슬그로부터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십여 귀의 입마가 그들을 향해 질주해왔다. 그들은 전형적인 몽고병사의 복장이었다. 80. 그들은 장철린 대열에 앞산 장쯤 거리에서 멈추었다. 어느 분이 용백군 대인이시오. 그들 중 우람한 체격의 장년인이 우렁찬 음성으로 물었다. 80. 장철린은 가마의 주령을 들추며 말했다. 계묵 그를 데려와라. 80. 네. 형님. 80. 왕계묵은 잠시 후 그들 중 우두머리인 장년인을 데려왔다. 내가 용백군이다. 임단한 족장께서 보냈는가. 80. 몽고병사는 처음 위험있는 고자세를 보이다가 장철린의 눈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압도감을 느꼈다. 80. 예 그렇습니다. 응 안내해 봐오. 80. 하나 병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대족장께서는 용대인님 외에 두 분만 불러오시라고 하셨습니다. 80. 그 말에 왕계묵이 눈썹을 꿈틀거리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대족장님의 명입니다. 80. 왕계묵은 노가를 터뜨렸다. 임단한이 차라비족의 대족장인지 몰라도 용대인님은 우리들의 주군이시다. 80. 어찌 주군을 호위무사들도 없이 보낸 수 있단 말이냐. 80. 그 말에 몽고병사는 당황을 금치 못했다. 워낙 왕계묵의 기세가 서슬이 퍼렀기 때문이었다. 80. 금방이라도 상대방의 어깨 위에 장도를 뽑아 내려칠 것 같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했다. 80. 하나 있대. 좋다. 그쪽의 관례에 따르겠다. 장철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80. 그는 원계묵이 반발하려 하자 손을 저으며 말했다. 개묵 다모 그대들만 따라오게. 80. 네 형님. 원계묵은 할 수 없이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80. 마침내 장철린은 임단한의 봉거지로 출발했다. 대막의 풍우나 임단한 과연 그의 봉거지는 삼엄하기가 철통과 같았다. 80. 성루 위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잊었다. 여기저기 높다란 막루가 솟아 대초원을 감시하고 잊었다. 80. 구불구불한 성문으로 통하는 현노는 아무리 백만 대군일지라도 그 병력을 십분 발휘하여 쳐들어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다. 80. 장철린은 마침내 성문을 통과했다. 성내로 들어선 그는 뜻밖의 느낌을 받았다. 80. 의외로 겉과는 달리 평온했던 것이다. 80. 수천 개의 군막이 펼쳐져 있었다. 80. 하나 생각보다 삼엄하지 않았으며 남녀노소들이 자유스럽게 활보하고 있었다. 80. 남자들의 대부분은 무장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표정은 긴장댐이 없고 밝아 보였다. 80. 언뜻 보이는 것만도 수천 명이었으나 군막의 수로 보아 그 병력은 엄청난 것이 틀림없었다. 8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자유스럽고 평온해 보이는 것은 몹시 기이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80. 장철린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80. 정말 소문대로구나. 이 정도라면 능이 대막의 풍운의 주역이 되고도 남겠구나. 80. 이윽고 그는 마침내 가장 큰 군막집 빠오로 안내되었다. 80. 그 빠오는 거대하였으며 특별히 그 주위의 작은 빠오들이 은연중 진세를 이루며 호의하고 있었다. 80. 빠오아. 다 왔습니다. 안으로는 용대인 한 분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80. 그 말에 원괴묵이 다시 발작하려 했으나 장철린이 만류했다. 80. 기왕 왔으니 이곳 식대로 하겠다. 80. 계무 기다려라. 이어그는 성큼성큼 빠오 안으로 들어갔다. 80. 안으로 들어간 장철린은 흠칫했다. 80. 빠오아는 너무나 뜻밖의 풍경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80. 바닥에는 푹신한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80. 그리고 전면에는 호피가 여러 장격으로 깔려 있었는데 80. 그 위에 30대의 우람한 사나이가 거의 벌거봤다시피 한 모습으로 반쯤 들어누워 있었다. 80. 그의 앞에는 주안상이 차려져 있었다. 80. 사나이는 젖가슴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한 가운데 털이 수북이 나 있었다. 80. 두 눈은 마치 호랑이 눈 같았다. 80. 한데 그의 좌우에는 4명의 전라나 다름없는 미녀들이 시중들고 있지 않은가. 80. 사나이의 한 손은 한 미녀의 은밀한 곳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80.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미녀를 끌어안고 입술을 빨고 있었다. 80. 실로 낯 뜨거운 장면이었다. 80. 또 한 명의 미녀는 그의 무릎에 안겨가슴을 쓰다듬고 있었고 80. 나머지 한 미녀는 안주를 집어나루고 있었다. 80. 미녀들은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천 조각 몇 개였으나 80. 그나마 흘러내려 거의 나체나 다름없었다. 80. 그들은 장철린이 빠오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80. 조금 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80. 실로 야만인 같은 패도였다. 80. 하나 장철린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80. 야만적인 사나이 그가 바로 인단한 대막의 전웅이라는 것을 80. 인단한 북방 대륙의 풍나로서 장차 수십 년간에 걸쳐 80. 여진의 누르와치와 황태극에 대항하여 싸울 망남의 위대한 전사 80. 그가 지금 장철린의 눈앞에 있는 것이었다. 80. 인단한은 미녀와 입을 맞추고 있다가 장철린을 발견했다. 80. 그는 천천히 입술을 뗐다. 80. 이어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80. 당신이 용백군 대인이오. 80. 장철린은 담담히 폭건했다. 80. 그렇습니다. 80. 뒤봉이 바로 인단한 대족장이시오. 80. 인단한은 여인의 깊은 곳에 넣었던 손을 빼었다. 80. 천천히 그 손으로 한쪽에 놓인 물속불로 된 커다란 술잔을 집어 80. 술을 마셨다. 80. 그는 벌컥벌컥 들이킨 후 입가에 묻은 술방울을 손등으로 닦았다. 80. 내가 바로 망남의 문제야 인단한이오. 80. 그는 손등에 묻은 술을 한 미녀의 터질듯 발달한 적가슴에 쓱 닦으며 80. 비로소 한쪽을 가리켰다. 80. 앉으시오 용대인. 80. 감사하오이다. 80. 장천리는 맞은편에 앉았다. 80. 임단한은 한손으로 미녀의 젖가슴을 주무르며 물었다. 80. 무슨 일로 아랍대에게 나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소. 80. 장천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80. 상인에게는 장사 이외의 목적은 있을 수 없는 법이오. 80. 호. 80. 임단한은 굴에 나룻을 쓰다듬으며 문등 미소를 흘렸다. 80. 흐흐흐 살다 보니 나 임단한과 장사해 보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군. 80. 이어 그는 생각만 해도 우스운지 대소를 터뜨렸다. 80. 하타타타. 그는 웃음을 뚝 그친 후 말했다. 80.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십만명의 군사와 열세명의 애척 그리고 양 수만마리가 전부요. 80. 용대인은 대체 무엇을 사고 싶소. 80. 임단한은 비웃듯 웃음을 흘렸다. 80. 흐흐흐 나의 애척 중 미인이 몇 명 있소. 80. 하나 그 아이들을 사고 싶다면 아주 싼값에 팔 수도 있소. 80. 은자 수십만냥만 내면 말이오. 80. 하나 군병은 나의 힘이고 양은 식량이니 팔 수가 없소. 80. 장천리는 담담히 말했다. 80. 내가 사려는 것은 인간이 아니요. 80. 임단한은 술 한 모금을 마셨다. 80. 그럼 장천리는 임단한의 이글거리는 눈을 직시하며 말했다. 80.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 대족장께서는 포국 포르투갈의 상인에게서 상당히 좋은 질의 화약재료를 5만근 가량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소이다. 80. 임단한의 얼굴이 굳어졌다. 81.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화약입니다. 81. 순간 임단한은 벌떡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81. 그의 두 눈은 무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81.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81. 장천리는 미소지었다. 81. 상계의 정보를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본인이오. 81. 배 족장께서는 분명히 반년 전 포국인 출신의 암상인 을통에 은밀히 은자 수십만 양을 주고 오소리강 유역에서 그 화약재료를 구입하셨소이다. 81. 임단한의 눈은 은은한 냉기가 어렸다. 81. 그는 두 팔을 저었다. 81. 너희들은 나가 있거라. 81. 그러자 4명의 미녀와 그리고 빠오안을 지키고 있던 6명의 병사가 밖으로 사라졌다. 이제 빠오안에는 인단한 과 장천린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81. 인단한은 자세를 이제까지와는 달리 바로하여 무거운 어조로 물었다. 81.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소. 81. 장천리는 담담히 그러나 신비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81.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천하의 나의 정보망을 깔아놓고 있소이다. 81. 인단한은 음침하게 말했다. 81. 그렇다면 내가 화약을 어디에 쓰려는지도 알겠군. 81. 그렇소이다. 81. 후금의 누르와치와 싸우기 위해서일 것이오. 81. 인단한의 음성은 차가워졌다. 81. 그대는 상인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아는군. 81. 장천리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말을 계속했다. 81. 대족장께서 가지고 계신 그 화약 재료. 81. 오만근은 현 상태로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소이다. 81. 무슨 소리인가. 81. 장천리는 엄숙하게 말했다. 81. 차라비부 내에서는 그 재료를 이용하여 화약이나 화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닌 자가 아무도 없지 않소이까. 81. 한데도 대족장께서는 무리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바람에 현재 재정 이 말이 아닙니다. 화약 재료 구입으로 너무 많은 돈을 썼기에 10만 군사의 낡은 병끼와 군수품을 교체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기병에 필요한 말도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 인단한의 안색이 계속 변화를 일으켰다. 81. 솔직히 대족장께서는 지금 화약 재료를 구입한 것을 후회하고 계실 것이오. 81. 인단한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81. 눈앞에 젊은 상인의 말 하나하나가 그의 폐부와 정곡을 찌르고 있었다. 81. 지금 이 상태에서 더욱 악화되면 차라비부를 따르는 망남의 제부족들이 불신임을 하여 대족장 의 권위가 추락될지도 모르는 일 이외다. 그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후금의 궁병에 의해 패배할지도 모르는 일이오. 그 말은 치명적이었다. 인단한은 이빨을 꽉 물며 무서운 눈으로 장철린 을 집어 삼킬 듯이 노려보았다. 81. 하나 장철린은 그의 시선에는 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81. 아니 오히려 마주 쏘아보는 눈빛의 인단한이 압도될 지경이었다. 81. 인단한은 슬쩍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81. 용대인은 그런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81. 장철린은 담당이 말했다. 바로 그 화근이 된 화약재료를 사려는 거시여다. 어디에 쓰려고. 후후 상의는 무엇이든 다 팔 곳이 있기 마르니요. 81. 인단한은 몸을 뒤로 눕자시피 기댔다. 그는 몹시 허탈해진 모양이었다. 81. 실상 그가 막대한 돈을 들여 화약재료를 사드릴 때는 나름대로의 큰 목적과 야심이 있었다. 하나 일이 제대로 돌아기지를 않아 그간 그는 어려움을 겪었다. 장철린의 말 그대로였다. 하지만 아무튼 그는 애써 구입한 물건을 다시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쓰디쓸 수밖에 없었다. 81. 긴 침묵이 흐른 후. 얼마에 사겠소. 마침내 그는 굴복했다. 81. 장철린은 담당이 말했다. 돈으로 사지는 않겠소이다. 81. 임단한은 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그럼 81. 돈 대신 군마 1만 필과 새로 만든 병장구 2만 점을 들리겠소이다. 81. 순간 임단한의 안색이 확 변했다. 81. 군마 1만 필 병장구 2만 점. 실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아닌가. 그것은 화약재료의 구입 액수의 수배에 달하는 물량이었다. 81. 임단한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나 그는 보통 인물은 아니었다. 상인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안색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물었다. 81. 그것 말고 또 무엇을 원하오. 81. 장철린은 빙긋 웃었다. 그는 엄지 손가락을 내세웠다. 81. 역시 대족장은 통하는 데가 있소이다.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81. 막남과 막서 그리고 막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의 구입을 나에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셨으면 하오이다. 실로 엄청난 주문이다. 81. 그것은 곧 대막 모든 부족들이 중원에서 사들이는 물품의 판매를 독점하겠다는 엄청난 야심이었다. 81. 지독하군. 임단한은 장철린의 화약 구입에 따른 조건 유혹이 너무 커거 절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그 일은 그의 영향력이라면 어느 정도가 능한 일이기도 했다. 이때 장철린은 담담히 말했다. 81.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소이다. 그것은 사나이의 약속으로 언제라도 본인의 부탁을 한 번만 대족장 께서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것 이외다. 81. 단 한 번이면 돼요. 임단한의 표정이 여러 차례 변했다. 그는 사나이다. 81. 약속을 참만금으로 아는 사나이였기에 그는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81. 하나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81. 줬소. 이어 그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81. 대초원의 사나이로서 그리고 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소. 81. 장철린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임단한은 손을 내밀었다. 81. 장철린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나이의 손이 굳게 악수했다. 81. 용대인 당신은 내가 본 가장 무서운 상인이오. 81. 후후 과찬이시오. 81. 후하하하하. 하하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배소를 터뜨렸다. 81. 대륙의 남과 북에서 따로 태어난 두 사나이로서 그들의 인년은 향후 대륙에 81. 회오리 바람이 부는 날 그 어떤 결실을 맺게 된다. 하나 지금 두 사나이는 손을 맞잡고 서로에 대해 감탄하고 잊었다. 81.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커다란 물속 풀잔으로 건배를 하고 잊었다. 81.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81. 장철린은 차라비부 임단한의 군막에서 십여 일을 머물었다. 81. 그동안 그는 임단한과 마음과 뜻이 통했다. 81. 임단한은 비록 겉보기에는 그저 근육질의 사나이였으나 기실은 치밀한 일면도 있었다. 81. 장철린은 임단한과 많은 밀담을 나누었다. 81.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81. 그리고 십일제 되는 날 그는 떠났다. 81. 임단한은 매우 섭섭해하며 수천명의 수하들을 이끌고 차라비 부의 경계선까지 그를 배웅해 주었다. 81. 장철린은 그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매우 홀가분한 상태였다. 81. 왜냐하면 그가 대막의 온 목적을 10분 아니 12분 달 성하였기 때문이었다. 81.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81. 태진왕은 임단한에게 누르와치를 견제케 하도록 말 일만필과 병장구를 그냥 선물로 주라고 했으나 81.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81. 임단한의 석역상 대명의 도움을 받고 후금을 견제하면 명예에 의해 움직인다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 거절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81. 나는 임단한에게 준 물건 이상으로 이득을 남겼다. 81. 그리고 임단한으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우러나 누르와치와 싸우도록 유도했다. 81. 장철린 그의 대막행은 완전히 대성공이었다. 81. 상인으로서 또 태진왕의 밀사로서도 완전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81. 문득 장철린의 옆으로 원깨무기 다가오며 물었다. 81. 형님.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81. 장철린은 시원스럽게 말했다. 81. 중원. 그 말에 원깨무기의 존재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어났다. 82. 하타타. 이제 돌아가는군요. 82. 그렇다 계무. 이제 돌아가는 것만 남았다. 82. 장철린도 이어 오랜만에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82. 하하타. 하타타. 뒤를 따르던 다모와 부금지는 어리둥절했으나 그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83. 헛헛헛. 하하하. 70일 사랑을 얻는. 강은 푸르러 새는 더욱 희고 산은 푸르러 꽃은 불타는 듯하다. 84. 올봄은 어느새 또 지나가리니 어느 날이 바로 돌아가는 해이런가. 85. 대우나 중원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대역사 의산물 일찍이 수양제가 대우나를 팔려고 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가. 미친 짓이라고. 85. 하나 오늘날 중원 대륙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남긴 흔적의 하나로 대우나는 유유히 푸른빛으로 흐른다. 85. 황하와 양자강을 연결하는 대우나야말로 교통의 혁신을 이루었고 특히 배를 타고 강국에서 강남까지 이를 수 있는 정기를 이루었다. 85. 대우나로 여행을 해보면 그 놀라운 과거의 대공사의 규모의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86. 또한 대공사로 인해 동원되어 숱한 희생을 치루었던 당시의 백성들에 대해 경외지심을 금치 못하게 되리라. 86. 때는 5월 대우나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산동의 폐 지면 운하 양옆음 버드나무가 숲을 들이우고 있다. 운하에 축 늘어진 가지를 들이온 수양님은 아늑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 87. 그 아름다운 풍경을 스치며 운하를 따라 남행하는 한 척의 선박이 있었다. 화려한 배였다. 도폭은 햇살을 받아 희게 반짝이고 있었다. 88. 그리고 여인 이 세상의 미 란미는 한몸에 갖춘 듯한 아름다운 미녀가 배에 가판에 서 있었다. 88. 눈부시게 아름다워 미의 신조차 질투할 것 같은 미녀 그녀는 단순한 베개를 입었는데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호화로운 장식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욱 탈속한 기품의 미를 더해주고 있었다. 88. 아름답다. 최옥교 그렇다. 그녀는 바로 최옥교였다. 그녀의 봉황을 연상케 하는 커다란 두 눈은 아련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88.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늘이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다. 남창 신설루를 떠난 이후 그녀의 인생은 오직 고독과 번민으로만 점철되어 왔다. 88. 천린. 운하 양변을 스치는 아름다운 버드나무숲도 그녀의 눈에는 들 오지 않고 있었다. 88. 천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제 생각을 하고 있나요? 88. 옥교는 매일 밤이면 당신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3년이란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당신을 잊을 수는 없었어요. 88. 천린. 최옥교의 눈동자가 흐릿해졌다. 장천린과 헤어진 지 3년 가까이 지났다. 그녀는 오직 그를 위해서 그의 곁을 떠났다. 89. 하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녀의 외로움과 아픔은 더해만 가고 있었다. 그녀는 장천린이 매소련의 비검에 맞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90. 그러기에 그녀의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만 가고 있었다. 마치 그녀는 심장 한 부분을 잃어버린 듯 허전한 채 3년의 세월을 보냈다. 90. 그로 인해 비록 그녀의 미모는 퇴색지 않았어도 긴지 모르게 그녀는 약간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90. 하나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그녀를 성숙하고 아름다운 매력에 깃들게 했다. 또 그의 생각을 하고 있었소 옥교. 90. 문득 상념에 잠긴 추옥교의 등 뒤에서 낭낭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90. 추옥교는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 나타난 청년 26, 7세 정도 되었다. 그는 극히 준수한 육모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배곡같이 흰 피부가 더욱 그의 육모를 돋보이게 하고 이뤘으며 90. 눈썹은 약간 가늘면서 깨끗이 관자놀이까지 뻗친 진한검 미였다. 연남빛 유삼을 입고 머리에는 문사건을 두르고 있었다. 90.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달콤한 분위기를 그는 풍기고 있었다. 한 손에는 옥선을 가볍게 쥐고 있어 지극히 풍류스러운 분위기의 미청년이었다. 90. 철릉. 추옥교는 가볍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청년 숙여 철릉은 부드럽게 웃으며 추옥교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90. 아직 강바람이 서느라오. 그만 선실로 들어갑시다. 하나 최옥교는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운하를 스치는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날렸다. 90. 아니에요. 탁 트인 경치가 아주 좋아요. 하하 옥교 그대가 좋다면 어쩔 수 없지. 숙여 철릉은 싱긋 웃었다. 90. 하나 한가지만은 허락해 주오. 그대 곁에서 함께 중원의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구려. 최옥교는 대답하지 않았다. 90. 그녀는 그저 망연한 시선으로 운하의 푸른 수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숙여 철릉의 눈빛이 가볍게 흔들렸다. 탁. 그는 옥선을 접으며 입을 열었다. 90. 벌써 3년이 흘렀소. 아직도 그를 못 잊겠소. 최옥교의 눈망울은 물기를 머금은 채가는 떨림을 보였다. 그자의 이름이 장철린이라고 했소. 90. 네. 숙여 철릉의 준수한 얼굴에 쓰디슨 고소가 어렸다. 천하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지만 그자는 부럽곤. 그는 시선을 허공으로 돌렸다. 푸르른 하늘에 몇 마리의 물새가 날고 있었다. 90.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그자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곤 하오. 최옥교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90. 철릉 당신은 그분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해요.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90. 그 말에 숙여 철릉의 눈빛이 우울하게 빛났다. 90. 그렇다면 옥교. 왜 그대는 그를 잊지 못하고 나를 받아들이받는 것이오. 90. 추옥교의 얼굴에 탄식의 기운이 어렸다. 철릉.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에겐 구양소저가 있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해요. 그녀는 분명 당신의 좋은 반려자가 될 것이에요. 90. 한대 후에 숙여 철릉은 피식 쓴 웃음을 지었다. 당신에게 내가 장철린이 될 수 없듯이 나에게 있어서도 그녀가 옥교 당신이 될 수 없소. 90. 결국 그는 추옥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사랑에 불타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옥교 당신이오. 알겠소. 추옥교는 망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시선을 다시 수면으로 향했다. 수면 위를 스치는 물새가 물방울을 풍기고 있었다. 물방울 이 햇살에 반짝였다. 90. 숙여 철릉은 미소 지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신념이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옥교 나는 결코 그대를 포기하지 않겠소. 절대로 그리고 기다릴 것이오. 당신이 스스로 내 품에 들어올 때까지. 91. 추옥교의 눈은 여전히 수면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숙여 철릉 그는 그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었다. 용론은 물론 학식과 무공 배경까지도 그는 모두 완벽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92. 부캐의 제왕 부캐사태청의 청주 숙여염의 아들이자 장차 부캐의 지배자가 될 그. 무공만으로 쳐도 부캐의 제2인자가 아닌가. 추옥교 역시 그를 결코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그녀가 장철린을 사랑하기 전이었다면 그녀는 벌써 그를 선택했을 것이다. 93. 하나 장철린과의 사랑이 너무도 뜨거웠기에 그녀는 그를 받아 들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선실의 창 밖으로 달빛이 보인다. 월야 운하의 물을 따라 배는 소리 없이 흐르고 있다. 94. 숙여철릉은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조각처럼 준수한 얼굴이 달빛을 받아 묘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문득 선실 안으로 한 인물이 들어왔다. 95. 그는 곱추 중년이었는 대곤부에도 섬뜩할 정도로 추하게 생겨 누가 보더라도 눈살을 치푸릴 인물이었다. 그가 선실 안으로 들어서자 무릎을 꿇었다. 95. 지금 막대에 올랐습니다. 소총주님. 숙여철릉은 가볍게 신음했다. 95. 음.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 앉아 술 한 잔 받아라. 96. 심표. 황송합니다. 심표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갔다. 이어 숙여철릉이 술을 권하자 손으로 받은 후 단숨에 비웠다. 97. 그가 술을 마시자 숙여철릉은 감당이 물었다. 그래 좀 알아보았느냐. 97. 예. 말해보아라. 꼽추 중년인 심표는 잠시 신경을 가다듬은 후 입을 열었다. 97. 염무와 제갈사의 싸움은 이제 거의 본격적인 배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7. 흠. 세력으로 보면 염무에 조화성이 10대 이상 강하지만 신산의 세력 모두가 암중에 숨어있고 98. 게다가 신산에 예축할 수 없는 깊은 계략과 심기 때문에 연무가 골치가 썩이고 있습니다. 98. 그 말에 숙여철릉은 기소를 흘렸다. 후후하기사 신산 제갈사의 두뇌만큼은 천하의 딸을 자가 없지. 98. 한데 무형 고검령은. 그는 수년 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일신상에 무슨 일이 생긴 듯합니다. 신산 역시 무형과 접촉한지 꽤 오래되는 듯합니다. 98. 이어 심표는 품속에서 한 권의 얇은 책자를 꺼냈다. 여기 그간 조사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99. 숙여철릉은 책자를 받았다. 수고했다. 이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은밀히 물었다. 99. 장철린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느냐. 그 말에 심표는 멈칫했다. 왜 말하기 어려운 난점이라도 있느냐. 99. 심표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의 추악한 얼굴이 괴이하게 변했다. 장철린은 이미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숙여철릉은 크게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가 죽다니. 심표는 머뭇거렸다. 99. 어서 말해보아라. 저 3년 전 장철린은 셋째 아가씨의 비검에 맞아 죽었습니다. 99. 내소련이 죽였다고. 숙여철릉의 얼굴에 경악의 빛이 영역했다. 99. 꼽추심표는 머리를 숙였다. 예 그자는 금백만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99. 숙여철릉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99. 심표는 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99. 하나 망금산장에 있던 신산 제갈사가 그 당시 금백만의 죽음을 자연사로 위장시킨과 동시에 99. 장철린의 죽음을 첫째 아가씨와 함께 실종한 것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99. 음. 숙여철릉은 신음을 바라다가 기이한 듯 말했다. 99. 그렇다면 메소련은 왜 장철린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인가. 99. 아마도 그건 첫째 아가씨 때문인 듯합니다. 99. 음. 숙여철릉은 고개를 끄덕였다. 99.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낀 것이었다. 99. 그러다 문득근은 두 눈에 광채를 발산했다. 99. 심표. 조금 전에 그 일을 절대로 옥두에게 알리지 마라. 99. 이건 명령이다. 99. 그의 음성은 싸늘했다. 99. 심표는 몸을 떨었다. 99. 명심하겠습니다. 99. 소청주님. 그럼 나가보아라. 99. 예. 99. 심표는 다시 무릎걸음으로 뒤로 물러난 뒤 조용히 사라졌다. 99. 그가 나간 후 숙여철릉은 혼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99. 그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했다. 99. 장철린이 죽었다고. 99. 아주 뜻밖이다. 99.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일은 쉬워진다. 99. 수여철릉은 문득 입술을 깨물었다. 99. 하나 장철린의 죽음을 기와로 99. 옥교를 차지하고 싶지는 않다. 99. 그것은 별코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99. 나는 나의 힘으로 99. 그 녀의 마음속에 있는 장철린의 존재를 없애야 한다. 99. 숙여철릉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99. 그의 눈이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99. 나의 야망과 사랑을 얻는 일시간은 많다. 99. 바둑으로 치면 아직 첫 수밖에 안 둔 셈이다. 99. 이 후후후. 달빛이 기운다. 99. 운하의 물결이 조금 세게 일어서고 있었다. 99. 72. 두 번째 만남. 99. 용문전장 개봉구에 위치하고 있는 천하제일의 전장 99. 용문전장은 신용과 또 그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에 있어서 단연 대륙제일이다. 99. 심지어는 황실에서도 용문전장을 이용하는 사정이고 보면 용문전장의 부는 가히 미증유라 할만했다. 99. 용문전장주 상관홍 그는 전중원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99. 그가 지닌 돈은 천문학적이었으며 그 부는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십수배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다. 99. 그러므로 용무전장은 반석과 같이 든든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의 성이었다. 99. 상관홍에게는 두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다. 99. 첫째는 물론 그의 재산이었다. 99. 둘째는 그의 7명의 첩이다. 99. 본래 그의 처는 16년 전 딸 하나를 낳고 죽었다. 99. 그 후 그는 7명의 미녀를 첩으로 맞아들였는데 모두가 천하절세 의미녀들이었다. 99. 그녀들이 함께 나서면 태양이 빛을 잃고 꽃이 다 시든다고 했다. 99. 일명 강국칠선녀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미녀들이었다. 99. 용무전장의 후전에는 7개의 궁이 있었는데 그 궁마다 한 명씩의 첩을 두어 그 궁을 칠성궁이라고도 불렀다. 99. 상관홍 그는 이 천하에서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자 중에 한 명이었다. 99.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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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용무전장의 깊숙한 곳 푸른 초록색의 공지에 두 명이 무공될 연을 하고 있다. 99. 16세쯤 된 소녀와 상대자는 반백의 노인이었다. 99. 소녀는 백색무복을 몸에 꼭 맞게 입은 날씬하고 발랄한 미소녀였다. 99. 목검을 고추새와 앞으로 뻗고 있는데 그 기세가 잠옷 당차다. 99. 합. 쇠. 소녀는 기압과 함께 공격했다. 99. 목검이 움직이자 날카로운 파공성이 잃었다. 99. 허나 상대자인 반백 노인은 제자리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목검 끝만을 가볍게 움직여 소녀의 공격을 차단시켰다. 99. 극히 여유있고 무게있는 검술이었다. 99. 허나 소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계속 공격했다. 99. 날카롭고 거친 공격이었다. 99. 노인은 미소지었다. 99. 이어 슬쩍 목검을 한쪽으로 유도시키며 어느새 목검을 빙글돌려 소녀의 허리에 목검을 갖다댔다. 99. 허허. 이 늙은이가 이긴 것 같구려 소죠. 99. 소녀는 입술을 내밀었다. 99. 칫. 허나 그녀는 노인의 목검 끝을 밀며 다시 공격했다. 99. 잉. 그녀의 목검이 노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99. 허. 굴복을 안 하겠단 말인가. 99. 스스. 노인의 신형이 유연하게 미끄러지며 간단히 공격을 피했다. 99. 그 순간 노인의 목검은 어느새 이번에는 소녀의 어깨에 얹혀있지 않은가. 99. 에이. 소녀는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다시 공격했다. 99. 헉. 소저는 대체 목숨이 몇 개인가. 99. 노인은 혀를 차면서 소녀의 목검을 피했다. 99. 흥. 굴복할 수 없어요. 99. 윙. 소녀의 목검이 원을 그리며 노인의 명치를 공격했다. 99. 그 순간 노인은 무릎을 굽혔다. 99. 펴면서 목검을 그대로 날려버렸다. 99. 아. 목검을 놓쳐버린 소녀는. 99. 손목에 통증이 오는지 오만상을 짓불렸다. 99. 허나 그녀는 통증보다는 패한 것이 분한 듯 흥분된 표정이었다. 99. 반백 노인은 목검을 내리며 담담하면서도 위험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99. 소저는 배움은 빨라도 너무 기뻐 내만 치우치고 있소. 99. 게다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네. 99. 그러나 소녀는 아픈 손목을 주무르며 코 증쳤다. 99. 흥. 장난 척 말아요. 99. 검선생 내가 진 것은 내가 모자라서가 99. 미라 아직 검선생보다 무공을 배운 기간이 짧아서일 뿐이에요. 99. 그녀는 알칼치게 말했다. 99. 언젠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99.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찬바람이 나도록 몸을 휙 돌렸다. 99. 그녀가 토라진듯이 내뱉고 99. 살이 지자 반백 노인 검선생은 너털 웃음을 웃었다. 99. 허허 성질 하나만큼 어떤 남자 못지않곤. 99. 그는 내심 중얼거렸다. 99. 상관장주는 아들은 없어도 별로 섭섭하지 않을 게야. 99. 분명 소전은 장차 훌륭한 용문 전장의 후계자가 될 테니까. 99. 그는 땅에 떨어진 목검을 주우며 다시 너터로 춤쳤다. 99. 허허 10명의 사내를 합친 것보다 낫다니까. 99. 백세무복의 소녀 상관수와는 분했다. 99. 검선생에게 패한 것이 아직도 분했다. 99. 왜냐하면 아직 그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99. 그녀는 어려서부터 무엇이건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99. 그녀는 숨을 색색거리며 손목을 매만지면서 빨리 걸었다. 99. 흥. 두고 봐. 99. 언젠가는 검선생의 그 고고한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99.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몇 채의 건물을 지나 화려한 정각으로 갔다. 99. 그곳은 바로 그녀가 기거하는 자매원이란 곳이었다. 99. 그녀가 막 자매원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신녀 하나가 나타났다. 99. 아가씨 조금 전에 장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왔어요. 99. 잠깐 용문가게 들리라고 하셨어요. 99. 왜지? 99. 상관수와는 빠른 어조로 물었다. 99. 남창에 옥요양 공자께서 오셨다고. 99. 옥요양 옥공자님이. 99. 상관수와의 두 눈이 반짝 빛났다. 99. 그녀의 얼굴에 활짝 미소가 피었다. 99. 좋아. 가자. 99. 다음 순간 그녀는 냅다 앞으로 내달렸다. 99. 시녀는 당황하여 부르짖었다. 99. 아가씨. 옷을 갈아 입으셔야지요. 99. 그렇다. 99. 상관수와는 땀에 베인 무복차림 그대로 달려간 것이었다. 99. 허나 그녀는 어찌나 세차게 달렸는지 벌써 보이지도 않았다. 99. 시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늘어뜨리고 말았다. 99. 할 수 없어 아가씨는. 99. 용문전장의 말괄량이 상관수하는 그런 소녀였다. 99.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99. 6월 대지는 초하에 접어들어 바야흐로 실록 이산야를 물들이고 있었다. 99. 금원사 이곳은 개공구 외곽의 조그마한 사찰이다. 99. 상주하는 승려가 십여명에 불과해 항상 고적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99. 허나 경치는 수려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 이따금 풍치를 감상하기 위해 명문대가의 공자들이 찾는 곳이기도 했다. 99. 들리는 이 내미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조용한 풍경소리와 가 끈들리는 목탁과 연불소리뿐인 이곳 금월사의 한 선방. 99. 바둑을 두고 있는 두 명이 있다. 99. 한 명은 늙은 승려였다. 99. 너무 나아 늙어 인간의 희노애랑마저 잊어버린 듯한 그저 담담하기만 한 표정의 노승이었다. 99. 맞은편에는 흑삼 청년이 앉아있었다. 99. 검소한 옷차림이었고 머리는 길게 허리까지 늘어져 있었다. 99. 준수한 용모였다. 99. 두 눈은 별처럼 차갑다. 99. 어떻게 보면 조금 오만한 느낌도 드는 청년이었다. 99. 바로 장철린이었다. 고적하도록 조용한 선방에 이따근 바둑알 놓는 소리가 청하했다. 99. 반상의 국면은 분명하고 대조적이었다. 99. 장철린은 공격적인 바둑을 두고 있었고 노승은 부드러운 세력 바둑이었다. 99. 대국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99. 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국면은 점차 장철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갔다. 99. 노승. 99. 그는 미간을 잔뜩 좁힌 채 손가락 사이에 바둑알을 굴리며 고민에 빠졌다. 99. 장철린은 미소 지었다. 대세는 이미 기운 듯하군요. 99. 노승은 그 말에 낫게 웃었다. 99. 허허 용시주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오. 99. 그는 다시 반상을 내려보며 말했다. 99. 아무래도 장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소이다. 99. 장철린은 노승을 응시했다. 99. 노승의 주름진 이마가 더욱 주름잡히고 있었다. 99. 그는 내심 중얼거렸다. 99. 이분 다문 노스님은 연세가 100세가 넘어 속세의 일을 달관했다. 99. 헌데 아직도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만은 남아있으니. 99. 장철린은 고개를 미약하게 저었다. 99. 이런 분도 이렇거늘. 99. 여타의 인간들은 그 얼마나 새 속에 살면 서 욕심이 많겠는가. 99.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바둑알을 통 속에 넣었다. 99. 나 역시 그 범주를 빗나가지 못하고 있다. 99. 그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99. 저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99. 하나 노승다문은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그의 말을 못 들었는지 대답이 없었다. 99. 장철린은 빙긋 웃으며 밖으로 나섰다. 99. 그 멀사는 비록 적은 절이었으나 공기가 맑고 또한 건축물도 아름다웠다. 99. 그는 서서히 걸어 대웅전 앞을 지났다. 99. 그때 그의 앞으로 중년 승인이 다가오더니 엄숙하게 불호를 왜 우는 것이었다. 99. 아미타불 바둑이 끝났쪄나 보군요 시드님. 99. 장철린은 고개를 저었다. 99. 아닙니다. 99. 노선사께서 장고에 드셨기에 바람 좀 쐬러 가는 중입니다. 99. 허허 그럼 젊은 앞 경치가 빼어나냐 한번 둘러보고 오시지요. 99. 장철린은 품속에서 은덩어리 한 개를 꺼내 주었다. 99. 이것은 얼마 안 되지는 사찰을 위해서 주십시오 스님. 99. 그러자 중년 승인의 일이 함지망만하게 벌어졌다. 99. 그는 은덩이를 받으며 굽신거렸다. 99. 아이고 감사합니다. 99. 시준님. 99. 승려에게도 돈은 중요한 모양이었다. 99. 중년 승인은 은덩이의 무게가 묵직한 것을 확인하고는 더욱 좋아 미칠 지경이었다. 99. 그것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99. 만일 눈앞에 장철림만 없었다면 그는 입이 찢어져라 만세라도 불렀으리 99. 흐흐 이 돈이면 오늘 밤 몰래 내려가 술과 고개를 를 실컷 먹을 수 있을 뿐더러 향월 과도 며칠은 즐길 수 있겠구나. 그저 내심 그렇게 기쁨을 사길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장철리는 그의 표정을 보고 이미 짐작되는 바가 있어 내 신비 탄을 금치 못했다. 세상이 난세라더니 이 조그만 사찰 도 예외 없이 썩었구나. . 그렇다. 당금의 대명왕실은 황관내시의 득세로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워 있었다. 따라서 지방관리로 부패가 극심하였으니 일반 백성에게 급해 해를 끼치고 세상 인심은 나날 이 고약해지고 있었다. 장철리는 씁쓸한 기분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산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때 등 뒤에서 중년 승인의 아처머린 부로가 들렸다. 아미탑을 오늘 밤 용시주 님을 위해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장철리는 혀를 찼다. 즉 부처님의 귀가 백만 개라 해도 당신의 불공 을 들어줄 리는 없을께요. 그는 잠시 후 산문 밖으로 나섰다. 과연 산문 밖은 실록이 우거져 있는 절경의 풍치였다. 눈앞이 탁 튀었고 멀리 아스라이 평야가 보였으며 계곡이 끝없이 구비치며 계곡 사이로 안개가 뭉클 거리고 있었다. 그다지 깊은 산이 아니었음에도 경치는 과연 소문 이상이었다. 장철리는 그러나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다. 그는 심호흡 을 했다. 헌데 그때 산 아래쪽으로 부터 한 명이 오르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낡은 흑이를 입은 청년이었다. 그에게서는 고독이 물심 풍기고 있었다. 극히 메마른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다. 안색은 창백하여 평생 햇빛 한 번 안 본 사람 같았다. 그는 양손을 손목까지 흰 천으로 감고 있었고 등 뒤에는 무엇인가 집단으로 둘둘 마른 것을 매고 있었다. 또한 양손으로 역시 흰 천으로 감싼 네모난 상자를 받쳐 들고 있었다. 장철리는 흠칫했다. 저 청년은 그렇다.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과거 1년쯤 전 제남에서 그와 지나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장철리는 흑의 청년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었다. 지금 1년여 만에 다시 본 청년의 모습은 그때와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다만 한층 더 고독하고 메마른 분위기가 짙 터졌다고나 할까. 그리고 손에 하얀 상자 하나가 더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이때 가까이 이른 흑의 청년은 장철린을 발견하였다. 허나 여전히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그가 가까이 이르자 걸음을 멈추더니 장철린을 향해 물었다. 실례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의외로 정중한 태도였으며 음성은 착 가라앉아 있었다. 장철리는 우선 반가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물어보시오. 이 근처에 금월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쯤인지. 장철리는 의아했다. 바로 자신이 머무는 절이 아닌가. 바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금월사였다. 그는 즉시 방향을 일러주었다. 쭉 가시면 바로 금월사이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인 후 지나가려 했다. 장철리는 급히 물었다. 뒤공 우리는 초면이 아닌 것 같구려. 청년은 멈칫하더니 조용히 장철린 을 응시했다. 이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1년쯤 전 제남에서 한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철리는 미소 지었다. 이 넓은 천하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꽤나 이면이 깊은 것 같구려. 청년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군요. 이어 가볍게 상체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소생은 시간이 없어서 이만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그는 장철린이 뭐라 하기도 전에 위로 올라갔다. 장철리는 그를 잡지 않고 그저 입맛을 다셨다. 무척이나 인상이 깊은 친구인데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 흰 상자 분명 유골 상자 같은데 저 청년과 무슨 관계가 이를까. 장철리는 문득 자신이 그에 대해 너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는 실소 했다. 단 두 번 스친 사이거늘 그는 계속 걸었다. 지금 그의 곁에는 원깨묵이 없었다. 오늘 아침 일이 있어 떠나보낸 것이다. 원깨묵은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장철린의 곁에 달리 호의할 무사가 없었던 것이다. 허나 장철리는 그를 설득하여 억지로 보냈다. 실상 그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간간이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오랜만에 홀로 산책을 하니 그는 기분이 가분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있었다. 어느 터 장철리는 금월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73. 상기슬계 계곡을 타고 오르는 한 쌍의 남녀가 있었다. 상관수와 바로 용문전장의 말괄량이인 그녀와 용문전장을 방문한 옥류향이었다. 옥류향은 25,6세 정도의 극히 영준한 청년이었다. 다만 흠이라면 조금 섬뜩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흰 피부와 조각같은 섬세한 용모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두 눈은 가히 천하의 미인녀를 잠 못 이루게 할 절세미 공자였다. 기억하자 이 인물 옥류향 만금산장의 금백만의 양자의 신분 으로 금백만의 뒤를 이어 강남의 상권을 장악한 신비의 상술천재. 장차 그가 대륙 상계의 패권을 놓고 펼칠 풍운의 인물이라는 것을 상관수와는 아직도 무복차림이었다. 그녀는 본래부터 격식이나 그때 의연한 예절 따위를 싫어했다. 그녀는 항상 자유 금방한 것을 좋아했으며 내사가 적극적 이며 자기중심적이었다. 그것은 누구 앞에서나 그러했으며 심지어 는 자신이 좋아하는 옥류향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옥류향 이란 인물을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다. 개봉을 방문한 그를 부친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이다. 말로만 듣던 강남제일의 거부로 젊고 영준한 옥류향은 첫눈에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잠자던 이성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다. 그리하여 그녀의 마음은 급격히 옥류향에게 이끌렸다. 옥류향이 용문전장을 방문한 목적은 상거래 때문이었으나 상관수와는 지금 그와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 때를 쓰다시피하여 이곳으로 바람을 쐬러 나온 것이었다. 옥류향 은 상기슭을 오르느라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약간 숨을 몰아 쉬면서 비단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날씨가 무척 덥죠. 상관수와는 생긋 웃으며 물었다. 옥류향도 싱긋 웃었다. 사실 상관수저만 옆에 없었다면 벌써 쓰러졌을 것이오. 흑 상관수와는 그를 응시하며 가볍게 충고했다. 아무래도 옥공자님은 몸이 너무 약하신 듯해요. 무공을 배워야 해요. 옥류향은 싱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시간 낭비요. 무공은 무사들이나 배우는 것이오. 이어 그는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소.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하는 대만도 인간은 시간이 모자라오. 상관수와는 그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하지만 중원은 험난해요. 그러므로 무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옥류향은 미소지였다. 황금을 주면 인류무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이오.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대행케 하면 되는 것이오. 상관수와는 그 말에 수공했다. 그녀 역시 거부의 딸로서 그 누구보다 돈의 위력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허나 그런 반면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조그만 반발이 일었다. 그녀가 부호의 딸이면서도 무공을 배우는 이유는 실상 자신과 외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무엇이든 지는 것을 싫어 했다. 무공 방면이든 또 사업이든. 그녀는 영준하기 그지없는 옥류향 을 훔쳐보면서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옥공자는 확실히 보기 드문 기제이시다. 용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학식도 높다. 하나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선약해. 그녀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때 옥류향이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관수저 소생이 허약하다고 여기시는 모양이 구리오. 상관수와는 멈칫했다. 그가 자신의 내심을 그대로 짚었기 때문에 허나 그녀는 속이지 않았다. 그래요. 솔직히. 상관수와의 말에 옥류향은 단담히 말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용기이오. 하나 물을 바탕으로 한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오. 진정한 용기는 마음속에 있는 법이오. 상관수와는 조용히 그를 응시 했다. 좋아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하죠. 이어 주의를 둘러보며 명랑한 말했다. 우리 좀 더 걸어요. 옥류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소소죠. 한데 바로 그때였다. 옥류향의 귀전으로 가느다란 전음이 파고든 것은 대인주의의 수상한 자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물러나 계십시오. 심상치 않습니다. 옥류향의 얼굴이 기이하게 변했다. 그는 항상 어디로 움직이던 간에 비밀리에 자신의 호의를 안배 하고 있었다. 특히 신변에는 항상 그림자 같이 따르는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신산 제갈사가 붙여준 고수들이었다. 모두가 읽은 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옥류향은 그들을 신임했다. 그들은 언제나 그의 주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의 곁에 은밀히 따르고 있었다. 대체 누가? 옥류향은 의혹을 느꼈다. 설마 나를 노린단 말인가? 그의 생각은 일단 시작되면 반드시 그 정점을 찾아낸다. 나를 노리는 자들이라면. 다음 순간 그의 안색이 굳어졌다. 조화성. 마침내 그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다. 순식간에 가슴이 섬뜩해졌다. 그렇다. 놈들은 근대인이 죽은 이후 나를 목표로 제거 계획을 세워왔을 것이다. 옥류향은 내심 뇌까렸다. 지독한 놈들 개봉 구로 온 것은 극대이건을 그 사실을 알아내다니. 허나 정작 그다지 위기의식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는 치밀한 사람이다. 그를 항상 따르는 12인의 고수 즉 천원 12검을 안배해 놓았고 그들의 능력을 믿기 때 문 이었다. 옥류향은 문득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상관소저 이쪽으로 갑시다. 상관소아는 의아했다. 그가 가리킨 방향은 계류 쪽이었다. 그녀는 곱고개를 흔들었다. 그쪽은 구경할 것이 없어요. 금월사로 올라가는 것이 경치가 더 나아요. 옥류향은 낭낭한 음성을 터뜨렸다. 하하 나도 생각하는 바가 있소. 내 말대로 따라주시오. 금월사에 갈 시간은 아직 충분하니까 말이오. 결국 상관소아는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계류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계류에는 투명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바위가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옥류향은 걸음을 멈추었다. 이 정도면 지리적 위치로 충분하다. 그는 문득 엄숙하게 말했다. 상관소저 절대 당황하지 마시오. 상관소아는 의아했다. 무슨 뜻이죠. 옥류향은 침착한 눈으로 주의를 응시했다. 바로 그때였다. 스스스. 주의 숲속으로 예리한 파공성 과 함께 수십 명의 인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모두 흑의의 복면을 한자들이었다. 그들은 빠른 동작으로 두 사람 앞에 일렬로 쭉 늘어섰다. 상관소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들은 누구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것이다. 이때 복면인 중 한 명이 시선을 옥류향에게 꽂으며 차갑게 말문을 열었다. 내가 바로 남창의 옥류향이냐. 옥류향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렇소만 당신들은 누구요. 복면인의 두 눈이 음산하게 빛났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다. 다만 너만 죽어주면 된다. 순간 그들은 모두 무기를 꼽아 들었다. 살벌한 기세였다. 한데 바로 그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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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 허공에서 12개의 인형이 흑의인들 앞에 떨어져 내렸다. 그들은 모두 청년들이었고 등 뒤에 장검을 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번쩍이는 것으로 미루어 상당한 고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옥류향의 앞을 가로막았다. 호기인들은 그들의 출연에 흠칫했다. 옥류향은 담담히 입을 열었다. 누가 그대들에게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가. 흑의인이 음침하게 말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옥류향. 그는 괴소를 흘렸다. 흐흐 다만 너만 죽이면 우리의 임무는 완수다. 다음 순간. 철학. 그는 칼을 뻗었다. 순식간에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흑의 복면인들은 일제히 공격했다. 이때 12 청년 중 가장 오른쪽에 청년이 명령했다. 둘째 셋째는 대인과 상관소절을 보호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놈들을 척살해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싸움은 불이 붙었다. 칵칵. 쩌저정.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실로 무시무시한 싸움이었다. 수십 명의 흑의인들의 공격은 무자비했으며 살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이때 상관소아는 내심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백주의 인간을 죽이려 하다니.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복면인들을 노려보았다. 대체 저들은 옥공자님을 무슨 이유로 죽이려 한단 말인가. 그녀는 아직 신산 제갈사와 상관옹의 사이에 맺어진 미략을 모르고 있었다. 상관소아는 대담하게 싸움을 응시했다. 옥류양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소문대로 대담한 소조군. 그는 시선을 정권으로 옮겼다. 싸움은 치열했다. 비록 숫자는 허위 복면인들이 많았으나 천원시비검의 무공은 확실히 곶강했다.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천원시비검이 우세를 보였다. 역시 천원시비검이다. 이때 아.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흑의 복면인 한 명의 팔뚝이 날아갔다. 그 가 비트라는 순간 천원시비검이 뒤이어 그의 심장에 구멍을 뚫었다. 흑이 이는 그대로 황천행을 했다. 상관소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리 담대하다 해도 그녀는 역시 여자였다. 마침 떨어진 팔뚝이 그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떨 어저 꿈필거렸다. 음. 그녀는 구토증을 느꼈다. 재빨리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때 흑의 복면인의 수뇌가 소리쳤다. 너희들은 저 옥류양을 처치해라. 그러자 다섯 명의 흑의인들이 정권을 빠져나와 옥류양을 덮쳐왔다. 어딜 번쩍 천원이검과 삼검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이때 크아 또다시 비명이 터졌다. 천원대검의 공격에 흑이인 한 명의 목이 날아간 것이었다. 이때 옥류양에게 덤볐던 5인 중 한 명이 이검을 피해 옥류양을 공격했다. 이검은 그를 막으려 했으나 다른 4명이 놓아주지 않았다. 옥류양은 위기에 몰렸다. 이때 곁에 있던 상관수하가 돌연 원앙각의 수법으로 흑의인의 다리를 공격했다. 읏. 흑의인은 하마터면 주요 부분을 얻어맞을 뻔했으나 다급히 피하고는 음산하게 말했다. 이 계집이 무공을 조금 익혔군. 쇠. 그는 즉시 나가도 로우 신랄무비하게 상관수하를 공격했다. 흥. 상관수하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냉소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건 한 자루를 발끝으로 걷어차 올린다. 응 그것을 잡아 채서는 즉시 흑의인에게 덤벼들었다. 그녀의 공격기교는 대단했다. 검 끝으로 상대의 돌을 슬쩍 쳐 방향을 어긋나게 하면서 교묘히 파고 들어가 연속 칠팔검을 공격했다. 그 바람에 그녀를 얕고 왔던 흑의 복면인은 크게 허둥대며 밀려났다. 그 광경의 옥류양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단하구나. 검선생의 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니 그동안 많이 늘었군. 이때 흑의 복면인들은 6명이 죽고 전세는 천원시비검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상관수하와 싸우던 흑의 복면인은 어느 새 천원팔검이 대신 싸우고 있었다. 상관수하는 검을 든 채 연신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실전은 난생 처음인 것이다. 여자의 몸이라 체력 소모가 심했고 또 지에 낳치게 흥분했다. 하나 옥류양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그 와중에서도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이놈들의 목적은 분명 나를 제거하여 강남의 상권을 마비 시키려는 것이 틀림없다. 이때 그는 상관수하가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싱긋이 웃었다. 상관수 저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소. 상관수 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무공을 더 익혀야겠어요. 저런 무림에 잡대를 하나 처리하지 못한다니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의 옥류양은 고소지었다. 어이없군. 조화성의 무사들을 잡대 취급하다니. 그렇다. 흑의 복면인들은 인류 고수였다. 단지 그들은 상대하는 천원시비검의 무공이 더 강하게 그들이 당할 뿐이었다. 이때 흑의 무사들의 절반 이상이 제거되었다. 천원시비검은과 영강했다. 흑의 인들은 이미 불리함을 눈치채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겨우 구명 이었다. 그들의 주의를 천원시비검이 포위했다. 천원시비검은 한 명도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척살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천원시비검의 우두머리가 칼칼한 음성으로 외쳤다. 하나 바로 그때였다. 신사는 아주 대단한 소화들을 두었군. 문득 나직하게 착 가라앉은 은냉한 음성이 들려 왔다. 이어 수풀로부터 한 명이 서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마해를 입은 중년인이었는데 왼쪽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린 애꾸였다. 한 손 에는 고 검 한 자루를 든 채 지극히 황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 누군가. 바로 막청 무정도 무용초의 친구로서 천산에서 신산을 죽일 인물을 띄고 돌아왔다는 막청 그가 아닌가. 그가 나타나자 아홉 명의 흑이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막청은 무심한 표정 으로 천천히 천원시비검에게 다가갔다. 그대는 누구요. 천원대검이 흠칫 하며 묻자 막청은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달랐다. 하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화성의 인물인가. 역시 막청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입가의 미소가 점점 짙어질 뿐이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은산한 비린내를 물심 풍겼다. 천원대검은 눈짓했다. 아홉째 처리해라. 옙. 쉬와. 천원고검이 즉시 검을 날렸다. 하나 막청은 고검을 들어 검 집안으로 그 공격을 간단히 막았다. 그리고 좌수로 느릿 하면서도 확실한 동작으로 구검 의 갈빗대 아래부분을 부셨다. 우. 구검은 숨이 쾅 막혔다. 그 순간 막청은 숨가락으로 갈빗대를 위로 들어 올렸다. 우두두. 갈빗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크악. 쿵. 구검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분명 느릿한 동작이었는데도 구검은 너무나 간단히 죽은 것이다. 천원시비검은 경악하여 일시지간 멍청해졌다. 하나 그들은 재빨리 막청을 포위했다. 막청은 여전히 태어냈다. 철학. 천원대검의 노갈이 터지는 순간에 이미 천원시비검은 모두 막청을 향해 신랄한 공격을 가했다. 휘이. 팍팍팍팍팍. 막청의 얇은 입술꼬리에 차가운 조소가 스쳤다. 그는 신형을 뒤로 활처럼 굽히면서 검을 잡고 있는 오른손의 엄지로 검자루를 약간 올렸다. 스릅. 오후에 햇살이 약간 뽑혀진 검신에 비쳐 차가운 빛을 뿔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검이 검집을 벗어났다. 섬뜩한 한광이 달무리 처럼 호선을 그렸다. 보고 있던 상관수와의 안색이 돌처럼 굳어졌다. 아. 단 일검 그 달무리 같은 검광 속에서 천원시비검의 두 명이 처절한 비명과 함께 뒤로 날아가는 것이 그녀의 시야에 투영된 것이었다. 으아아. 크아. 옆구리에서 시뻘건 선열이 분출되고 곧 그 두 명은 바닥에 몇 바퀴 나뒹굴며 뿌연 황진을 일으켰다. 허나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처절무비한 비명이 연속적으로 들렸다. 천원시비검은 마치 썩은 집단처럼 고꾸라지고 있었다. 막청의 검이 스치는 고세는 한치의 어김도 없이 피가 튀었다. 실로 상상도 못할 까공할 위력이었다. 천원대검 그는 두 눈에 경악과 불신을 씻고 검으로 몸을 지탱한 채 간신히 서 있었다. 그를 제외한 천원시비검 모두는 이미 바닥에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허나 천원대검 그 역시 예외는 아니 었다. 단지 조금 더 남들보다 오래 버티고 있었을 뿐 그의 목에서는 뜨거운 선열이 뭉클뭉클 솟아나 고 있었다. 너 너는 대체 누구냐 . 그의 눈이 경악과 불신으로 휩떠졌다. 막청의 일에서 무심한 음성이 흘러나 왔다. 천상검 그의 사검 막청 이다. 네. 내가. 쿵. 결국 천원시비검의 첫째도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눈은 아직도 경악과 공포를 담은 채 감겨지지 않았다. 사검 막청의 등장 상황은 또다시 급변하고 있었다. 74. 삽시에 천원시비검을 집단처럼 베어버리고 장례를 공포 분위기로 만든 사나이 막청은 여전히 무표정 했다. 그는 피 묻은 검을 시체에 옷에 쓱 닦고는 검집에 꽂았다. 이어 천천히 옥류향을 향해 다가 갔다. 저벅 저벅. 그의 걸음은 규칙적이었다. 상관수와의 안색은 창백 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겁을 모르는 소녀다. 하나 지금 이 순간은 그녀는 일생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를 느꼈다. 하나 막청은 일별도 주지 않고 곧장 옥류향 앞에서 오뚝 멈추었다. 내가 옥류향이냐 그렇소. 옥류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막청은 무심한 한쪽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말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간단히 묻겠다. 신산 제갈사는 어디에 있느냐. 옥류향은 태연이 오히려 반문했다. 제갈사가 누구요. 막청의 얄팍한 입술의 미소가 어렸다. 꽤 많은 말이 필요하겠군. 순간 쇼. 그의 검자루가 날았다. 검자루는 곧장 일직선으로 옥류향의 복부에 쑤셔 박혔다. 욱. 쿠당탕. 옥류향은 뒤로 뒹굴 었다. 그는 복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이를 암울었으나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이때 상관수와가 이를 갈았다. 이 악적. 쇠. 그녀는 들고 있던 검으로 달려들었다. 하나 막청은 뒤로 돌아보지 않고 검집제 빙글 돌렸다. 악. 상관수와는 검집의 옆구리를 찔려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막청은 옥류향의 혈도를 짚었다. 이어 간단 명료하게 아홉 명의 흑이 공연인들에게 지시했다. 그 계집은 두 명이 남아 이곳의 시체를 묻은 다음 처치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라. 회.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신형을 날려 사라졌다. 일곱 명의 흑이인들은 옥류향을 떼매고 급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자 장래에 남은 두 흑이인 은 서로 눈짓을 했다. 이어 고개를 끄덕이더니 검을 뽑았다. 상관수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두려움 을 느끼며 뒷걸 음질쳤다. 하나 그 순간 흑이인이 다가와서 검끝을 그녀의 하이한 목에 갖다댔다. 흐흐흐 흑이인은 음유한 미소를 흘리며 검끝을 움직였다. 날카롭고 싸늘한 검끝이 상관수와의 목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그 섬뜻한 감촉 에 상관수와는 몸을 떨었다. 아 이때 톡 흑이인은 건 끝으로 그녀가 입은 무복의 상의 단추 한 개를 잘라냈다. 상관수와는 반항할 수가 없었다. 온몸이 빳빳이 경직되어 있었다. 톡 두 번째 단추가 떨어졌다. 그제서야 상관수와는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고는 안색이 새하얗게 변 했다. 그만둬요. 제발. 하나 흑이인은 오히려 흥이 난다는 듯이 괴소를 흘렸다. 흐흐 화내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군. 순간측. 검 끝이 상관수와의 가슴 옷을 벌렸다. 그러자 옷자락이 벌어지며 그녀의 뽀얀 젖가슴 윗부분 능선이 드러났다. 흑흑흑. 볼만한 풍경인걸. 흑이인은 건 끝으로 젖가슴을 문지르듯 슬슬 문질렀다. 상관수와는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듯 수치감을 느끼며 악을 썼다. 더러운 악정놈들. 차리리 그냥 죽여라. 음. 흑이인은 음침하게 빈정거렸다. 아직도 입은 살아있군. 이어 그는 검을 아래로 그었다. 그러자 날카로운 검날의 상의가 찢어지며 상관수와의 옷자락이 입을 벌렸다. 비록 아직 완전히 크지는 않았으나 탱탱하게 여물은 젖가슴이 그대로 노출되고 하얗고 반듯한 아랫배까지 완전히 드러났다. 검은 더욱 아래로 내려가 마침내 배꼽을 지나 주요 부근까지 옷을 갈라내렸다. 으응. 상관수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이런 수치와 모욕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이를 갈았다. 내가 살아난다면 이 모욕은 결코 있지 않을 테야. 그녀는 떨리는 음성을 바랬다. 나를 어쩔 셈이냐. 흑이인은 침을 삼켰다. 흐흐 너같은 미인은 그리 흔치 않지. 그냥 죽이기엔 조금 아깝거든. 데리고 논 다음 이 검으로 푹. 흐흐. 흑이인은 건 끝으로 상관수와의 배꼽 아래를 약간 찔렀다. 아. 상관수와는 다급한 느낌의 전신을 격련했다. 흐흐흐. 흑이인은 더 옷을 찢지도 않고 다시 검을 들어 그녀의 목을 떼었다. 이어 손을 뻗어 그녀의 저 가슴을 움켜쥐어 갔다. 옆에 있던 또 한 명의 흑이인도 탄욱이 이끌거리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한데 흑이인이 막 상관수와의 저 가슴을 움켜쥐려는 그 순간이었 다. 으아. 그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와 동시에 목 뒤로부터 한 자루의 비수가 그대로 그의 목적까지 관통하여 불쑥 솟아 나왔다. 그. 그는 비틀하며 쓰러졌다. 하나 그 순간 그의 검끝이 상관수와의 목을 찔렀다. 아. 상관수와는 옆으로 나뒹굴었다. 그때 또 한 명의 흑이인은 너무나 갑작스런 사태에 대경실색하여 몸을 빙글 돌렸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으로 한 명이 내려섰다. 어떤.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흑삼의 인형의 우수가 그대로 그의 가슴을 격타했다. 헝. 우아. 그는 상대가 누군지도 채 확인하기도 전에 비명과 함께 나뒹굴었다. 그의 가슴에는 시커먼 장인이 찍혀있었고 그곳에서 놀이끼리한 냄새와 함께 살타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때 내려선 인형은 놀랍게도 장철린 이었다. 그는 금월사에서 산책 겸 내려오다가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두 흑이인을 죽였다. 그는 심정이 약간 착잡해졌다. 그동안 그는 무공을 꾸준히 켜왔으나 이렇게 살인을 해보긴 처음이었다. 그는 두 구의 시체를 내려보았다. 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음 이들 복장은 3년 전 망가산 에 등장했던 조화성의 무사들과 똑같다. 장철린은 섬뜩함을 느꼈다. 그렇다면 이들은 조화성의 인물. 그는 강한 의혹을 얼굴에 떠올렸다. 한데 이들이 왜 이곳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러다 문득 그는 상관수아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갔다. 상관수아는 혼미 상태에서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앞가슴에 옷이 갈라져 적가슴이 온통 노출되어 있었는데 하얀 목이 피투성이었다. 흑이인의 검이 비스듬히 목을 찌른 것이었다. 장철린은 상처를 살펴보았다. 다행이구나. 극소만은 피했다. 위험천만이었다. 그는 상관수아의 옷을 여무주며 의문을 느꼈다. 대체 어떤 소녀이기에 조화성의 무사들이 죽이려 하는 것인가. 그는 주위에 쓰러져 있는 수십 구의의 시체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과거 망가산에서 있었던 일이 새삼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상관수아를 안아들었다. 우선 치료부터 해야겠다. 그는 걸음을 옮겼다. 일단 금월사로 올라가자. 그의 모습은 곧 상기스 위로 사라져갔다. 그가 떠난 장래에는 피비린내만 점점 짙어져가고 있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금월사의 선방 다문 노선사는 그늘진 눈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상관수아를 응시하고 있었다. 장천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다문 노사는 불호를 낮게 중얼거린 후 말했다. 심한 성처는 아니오. 하나. 그는 말 끝을 흐렸다. 그는 상관수아 가 다친 연유를 묻지 않았다. 단지 장천린이 피투성이에 그녀를 데리고 왔을 때 웬일인지 짙은 당혹의 태도 를 보였다. 그리고 약간의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다. 다문 노선사는 문득 염주를 굴리며 중얼거렸다. 허허 임술련 이모 미시 허허 이럴수 가. 장천리는 흠칫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문 노선사는 주름진 눈에 그저 짙은 그늘만을 띄운 채 고소 지었다. 아니에다. 이 늙은 중의 헛소리에다. 이어 그는 손가락 끝으로 상관수아의 목상처 주위를 눌렀다. 그러자 상처에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다문 노선사는 흰 천으로 상처를 싸매였다. 천에는 무언지 모를 끈끈한 고약 같은 것을 발랐는데 그것은 불문의 독특한 비방인 듯 했다. 이윽고 치료를 끝내자. 다문 노선사는 문득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용시주 부탁이 있소. 이 여시주가 깨어나거든 여시주를 데리고 금월사를 떠나 주시오. 장천리는 흠칫했다. 노선사님 제가 무슨 실수라도. 아미탑을 절대 그런 것은 아니오. 하우시면. 다문노 선사는 탄식했다. 아미탑을 입은 여시주와 용시주가 금원사에 머무르고 계시며. 두 분은 물론 이 금월사 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화를 잊게 되어. 장천리는 흠칫했다. 그는 다문노 선사를 응시했다. 다문의 얼굴은 온통 주름이 져 있어 도무지 희비의 감정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의 눈에는 짙은 그늘이 서려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장천리는 남겟을 지으며 말했다. 소생은 이틀 후 이곳에서 사람들과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다문노 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셨다가 이 일 후 다시 오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장천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수긍했다. 조용한 절간의 부상자를 데려와 피냄새를 풍기게 한 것은 소생이니 노선사의 말씀대로 따르 겠습니다. 다문노 선사는 미소지 었다. 아미탑을 감사할 따름이오. 장천리는 문득 물었다. 혹시 이곳에 한 시즌쯤 전 한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청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다문노 선사는 흠칫했다. 그걸 아셨군요. 그렇습니다. 왔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객당에 있소이다.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요. 아미탑을 부친의 유고를 이곳에 모시고 백일불공을 부탁하더군요. 음. 장천리는 신음을 흘렸다. 다문노 선사는 불호를 외쳤다. 아미탑을 하나 이제 그 젊은 시주도 다른 사찰을 찾게 해야 할 듯 싶어. 장천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반 시즌 정도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동안이면 저 소녀가 꽤 원할 것입니다. 장천리는 말을 마치고 합장하며 돌아섰다. 한데. 용시주. 장천리는 다문노 선사가 부르는 바람에 의아하여 돌아섰다. 다문노 선사는 자시 망설이는 뜻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 늙은 중에 이야기가 귀찮지 않다면 몇 마디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장천리는 의아했으나 곧 공손히 대답했다. 다문노 선사는 기이한 표정을 짓더니 감회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늙은 중의 능력과 불도가 모자라 해탈하지 못했소. 그래서 백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이 작은 절간에서 돌 중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주저앉고 말았소. 허허 실상 이 늙은 중과 함께 불도에 입문했던 부르들 중에는 일찍이 해탈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불도를 타파하여 성승이 된 분도 있지요. 다문노 선사의 얼굴에는 그늘이 어렸다. 아미탑을 유일하게 빈 승마는 아직 새 속에 욕망을 버리지 못해 이렇게 늙어버린 추한 육신 으로 살고 있소이다. 장천리은 빙글 에 웃었다. 지나친 자탄이십니다. 허허 하지만 이 늙은 중도 한 가지 재주만은 그래도 발전해왔다고 자부하오. 그것은 사람의 상을 좀 볼 줄 알며 청계에 관한 것을 조금 내다본다는 것이오. 다문노 선사는 노안을 돌려 상관수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분 여시주를 잘 보호하시오. 이 여시주와 용시주는 전생부터 강한 인연이 맺어진 사이오. 만약 용시주 가 1년만 더 늦게 이 여시주를 만났다면 그 인연은 끊어졌을 것이오다. 장천리는 흠칫했다. 다문노 선사는 노안을 약간 붉기며 웃었다. 허허 남녀간의 일은 이 늙은 중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수마나 무튼 이 여시주는 장차 용시주의 운명을 바꿀 만큼 큰 작용을 하게 될 것이오. 장천리는 시선을 들어 상관수하에게 향했다. 아직 나이 어리고 단순히 아름답 다고만 여겼던 소녀였다. 한데 그 소녀가 자신과 그토록 강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니. 그는 반신반의한 느낌 이었다. 다문노 선사는 염주를 굴리며 말했다. 빈승은 용시주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용시주의 양손 에 난세에 천하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미타불 용시주 훗날에 기회가 있으시다면 필 이 두 사람을 만나 보십시오. 다문노 선사의 흐릿하기만 한 노안 이 한순간 기이한 광채를 바라는 것을 장천리는 보았다. 필 이 그 두 분은 용시주의 앞날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빈승 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북경 보강사의 해우선사 와 항주 천불 동반가 노선사를 찾아보십시오. 필 이 없는 바가 있을 것이오. 순간 장천리는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해우선사라면? 그렇다. 과거 북경 태진공의 태진왕이 이 그에게 당부하지 않았던가. 만일 자신이 죽는다면 보강사의 해우 선사를 찾으라고. 장천리는 무언가 모를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운명의 끈과도 같은 것이 자신을 당기 고 있음을 느꼈다. 더불어 평범하게 늙어버린 다문노 선사의 말을 결코 가볍게 흘려들 수 없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다문노 선사가 합장부로 했다. 아미타불 빈승의 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축객령이었다. 장천리는 정중히 합장했다.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럼 그는 선방을 물러나왔다. 그가 나가자 다문노 선사 는 망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미타불.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 젊은 영웅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객당 흑이 청년이 객당 안에 있는 조그마한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의 표정은 조용하고 무심했다. 하나 너무나 창백한 안색돼 문인지 그의 분위기 는 괴이하기만다. 천천히 그는 감았던 눈을 떴다. 이어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그는 마당에 내려서자 하늘을 응시했다. 구름 한 점 없는 누부시게 푸른 하늘이었으나 그것을 보는 청년의 눈에는 짙은 고독의 기운이 어리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집단으로 둘둘 마른 것을 어깨 위로 맸다. 바로 그때였다. 이것으로 세 번째 만남이구려 기공. 흑이 청년의 몸이 흠칫했다. 객당 모퉁이로부터 돌아 나오는 중 수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바로 장천린이었다. 75. 장천린은 다가오며 미소 지었다. 아무래도 우리는 꽤나 인연이 깊은 듯 하구려. 흑이 청년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이어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원래 이 금월사에 머무르고 개섰군요. 그렇소이다. 장천린은 빙글에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용백군이란 떠돌이 상인 이에다. 흑이 청년은 지그시 장천린을 바라보더니 가볍게 폭권했다. 사문도라고 합니다. 사문도. 장천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왠지 정겨운 느낌을 받았다. 그는 친숙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1년 전 사형을 볼 때부터 호감이 일었소 이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소이다. 그 청년 사문도에 고독해 보이는 두 눈빛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는 이제까지 일생 동안에 살아 오면서 자신을 키워준 양구 외에 자신에게 이런 관심을 기울인 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의 고독하고 산막했던 가슴 속에 문득 훈풍이 스미는 느낌이었다. 사문도의 두 눈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정중히 말했다. 소생에게 시간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장천린은 부드럽게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중이요? 예 개봉에 작은 일이 있습니다. 내일쯤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장천린의 얼굴에 섭섭한 빛이 떠오르자 덧붙여 말했다. 그런 연우 양구의 유고를 이곳에 모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100일간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 말에 장천린은 다문도 선사의 말이 떠올랐다. 그 젊은 시주도 이제는 다른 사찰을 찾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장천린은 그 사실을 굳이 말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때 사문도가 가볍게 폭건했다. 내일까지 이곳에 계신다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천린은 미소 지었다. 나 역시 오늘 어디 좀 다녀왔다가 모레나 돌아올 것이요. 사문도는 미소 지었다. 모레는 소생이 이곳에 있으니 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는 목례를 취하고는 절을 나갔다. 장천린은 기분이 흐뭇 해졌다. 처음 인상과는 달리 무척 예의바른 친구로군. 그는 사문도가 어쩐지 매우 가깝게 느껴졌다. 그가 어찌 알겠는가. 사문도야말로 장차 그와 운명적인 관계를 이을 끈끈한 인연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장천린은 다시 걸음을 돌렸다. 그러다가 그는 한 중연승인과 마주치 게 되었다. 그는 바로 오전 무렵 그가 은자를 준 그 중연승이었다. 중연승인은 그를 만나자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합장부로 했다. 아미타블 용시주님. 구경을 잘 하셨는지요. 덕분에. 문득 장천린은 그의 입가에 기름기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내심 고소했다. 중연승인은 그새 어딘가를 다녀온 모양이었다. 아미타블 오늘 밤부터 용시주를 위해 불공을 드릴 생각입니다. 장천린은 씁쓸해졌다. 하나 그는 담담히 말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소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스님 입가에 기름기나 좀 닦으시지요. 노선사께서 보실까 두렵습니다. 그 말에 중연승인은 급히 입가를 문질렀다. 과연 기름기가 묻어나오자 그는 크게 당황하여 말했다. 오. 오해 마십시오. 소. 소생은 절대 개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개고기라고요. 그 질문에 중연승인은 자신이 큰 실수했음을 느끼고 더욱더 당황했다. 수. 술을 조금 마시다가 그저 맛만 보았을 뿐 절대 많이 뜯지 않았. 아차. 그는 또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했음을 느끼고 얼굴이 하얘졌다. 술도 드셨습니까. 장천린은 정녕 개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중연승인은 너무나 다급하여 자꾸만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는데. 형을 여니 자꾸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여자까지. 장천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버렸다. 중연승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연속적인 실수에 그만 없는 머리칼을 몽땅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나 어찌하랴.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그는 간절한 음성으로 말했다. 용시중인. 제발 노선사께는. 장천린은 차갑게 말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휴. 중연승인은 창백한 안색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미탑을 감사합니다. 장천린은 역겨운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걸어갔다. 그는 천천히 걸어 다문노선사의 선방으로 향했다. 선방 다행히 상관수아는 깨어나 있었다. 다문노선사가 그 옆에서 불경을 읽고 있었다. 깨어나셨군요 소저. 장천린의 말에 상관수아는 몸을 얼른 일으키며 예를 표했다. 소녀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아마도 다문노선사가 그녀에게 이야기해 준 것 같았다.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타인의 위기를 보고 구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리요. 너무 괴념치 마시오. 그 말에 상관수아는 문득 자신이 당하던 광경이 생각나자 수치감이 치밀었다.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을까. 이때 다문노선사가 불호를 외쳤다. 아미탑을 용시주 그만 떠나시지요. 장천린은 가볍게 목례했다. 노선사님 그럼 모레 뵙겠습니다. 아미타불. 다문노선사는 대답하지 않고 말없이 불호만을 외웠다. 장천린은 상관수아에게 말했다. 소저 나갑시다. 상관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다. 움직일 때 목에 통증이 일었으나 걷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사실 그녀는 지금 몹시 다급했다. 한시빨리 용문전장으로 돌아가 옥류양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녀는 다문노선사에게 사의를 표하고는 장천린의 뒤를 따랐다. 다문노선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불호를 외쳤다. 아미타불. 연구를 하는 그의 두 눈은 왠지 그늘이 져있었다. 장천린은 산을 내려가며 생각하고 있었다. 음 개목은 모레나 올테니 그동안 개봉구에 머물러 있어야겠군. 그러다 문득 그는 물었다. 소전은 대기 어디시오. 상관수아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개봉구에 용문전장이에요. 장천린은 크게 놀랐다. 그렇다면 용문전장의 주인이신 상관대인과는 어떻게 되시오. 저의 아버님이에요. 장천린은 정말 놀랐다. 너무도 뜻밖의 말이었다. 그렇다면 이 소녀가 상관홍의 문암동료로서 장차 용문전장의 후계자가 될 그녀란 말인가. 이때 상관수아는 장천린이 놀라는 표정을 보고는 조금은 드게 했다. 이분은 뭐하는 분이실까. 서생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무사 같지는 않고. 그녀는 장천린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워공자도 잘생겼지만 이분은 오히려 준수한 가운데 사나이다운 매력이 넘치고 있어. 그녀는 곧 생긋 웃으며 말했다. 어버님께서는 반드시 공자님께 큰 답례를 하실 거예요. 장천린은 그 말에 고소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계속 산길을 내려갔다. 하나 문득 장천린은 예감이 이상하여 뒤를 돌아 보다가 흠칫했다. 멀리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지 않은가.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금월사 쪽이다. 문순이리. 순간 그의 뇌리에 다문노선사의 말이 떠올랐다. 시주가 저 여시주를 데리고 떠나지 않는다면 두 분은 물론 이 금월사는 큰 화를 잇게 될 것이오. 장천린은 내심 부르짖었다. 노선사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음이 급해졌다. 소저.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시오. 곧 돌아오겠소. 장천린은 말을 마치자마자 신형을 날렸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상관수아는 다급히 불렀다. 이봐요. 하나 장천린의 음성은 이미 십수장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며 소저 혼자 내려가시오. 상관수아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들어왔다. 저것은 상관수아의 안색이 변했다. 금월사. 비로소 그녀는 장천린이 왜 달려갔는지 이해가 되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금월사 이 사찰이 세워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금월대사라 불리우던 당대의 현승이 이곳에 절을 세운 이래 금월사는 단 한 번의 파란도 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한데 지금 금월사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니. 대웅전 앞 금월사의 10여 명의 승인들이 일렬로 무릎 꿇고 있다. 그 주위에 흑이인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다문 노선사가 안색이 창백한 채 쓰러져 있었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때 대웅전 재단 위에 한 명의 중립인 이 나타나더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40대의 중립계인 그 이야기도 그는 온통 흰빛 일색이었다. 중립도 흰색이었으며 머리도 백발이었고 눈썹도 백미였다. 심지어는 옷과 신발까지도 백색이었다. 그는 왼손에 꽃 한 송이를 쥐고 있었는데 백장미였다. 중립 아래 보이는 얼굴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이때 사방에서 섭여 명의 흑이인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중립계인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어찌 되었느냐. 흑이인이 대답했다. 모두 수색했습니다. 하나 그 계집은 없습니다. 이 부스님들은 예 모두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치기 위해 잡아 놓았습니다. 그 말에 중립계 청년은 혀를 찼다. 즉 사찰은 신성한 곳이다. 함부로 스님을 다루면 쓰겠느냐. 그는 시선을 다문노선사에게로 돌리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접은 노스님을 부축해라. 예. 흑이인 한 명이 다문노선사를 부축했다. 중립계 청년이 대웅전으로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며 말했다. 노선사 수아들의 무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문노선사는 불호를 외쳤다. 아미타불. 중립인은 정중히 말했다. 본인은 서문표라 합니다. 본인은 지금 한 명의 소녀를 찾는 중인데 그 소녀의 흔적이 2절에 있기에 수아들이 본의 아니게 신뢰를 저지른 것이니 양해해 주십시오. 그 말에 다문노선사는 합장했다. 아미타불 빈승은 시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문표는 부드럽게 말했다. 금월사 아래 오리밖에서 본인의 수아들이 죽었습니다. 수아들이 잡아 놓고 있던 소녀를 누군가가 구출하고 수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미타불. 서문표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우리는 처음에 그 소녀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하나 그 소녀의 정체는 알고보니 무척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반드시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부디 노선사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문노선사도 물론 그 말의 뜻을 알았다. 하나 불문의 몸 담은 노승으로서 어찌 약자를 그들에게 내놓을 수 있겠는가. 아미타불 빈승은 모릅니다. 이 사찰례의 여인이라고는 없습니다. 흠. 서문표는 손으로 백장미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이어 눈짓으로 부드럽게 한 명의 흑이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어라. 그의 음성은 달콤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순간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 열 명의 승려들 중 맨 오른쪽에 있던 승려의 목이 흑이인이 휘 두른검에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으아아. 처절한 비명이 조용하기만 한 사찰을 흔들었다. 아미타불. 다문노선사의 안색은 창백해졌다. 뿐만 아니라 남은 승려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공포에 몸을 떨었다. 서문표는 여전히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중들 이야기로는 오늘 이 사찰에 두 남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는 백장미를 들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노선사 그 두 명의 남자는 어디에 있소? 아미타불 모릅니다. 순간 중립대 청년 서문표의 입가에 또다시 달콤한 미소가 배었다. 베어라. 번쩍. 흑이인의 검이 또 한 바퀴 원을 그렸다. 크아. 승려 한 명의 목이 또 허공으로 떠오르며 처절무비한 비명이 터졌다. 실로 잔인한 살륙이었다. 반항할 힘도 용기도 없는 승려들의 목을 마치 썩은 집단 날려버리는 흑이인이나 그를 제시한 서문표난 조금의 안색도 변하지 않았다. 다문노선사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아미타불 그대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것이오. 서문표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상관수와 노선사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소. 그 계집애 몸에서 나온 핏방울이 분명 이곳으로 왔소. 모르는 일입니다. 아미타불. 다문노선사는 눈을 감으며 어둡게 불호했다. 서문표의 입꼬리가 말려 올라갔다. 베어라. 마침 세 번째 승려는 바로 장천린에게 은자를 받아 개고기를 사 먹은 그 돌중이었다. 그는 흑이인이 다시 검을 치켜드는 것을 보자 공포에 질려 다문노선사를 향해 애걸했다. 선. 선사님. 제발. 저는 죽기 싫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자 서문표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그는 다문노선사를 향해 말했다. 저분 스님께서 매우 현명하시군요. 그 말에 중년승인은 바닥에 머리를 쳐박더니 두 손을 싹싹 비볐다. 선사님. 제발. 다문선사는 그를 쳐다보며 탄식했다. 아미타불 정오 너는 반드시 극락에 갈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하나 정오는 더욱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 콧물까지 범벅이 되어 애걸복걸 했다. 아이고. 저는 극락이 싫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발. 아미타불. 다문노선사는 두 눈을 감았다. 노선사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체념의 빛이 어렸다. 이때 서문표의 눈빛은 싸늘해졌다. 그는 몇 걸음 내려가더니 중년승인 정오의 앞에서 멈춰왔다. 살려주십시오. 정오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하나 서문표는 담담히 말했다. 그렇다. 정오. 너는 아무래도 극락행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노선사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살려. 크. 정오의 눈이 번쩍 부릅떠지더니 눈알이 툭. 튀어나왔다. 서문표의 손이 그의 머리를 뚫고 들어간 것이었다. 다섯 손가락이 그대로 돌머리에 파고들었다. 정오는 결국 살기 좋은 이 세상에 더 머물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의 소매 속에는 아직도 다 쓰지 못한 은자가 조금 남아있었다. 그가 앞으로 쓰러지는 순간 은자가 소매 속에서 땅으로 쏟아졌다. 하나 곧 그 위에 선혈이 떨어져 은자가 피범벅이 되었다. 실로 처참한 죽음이었다. 서문표는 손가락을 빼냈다. 이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노선사나 동로장미 서문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겠소. 그의 음성은 달콤한 정도로 부드러웠으나 이제 그 음성이 부드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잔임무도한 행동을 모두 독독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동로장미 아아. 대체 그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인가 아니면 지 오각기의 마음인가. 백장미를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동로장미 서문표에게서는 음산한 기운이 물씬 느껴졌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금월사 금월사의 역사는 오늘로 종지 불을 찍게 될 것인가. 76의 금월사 150년의 풍후에도 빛이 바르지 않던 금빛 편액이 불길에 타고 있었다. 화르르르르 화만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아사갔다. 금월사의 산문은 불덩이에 휩싸여 괭음을 내며 쓰러졌고 불당과 객당도 불기둥 속에 쓰러진다. 휙 하나의 신형이 빠른 속도로 금월사에 나타났다. 바로 연기를 보고 돌아온 장철린이었다. 이럴수가 그는 금월사가 온통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보고는 망연해졌다. 하나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넋을 잃었다. 대웅전 앞 마당의 열구에 승인들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모두 목이 없었다. 실로 처참무비한 광경이었다. 누가 이런 천인공로할 짓을 다음 순간 그는 크게 부르짖었다. 노선사 하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장철린은 아무되고 신형을 날리며 찾아보았다. 하나 다문노 선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웅전 불당 안으로 들어간 그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대웅전에 불상목이 없었다. 한데 놀랍게도 부처의 머리 대신에 그 위에 바로 그가 찾던 다문노 선사의 머리가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선사 장철린은 충격을 받았다. 이때 불길은 대웅전까지 이미 번져 있었다. 장철린은 비틀거리며 불상 앞으로 걸어갔다. 화끈화끈한 불의 열기도 그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다문노 선사는 비록 잔인하게 목이 잘려 있었으나 그의 얼굴은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빛도 없었고 특히 두 눈은 지극히 평온해 보였다. 백세가 넘도록 자질이 미흡하여 불도를 깨우치지 못했노라고 스스로 자탄하던 노승 하나 죽은 그의 얼굴은 그 어떤 보승의 얼굴보다도 더욱 불도에 그게 잃은 것처럼 보였다. 죽는 순간에 해탈이라도 한 것일까. 누 누가 선사를 이렇게 장철린은 무서운 분노를 느꼈다. 하나 한 번 죽은 다문노 선사는 대답을 할 리가 없었다. 장철린은 전신의 피가 무섭게 끓는 것을 느꼈다. 선사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저를 나가라고 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당신께서는 스스로 피하지 않으셨는지요? 왜? 장철린은 주먹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불길은 마침내 불 땅 안을 초혈지옥으로 만들었다. 장철린의 옷에도 불이 붙을 지경이었다. 장철린은 문득 다문노 선사의 수급을 때려다 손을 멈추었다. 갑자기 다문노 선사가 바로 불상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이었다. 그렇다. 다문노 선사는 선불되어 있었다. 그의 목은 불상 위에 놓여 있는데도 불상과 그의 머리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이었다. 이대로 될 줄을 알았군요. 장철린은 손을 도로 거두었다. 그리고 묵념했다. 노선서 그냥 이대로 성불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는 합정한 뒤 신형을 날렸다. 그 순간 불길에 쌓인 다문노 선사가 웃는 듯한 모습을 그는 느꼈다. 장철린은 천천히 걸어나왔다. 한 대에 막 무너진 금월사의 산문을 나선 후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앞에 흑이인 다섯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살기 띈 눈으로 쏘아보며 음산하게 물었다. 내놈은 그 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장철린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금월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들인가. 흐흐 그렇다. 순간 장철린의 가슴에 불길이 확 치솟았다. 하! 그는 기압을 지르며 도약했다. 그는 이글리글 타오르는 분원을 풀 길이 없었다. 난생 처음 무서운 증오심을 느꼈다. 그로 인해 그는 도약하면서 그대로 공격을 펼쳤다. 그의 우수가 갈고리처럼 구부러지면서 흑이인을 긁거 같다. 허! 흑이인은 대경했다. 하나아 어느새 장철린의 백골마조는 그대로 흑이인의 옆구리를 훑어버리고 있었다. 으르르! 크아! 흑이인은 비명과 함께 나뒹굴었다. 옆구리가 뜯겨 내장이 뽑혀져 나오면서 그는 처절하게 뒹굴었다. 그 광경에 4명의 흑이인은 배경하여 즉시 무기를 휘두르며 장철린을 공격했다. 차아! 죽어라! 위인! 하나 장철린은 이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는 죽은 흑의인의 칼을 집더니 그대로 호선을 그었다. 우르르르! 은은한 뇌성 이 울렸다. 풍례도법이 펼친 것이다. 크아! 크! 실로 가공할 도법이었다. 두 명의 흑이인이 그대로 허리가 동강나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허! 으! 나머지 두 명은 주춤했다. 그들의 두 눈에는 공포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 장철린이 다시 번뜩였다. 그는 귀연비 마보를 전개하며 쾌울무비하게 흑이인들에게 덮쳤다. 크아! 한 명의 정수리에 칼이 떨어졌다. 컷! 또 한 명의 눈알이 툭 튀어나왔다. 그의 목은 어느새 장철린의 손이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흑이인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장철린은 그의 목을 누르며 무섭도록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내놈들은 조화성에서 나왔느냐? 흑이인은 그르륵 소리를 내며 간신히 대답했다. 그! 그렇다. 왜? 금월사를 이렇게 했느냐? 죽놈들이 상관수하란 계집과 한 사내놈이 간 곳을 말하지 않기에 천참을 해 죽일 놈들. 장철린은 화가 무섭게 치밀어 손을 그대로 뻗었다. 순간 흑의인의 고개가 뒤로 꺾였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황천행을 한 것이었다. 장철린은 허무한 시선으로 다섯 구의의 시체를 돌아보았다. 금월사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붕괴되고 있었다. 장철린은 탄식하며 금월사를 향해 합장했다. 선사 부디 극락왕생하시길. 그는 슬픔과 비애가 가슴을 메우는 것을 느꼈다. 하나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상관수하란 노녀 가다리고 있겠지. 회! 그는 산 아래를 향해 신형을 날렸다. 장철린은 상관수하가 있던 자리에 돌아왔으나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그곳에 서성거렸다. 먼저 간 것일까? 하나 왠지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내심 중얼거렸다. 무사히 갔겠지. 그는 문득 승고소를 지었다. 그는 상관수하가 탐탁치 않았다. 결국은 그녀로 인해 금월사가 혈겁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상관수하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장철린은 허전한 마음을 안고 산길 아래를 향해 걸어 내려갔다. 실로 끔찍한 순간들이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동굴 두 명이 마주 보고 있었다. 사검 막청 그리고 그에 의해 납치되어 온 옥류양이었다. 옥류양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평소 화려하고 아름답던 그의 모습은 간 곳이었고, 지금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머리카락도 제일 멋대로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찢어졌으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막청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옥류양을 작은 바위 위에 앉혀 느긋하게 내려보고 있었다. 신산 제갈사가 가장 신이 많은 자는 바로 너 옥류양이다. 막청의 말은 여유가 있었다. 그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런 내가 신산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옥류양은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말했다. 나는 상인이오. 무리밀에 나를 개입시키지 마시오. 그의 태도는 놀랄만큼 굳굳했다. 하나 막청은 피가 찬 위인이었다. 놈. 헉. 그의 발이 옥류양의 턱을 걷어차버렸다. 으. 옥류양은 두 바퀴 뒹굴었다. 입과 코로 피가 쏟아져 나왔다. 막청은 여전히 느긋한 어조로 물었다. 무슨 일로 극비리의 용문전장을 방문했느냐. 신산이 내게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옥류양은 기소를 흘렸다. 후후 자신의 힘만 믿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가 장 오매한 부류이지. 바로 당신이 그 부류인 것 같군. 막청의 두 눈이 이글리글 거렸다. 그는 검을 옥류양의 뺨에 댔다. 그의 음성은 더욱 가라앉았다. 신산의 거처를 떼라. 대답하지 않으면 너의 얼굴을 그물처럼 만들어주마. 하나 옥류양은 씩 웃었다. 후후 언젠가 당신이 내 손에 걸려들 날이 있다면 나는 당신 몸을 다져서 소를 담구어 먹겠소. 순간 측. 검이 옥류양의 얼굴을 스쳤다. 핏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신산에게 지독한 세뇌를 받았군. 막청의 음성이 얼음장처럼 싸늘해지고 있었다. 하나 내가 어디까지 견디나 두고 보겠다. 측측. 그는 검을 계속 옥류양의 얼굴에 그어댔다. 그 아름답기만 하던 옥류양의 얼굴이 삽시의 피투성이가 되고 있었다. 하나 놀랍게도 옥류양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었다. 지독한 놈. 마침내 막청은 검을 거두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증오심이 자 글짝을 끌어올랐다. 그는 옥류양을 노려보며 음산하게 말했다. 이 동굴 안에는 불개미가 많다. 내놈의 피냄새를 맡고 벌써 불개미들이 내 주위에 득실거리고 있다. 과연 그러했다. 이두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동굴 앞마닥에는 불개미 떼가 쫙 깔려 있었다. 흐흐 내놈에게 한 시즌의 여유를 주겠다. 신산에 거처만 알려준다면 너를 풀어주마. 막청은 옆에서 나무토막 하나를 잡았다. 이어 삭삭. 검으로 그것을 깎았다. 그것은 곧 길고 뾰족한 창처럼 깎여졌다. 막청은 음산하게 중얼거렸다. 다시 말하지 만나 막청은 인간미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그는 밖을 향해 불렀다. 누구 있느냐. 네. 곧 한 명의 흑이인이 들어왔다. 이놈의 양손바닥을 겹쳐 땅에 대라. 그 말에 흑이인의 두 눈이 멈칫 했으나 곧 무슨 뜻인지 알고 몸을 움직였다. 그는 옹유향의 오른손 손바닥을 바닥에 대게 한다. 응 왼손 손바닥을 그 위에 얹게 했다. 삭삭삭. 막청은 계속 나무를 깎았다. 나무는 길고 뾰족한 형태가 되었다. 한 시즌이다. 옹유향. 말을 마치는 순간 번쩍. 으악.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보라. 막청이 던진 뾰족한 나무토막이 그대로 옹유향의 손등을 뚫고 두 개의 손바닥을 관총하여 땅에 깊숙이 박힌 것이 아닌가. 실로 끔찍한 일이었다. 크. 으. 옹유향은 이를 악물었다. 혼절한 것만 같은 고통에 그의 전신 근육이 푸들푸들 격련을 일으켰다. 막청의 비인간적인 음성이 낮게 동굴 안을 울렸다. 한 시즌이 지나면 내 몸속은 완전히 불개미 천지가 된다. 크. 살고 싶으면 나를 불러라. 막청은 몸을 일으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옹유향은 무서운 고통을 느꼈다. 한 시즌 한 시즌. 아득했다. 이때 그는 전신의 무엇인가가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 시즌 후면 신씨 그때까지 내가 용문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수색에 나설 것이다. 옹유향 그는 치밀한 성격의 사나이다. 그의 생각은 언제나 한 치이오차 도 없었고 행동 또한 그렇게 했다. 그는 행동을 할 때 항상 주위에 백여명의 고수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는 어느 곳을 가든 반드시 자신이 돌아올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여 알린다. 이제껏 그 시간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만약 그가 그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즉시 81명의 고수들이 출동할 것이다. 81명의 고수 오직 옹유향만이 그들의 무서움을 안다. 그들은 황해의 일이 같은 자들이었다. 반드시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옹유향은 불개미가 전신을 뜯는 감촉을 느끼며 내심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시간의 진세. 그는 그것을 펴놓았고 이제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각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77회. 청기병점 개봉구에 있는 그곳은 하남성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병 기점이다. 3층의 정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만도 수십 명에 이른다. 포글락 그는 이 청기병점의 관리인 이다. 그는 이곳에서만 수십 년을 보냈으므로 대충 사람만 보아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짐작할 정도로 능숙해져 있었다. 오후 무렵 그는 이곳에 들어온 한 청년에게 아까부터 관심을 쏟고 있었다. 크게 청년이었다. 전체적으로 고독해 보이는 인상의 청년이었는 배 두 손을 다친 듯 흰 천으로 감싼 청년이었다. 청년은 상당히 오랫동안 무기를 고르고 있었다. 사문도 바로 그였다. 사문도는 꽤 오랫동안 실험해서 병기를 골랐다. 허나 선듯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결국 한쪽 계산대에 앉아있던 포글락이 그에게 다가갔다. 손님 어떤 병기를 원하십니까? 사문도는 그를 일견한 뒤 말했다. 중병기입니다. 무게는 50근 이상이어야 하고 한대 도로 크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까다롭군. 포글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따라와 보시지요. 이어 그는 사문도를 2층으로 안내했다. 2층에는 좀 더 비싼 여러 종류의 무기가 진열되어 있었다. 18반 병기는 물론 각종 기문 병기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검을 원하십니까? 포글락의 말에 사문도는 담담히 말했다.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말에 포글락은 한쪽에서 한양가죽 칼집에 들어있는 검을 한 자루 들었다. 이 검은 현재 저희 청기병점에서 가장 무거운 검입니다. 무게는 54근 길이는 4자 5치입니다. 값은 은자 300량입니다. 사문도는 말없이 검을 뽑아보았다. 허나 꼭 그는 고개를 흔들렀다. 무게는 맞으나 너무 약하오.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포글락은 흠칫했다. 이 검이 약하다니. 하나 고객은 왕이다. 그는 군말 없이 그 검을 제자리에 놓고 이번에는 한 자루의 언얼도를 꺼냈다. 이 칼은 무게가 60근 길이가 6자이며 값은 350량입니다. 허나 이번에도 사문도는 고개를 저었다. 길이가 너무 깁니다. 다섯자 안쪽으로. 포글락은 계속 다른 변기를 집어들며 끈질기게 소개했다. 허나 사문도는 계속 거절했다. 무게가 맞으면 길이가 길이가 맞으면 무게가 덜 나간다든가 너무 얇다든가 약하다든가. 그는 계속 고개를 흔들었다. 마침내 포글락은 은근히 짜증이 났다. 그는 약간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손님은 너무 까다로우셔서 무기를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문도는 문득 물었다. 이 청기병점에서는 주문하는 무기도 만들어줍니까. 포글락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사문도는 생각하더니 등 뒤에 매고 있던 집단에 쌓인 것을 끌어냈다. 그는 집단을 풀었다. 그 속에서는 1월상극 2 나왔다. 길이가 내 자가량 되는 것이었다. 허나 모양이 1월상극을 닮았다. 뿐이지 그것은 날이 조금도 서지 않았고 형태도 불완전했다. 그저 어설픈 모양이었다. 허나 포글락은 그것을 보는 순간 안색이 굳어졌다. 그는 쇠에 관한 한 전문가였다.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문도의 허락에 포글락은 1월상극을 만졌다. 순간 손을 찌르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읏. 그는 그것을 들어보았다. 그것은 보기보다는 엄청난 무게였다. 족히 손대중으로만 팔시려 그는 더 나갈 것 같았다. 포근하게 두 눈에 경의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1월상극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것은 배설산 히말라야 남쪽의 과리갱 네팔 지방에 서만나는 용천은사로 만든 것이군요. 사문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안목이 대단하시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가끔 소량의 용천은사를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큰 용천은사 덩어리를 본 적은 없습니다. 문득끈은 두 눈에 이체를 띄었다. 헌데 이 용천은사는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쇠이기는 않아 쇠의 성질이 까다로워 잘 합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양을 보니 녹여서 부은 것이 아니라 달구어 단련시킨 듯하군요. 그렇습니다. 괴이하군요. 이 정도까지 모양을 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문도는 담담히 물었다. 이것에 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양은 관계 없습니다만. 포근학은 깊은 생각을 하더니 곧 고소를 지었다. 불가능하군요. 저희 집에는 용천은사를 달굴 정도의 화력을 지닌 화로가 없을 뿐더러 기술도 미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사문도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상관없습니다. 포근학은 호기심의 표정을 지었다. 헌데 궁금합니다. 대체 이 정도 모양을 낸 변기점은 어디입니까? 사문도는 담담히 말했다. 호국의 대철조사입니다. 아. 포근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끈는 충고하듯 말했다. 손님 웬만하시면 그 날을 세우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자체 실수하면 쇠가 잘못 만져지면 아예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포근학은 문득 이 채의 눈빛을 했다. 정손님이 그 날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한번 산동의 황가철장에 가보십시오. 사문도는 담담히 말했다. 그곳에도 작년에 가보았습니다. 허나 안된다고 했습니다. 포근학은 미소지었다. 황가철장이 경영하는 4개의 철공소 중 철계에 있는 철공소로 가서 천리락 노인을 찾아보십시오. 천리락. 그 노인의 무기재령 기술은 중원에서 으뜸입니다. 연세가 구순이신데 그분이라면 충분히 용천은사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만약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면 포기하십시오. 음. 사문도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 경기가에 있는 삼천북에 가 닿았다. 그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호굴락은 설명했다. 그 삼천북은 이곳에서 가장 단단한 것입니다. 바로 황가철장 천리락 노인의 제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무게는 72금 길이는 내자판 값은 은자 800량입니다. 그 말에 사문도는 흠칫했다. 값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졌기 때 문이었다. 호굴락은 웃음을 머금었다. 황가철장의 무기는 가장 비쌉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문도는 삼천북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좋은 병기다. 그는 곧 돌아서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어 그는 값을 지불하고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삼천북을 천원로 둘둘 말았다. 그것을 등 뒤에 맹근은 더 머무르지 않고 곧장 청기병점을 나왔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느 터진 시 무렵이 되어 있었다. 개봉구의 이 시간은 상당히 번잡했다. 사문도는 번잡한 거리를 걸어갔다. 헌데 문득 두두두두두.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난데없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행인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삽시의 거리는 수라장이 되고 말랐다. 사문도는 옆으로 피했다. 이때 수십 개의 기마대가 나타나더니 흡사 폭풍처럼 지나갔다. 그들은 머리엔 황색 두건을 메고 말허리에 모두 긴 창과 방태를 걸거나 또는 도끼와 방태 따위를 매달 고 있었다. 그들의 두 눈빛은 정광같이 빛나고 있었다. 헌데 그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져 있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성 밖으로 사라졌다. 그야말로 폭풍 같은 기세였다. 사문도는 마음이 움직였다. 팔씨의 빌명 모두 인류 고수들이다. 눈빛이 형형하고 기도가 안정되어 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고수들이다. 그는 의문을 느꼈다. 어느 단체의 소속인가. 그러다 문득 그는 하늘을 응시했다. 지금쯤 가면 그 소녀가 있겠지.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순간에는 그의 전신에 엉겨있던 그 진하디 진한 고독의 기운이 많이 쓰러지는 것 같았다. 대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소녀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기에 그녀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 1년 전 개봉을 지나갈 때 우연히 한 번 보았을 뿐인데 단 한 번의 만남인데 잊을 수가 없었지. 잡초 같은 느낌을 주는 소녀 그녀의 이름은 아마 해랑이었지.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장철린 그는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금월사의 창변 때문이었다. 잔인한 놈들. 그는 상기슬게 중간쯤 내려왔다. 그러다 문득. 그의 걸음이 딱 굳어졌다. 한 구의의 시체가 누워있었다. 그 시체는 한눈에 보기에도 사냥꾼인 듯 허리에 꽝 대여섯 마리가 매달려있었고 어깨는 활과 전통이 걸려있었다. 그는 처참하게 죽어있었다. 칼에 맞은 듯 가슴이 갈라져 있었다. 이 사람은. 정철린은 그를 알고 있었다. 금월산 바로 이곳 산에 살고 있는 사냥꾼이었다. 며칠 전 이곳을 오르면서 장철린은 그에게 금월사의 위치를 물은 적이 있었다. 대체 누가 죽였단 말인가. 장철린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조화성 설마 그들이 또. 순간 무서운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그의 영민한 지혜는 한 가지 커다란 의혹을 동시에 떠올리고 있었다. 조화성의 고수들이 왜 금월사 근처로 몰려든단 말인가. 또 그들이 상관수화를 노리는 이유는 조화성이 상관홍과 제갈사의 미력을 알리가 없거네. 장철린은 사냥꾼의 시체를 버려둘 수 없어 안아들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묻을 수 없지. 시신이나마 집에 돌려주어야지. 장철린은 탄식했다. 집에는 부인과 아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상심을 할까. 그는 사냥꾼의 집을 며칠 전 본 적이 있었다. 장철린은 곧 사냥꾼의 집으로 향했다. 장철린은 눈을 한껏 부릅떠다. 어쩐지 사냥꾼의 집이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은은한 피비린내가 풍겨 그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헌데 방 안에 벌어져 있는 풍경에 그는 가슴에 불이 확 붙는 느낌이었다. 보라. 방 안에는 내 구이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다. 아이들 셋이 죽어 구석에 박혀 있었으며 더더욱 비참한 것은 침상 위에 사지를 벌리고 누워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사냥꾼의 아내였다. 제법 오간히 뚜렷하여 상당히 예뻐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죽어 있었다. 그것도 알몸으로 죽었는데 하반신이 난행을 당한 듯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럴 수가 장철린은 피가 머리끝까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이런 만행을 30대로 보이는 여인의 두 눈에는 원앙과 증오가 어린 채 천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두 손은 어찌나 침상을 긁었는지 손톱이 몽당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복부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장철린은 거의 실성한 듯 중얼거렸다. 무공을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죽여도 되는 것인가. 그는 입술을 짓씹었다. 조화성. 헌데 이때였다. 집 밖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태사독 어른께서 이곳에 오신다. 빨리 이 집 시체를 치우고 집 안을 정리해야 한다. 흐흐 물론이지. 이어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 지더니 곧 문이 열리며 두 명이 들 어섰다. 그들은 역시 흑이인들이었다. 이때 떠들면서 방 안으로 들어서던 그들은 방 한가운데서 우뚝 서서 두 눈에 무서운 광채를 발산하고 있는 장철린을 발견했다. 누구냐. 내놈은. 그들은 흠칫했으나 곧 험악하게 물었다. 장철린은 치솟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오히려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것은 너희들이 한 짓이냐. 그의 손가락이 방 안의 시체를 가리켰다. 흑이인은 눈을 휘번덕이다가 곧 방 안에는 장철린 혼자뿐임을 발견하고는 음산하게 말했다. 흐흐 그렇다. 헌데 내놈은 뭐냐. 장철린은 두 눈이 이글거렸다. 다시 묻겠다. 내놈들은 조화성의 개냐. 장철린의 말에 흑이인의 입에선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건방진 놈. 허나 장철린의 입에서 터져나온 사자오와 같은 노갈이 그의 말을 엎어버렸다.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놈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쇼우. 다음 순간 그의 몸이 도약했다. 그는 곧장 흑이인에게 덮쳐들었다. 흥. 흑이인은 냉소하며 즉시 허리춤에 검을 뽑아들었다. 허나 그는 상대방을 너무 약고 왔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장천린은 귀염비 마보를 전개했다. 흑이인은 그저 눈앞이 뿌연 느낌을 받았을 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장천린의 손은 새하얗게 변했다. 당근 옥수. 개벽신수 전봉에 비해를 펼친 것이었다. 순식간에 접근한 그는 양손으로 두 흑이인의 심장을 그대로 쑤셔박았다. 그아. 아. 흑이인들은 마치 무엇이 어찌된 줄도 모르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이때. 무슨 일이냐. 밖에서 다시 한 명이 뛰어들어왔다. 그때 장천린은 문 옆 벽에 한 자루에 도끼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잡아서 날려버렸다. 잉. 도끼는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헉. 그아. 막문을 반쯤 연 상태에서 들어서던 흑이인의 이마 한가운데 정통으로 도끼가 박혔다. 흑이인은 그저 정수리가 번쩍하는 느낌을 끝으로 즉사했다. 장천린은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비명소리를 듣고 사방으로부터 십여 명의 흑이인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놈이냐. 아. 저 놈이. 흑이인들은 동료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즉시 살기가 등등하여 장천린을 포위했다. 이때 장천린은 피가 끓는 느낌이었다. 그는 금월사의 참변이 후 조화성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게다가 죄 없는 사냥꾼 집안이 몰살된 것 사냥꾼 안에 간살 어린 아이들의 죽음. 장천린 이 순간 그의 차가운 이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속끝이 느니 살신뿐이었다. 그는 주의를 응시했다. 그의 두 눈은 이글리글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무리민 이 아니다. 상인일 뿐이다. 무리밀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 허나 그렇다 해도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은 인간 취급을 할 수 없다. 그런 자들이 갈 곳은 오직 지옥뿐이다. 스스스. 흑이인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장천린은 벼락같이 문 옆에 쓰러져 있는 시체의 이마에 꽂혀있는 손꼽기를 뽑아냈다. 장천린의 얼굴은 이미 살신 그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피 묻은 손톱기를 치켜세웠다. 신부절 육참. 자부의 식사마의 중 가장 극란한 초식으로 상대해 주마. 피가 끓었다. 손톱기를 잡은 팔뚝에서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상인으로서 호화로운 생활과 대산에만 익숙해 있던 팔뚝이 이제는 야성과 증오의 피로 떨리고 있었다. 이때 한 흑이인이 거칠게 말했다. 내놈은 무슨 이유로 우리 형제를 죽였느냐. 장천린의 입에서 싸늘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러는 내놈은 무슨 이유로 죄 없는 양민을 죽였느냐. 미친놈. 죽여라. 당장 두 명의 흑이인이 공격해왔다. 장천린은 도끼를 꽉 움켜쥐었다. 이 초식 실정은 처음이지만 믿는다. 카앙. 그의 도끼가 상대의 공격을 막았다. 동시에 그의 입에서 콧갈이 터졌다. 제일 찬 대열호. 도끼가 움직였다. 핏빛 혈광이 마치 피무지개처럼 뿌려졌다. 쇠. 도끼는 피무지개를 그리며 정광석화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두 마다의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두 개의 머리가 박살나고 있었다. 허허허. 헉. 여덟 명의 흑이인들은 참혹한 광경에 배경 실색했다. 허나 장천린은 또다시 성공을 취했다. 자부마경 상해 혼시가 그의 내리를 치고 있었다. 성공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적 이 자세를 가다듬기 전에 먼저 공격해라. 제2천 천원회. 위이이인. 손독기가 날아갔다. 장천린의 손을 떠난 도끼는 빙글빙글 돌며 눈 깜짝할 사이에 3명의 목을 날려버렸다. 너무나 가공할 초식이었다. 아직도 도끼는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 순간 장천린이 귀영기 마보를 펼쳐 도약했다. 그는 허공에서 도끼를 잡았다. 또다시 자부마경의 훈시가 내리를 스쳤다. 손속에 정을 두지 마라. 공격할 때는 반드시 필살의 신념을 가져라. 허공에 뜬 상태에서 장천린은 구전신공을 운영했다. 9981주천 중 30주천 이순식간에 회전했다. 그 순간 엄청난 힘이 그의 체내에서 솟구쳤다. 제사참 천전류. 고! 도끼가 다시 그의 손을 떠났다. 나머지 5명은 경악과 공포에 완전히 질려버렸다. 그들은 너무나 잔인한 장천린의 공격 손 속에 그만 싸울 의지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장천린이 날린 도끼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위력으로 그들을 향해 날아들었다. 퍽퍽퍽퍽. 도끼는 5명의 심장을 마치 파죽지새처럼 그대로 관통하며 피보라를 일으켰다. 실로 하늘도 놀라고 땅도 전율할 광경이었다. 결국 흑이인들은 모두 지옥으로 갔다. 그들이 뿌린 씨만큼 거둔 것이다. 장천린 그는 피투성이에 도끼를 들고 망연히 서있었다. 휘이익 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왈칵 피비린내가 풍겨왔다. 장천린은 문득 치를 떨었다. 구토증이 왈칵 치밀었다. 그는 도저히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시체들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것이 과연 내가 한 일인가. 그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내 피 속에도 이렇듯 잔인한 일면이 있었단 말인가. 장천린의 손에서 도끼가 툭 떨어졌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대단한 실력이다. 친구. 문득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장천린은 몸을 빙글 돌렸다. 두 사나이가 걸어오고 있었다. 아. 그들은 바로 공포의 인물. 동로장미 서문표 사검 막청 그들이 아닌가. 동로장미 서문표는 여전히 흰 중립 백발백리에 왼손에 백장미를 든 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막청은 고검을 손에 쥔 채 무심한 눈으로 장천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78. 동로장미 서문표와 사검 막청이 나타난 순간 장천린의 가슴이 식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들 두 명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수임을 짐작한 것이었다. 이때 서문표는 수중의 백장미를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척이나 동나란 수법이군. 귀하는 신산의 소속인가. 장천린은 내심 중얼거렸다. 이들 조화성의 고수들이다. 그는 곧 싸늘하게 말했다. 나는 신산이 누군지 모르오. 단지 이곳을 지나던 중 이들이 죄 없는 양민을 죽이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손을 쓴 것뿐이오. 그 말에 막청의 입꼬리에 스산한 미소가 어렸다. 이제 보니 정의의 협객이시군. 서문표는 낄낄 웃으며 말했다. 친구 이들은 바로 나의 수아들이오. 수아들이 무슨 행동을 했던 간에 친구 손에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서문표는 싱긋 웃었다. 피해는 피. 친구 각오하시오. 서문표는 백장미를 이래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신비스런 미소가 흘러나왔다. 장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쩔 수 없어. 부딪히는 수밖에. 그는 땅에 떨어뜨렸던 도끼를 다시 집어들었다. 훅훅훅훅. 서문표의 입에서 이제까지와는 전연 다른 음산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휙. 그는 돌연 허공으로 솟구쳤다. 양손을 마치 칼날처럼 세우며 그는 장천린을 공격했다. 장천리는 도끼를 빙글 돌리며 맞섰다. 쇠. 신부전륙참의 제1참이었다. 가공할 기세로 도끼가 피무지개를 그렸다. 하나 안타깝게도 장천리는 이미 기력이 많이 새진하여 위력이 극히 감소된 상태였다. 서문표의 두 눈에서 음산한 살기가 짙어져갔다. 그의 양손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도끼의 공격을 한 쌍의 육장이 모두 차단시켰다. 이때 막청의 눈살을 치푸렸다. 이 자의 초식은 실로 대단하다. 하나 그의 이야군. 초식에 비해 그 위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왜일까? 그가 알 리가 없었다. 장천린의 내공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는 것을. 이때 장천린은 연속적으로 제4참까지 펼쳤다. 서문표는 계속 피하기만 했다. 장천린은 그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고 다만 숨이 턱에까지 차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공격했다. 위인. 이때 서문표의 음침한 웃음이 들렸다. 흩뜩뜩 동로장미 서문표가 어떤 인물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친구. 순간 그의 좌수 장심에서 계란 모양의 백색 반점이 떠올랐다. 스스스. 동시에 돌연 그의 신형이 세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헛. 장천린은 헛바람을 들이켰다. 그때 세계의 인형 중 하나가 그의 옆으로 쇄도했다. 장천린은 도끼로 내리쳤다. 윙. 허나 그것은 허상이었다. 도끼로 치자마자 흡사 연기처럼 흩어져 버린 것이었다. 아차. 그때 그는 손목에 통증을 느꼈다. 아. 쿵. 도끼가 그의 손을 벗어나 땅에 떨어졌다. 하나 어느새 도끼는 끈에 매달리기라도 한 듯 서문표의 순에 가있지 않는가. 흩흩자. 이제 각오하시지 친구. 스. 그는 우수를 치켜들었다. 계란 모양의 백색 반점이 더욱두 옅해졌다. 가라. 우우우웅. 놀라운 일이었다. 서문표는 우수의 장심을 뻗으며 마치 몸을 풍차처럼 회전시켰다. 마치 회오리 바람과 같은 소용돌이 기류가 장천린을 향해 쇄도해왔다. 반월형의 기류가 수백개로 나뉘어 폭발하듯 그의 오른손에서 터져나왔다. 확확확확확확. 장천린은 다급해졌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바닥으로 뒹굴렸다. 이 길밖에 없다. 그렇다. 피할 길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 하나 막당해 뒹굴기 직전 반월형의 기류가 그의 가슴을 스쳤다. 윽. 가슴이 화끈하는 느낌과 함께 피보라가 솟구쳤다. 장천린은 연달아 열두 바퀴나 바닥에서 굴렀다.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었다. 하나야 이때 서문표는 입에 물고 있던 백장미를 들더니 음침하게 말했다. 아주 가거라.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든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그는 장미를 던졌다. 슈욱. 장미도 일직선으로 장천린의 이마를 향해 날아갔다. 끝인가. 장천린은 엄연히 두 눈으로 장미가지가 마치 화살처럼 이마 한 폭판으로 쏘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절대 절명에 위기한데 이때 휙. 눈앞이 흐릿했다. 누군가 장비를 중도해서 낚아채고 있었다. 그 광경에 서문표의 안색이 굳어졌다. 장미를 낚아챈 인물 놀랍게도 그는 사검 막청이었다. 막청은 무심한 표정으로 장미를 잡은 채 서있었다. 서문표의 백미가 꿈틀했다. 막형 그건 무슨 뜻이오. 서문표의 음성은 차분했다. 그것은 그가 화가 났다는 증거였다. 막청은 그에게 백장미를 던져주며 담담히 말했다. 서문 노재 잠시만 기다려주게. 서문표는 장미를 받아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다. 막형의 변명을 들어보겠소. 그 말 뜻은 변명이 합당치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 하나 막청은 대꾸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장철린에게 다가갔다. 그는 문득 몸을 멈추더니 장철린의 발 아래 떨어져 있는 물건을 발끝으로 차올렸다. 그것은 하나의 둥근 영패였다. 구룡. 그런 문양이 새겨진 영패였다. 막청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장철린을 응시하며 물었다. 뒤아는 구룡상선의 인물인가. 장철린은 입가에 선열을 닦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용백군이오. 구룡상선의 선주이오. 막청은 물론 서문표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떠올랐다. 막청은 경이로운 음성으로 물었다. 뒤공께서 바로 산동 제남의 용대인 이시요. 구룡장원의 주인이시란 말이오. 그렇소. 장철린의 말에 두 사람의 안색이 변했다. 용백군 그 이름은 현 중원상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몇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엄청나게 부각했다. 산동 제1의 거부 황학상과 쌍벽을 이룰 뿐더러 동시에 강국상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5대 거물의 하나로 부상했다. 옛부터 무리민들에게는 불문율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관부와 상계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관부를 건드리면 골치를 앓는다. 뿐더러 상계는 비록 특정한 힘은 없어도 한 번 앙심을 품으면 그 막대한 금력으로 무림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강국의 한 문파가 섬서에 거부일맥인 사공세가를 잘못 건드렸다가 사공세가가 돈을 수백만 양 들여 낭인무사 1천명을 교합하여 그 문파를 단 하루 사이에 배멸시켜 버린 일이 있었다. 비록 조화성이 천하제1 문파에게 나라 상계를 건드리는 것은 되도록 상가구 있었다. 그들이 망금산장과 적대시하는 것만으로도 신산에게 큰 이득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화성은 되도록 그런 연유로 인해 수아들에게 상계를 건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장천린이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키자 막청은 곧 정중히 폭권했다. 뒤봉이 용대인인 줄도 모르고 신뢰했습니다. 미리 신분을 밝히셨다면 결코 이런 순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은근히 장천린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을 탓하면서 스스로의 실책을 정당화시키는 말이었다. 이때 옆에서 서문표는 입가에 쓰디쓴 고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무척 자신이 재수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때 막청이 정중하게 말했다. 용대인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장천린은 고개를 들었다. 잠시 우리를 따라갔으면 합니다. 장천린은 멈칫했다. 막청의 두 눈이 괴이한 빛을 띄었다. 그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소생이 알기로 용대인의 수족 중 마도 원깨묵이란 인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요. 장천린은 시인했다. 막청은 정중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소생은 용대인께 피해를 입히고 싶은 생각은 추어도 없습니다. 하나 바로 원깨묵은 소생의 친구가 극히 원한을 갖고 있는 바 글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정도 무용초를 말하는 것이었다. 장천린은 그의 뜻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원깨묵은 서찰로 불러주십시오. 하나 절대 용대인께는 조금의 피해도 입히지 않겠습니다. 막청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덧붙였다. 원깨묵과 소생의 친구와의 문제는 무린계의 은원인이 용대인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장천린은 내심 염두를 굴렸다. 그의 생각은 이 순간 침착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서 이들의 말을 거절한다면 이들은 가혹한 방법을 쓸지도 모른다. 이들에게도 인정이나 윤리 따위는 없다. 어쩌면 나를 제거하여 사자무원으로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른다. 그는 결국은 판단을 내렸다.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나도 상계의 인물로 무린계의 일에 휩쓸려 피해를 잊고 싶지 않소. 막청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어렸다. 과연 천하거상 용대인다우신 생각이십니다. 이어 그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소생이 부축하겠습니다. 장천리는 담당이 말했다. 관계없소. 나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소. 막청은 싱긋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따라오십시오. 이윽고 그들 사민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장천리는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적으로 넘긴 셈이었다. 하나 완전히 넘긴 것은 아니었다. 즉, 이제부터 완전히 호구 속에 들어앉은 꼴이 되겠군. 그렇다. 그는 말하자면 인질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얼마쯤 갔을까? 문등 막청이 물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용대인은 상계의 거물이면서 언제 그런 놀라운 무공을 익히셨습니까? 장천리는 그를 힐끗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는 법이오. 그 말에 막청은 떫은 미소를 지었다. 왠지 그는 약간의 열등감을 느꼈다. 하나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용대인께서는 무림계에 나오셔도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천리는 냉소하며 말했다. 나는 상인이오. 무림인이 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소. 이때 곁에서 서문표가 물었다. 대체 누구에게 사사하시었소? 장천리는 힐끗 그를 응시하면서 대답했다. 나도 모르는 노인이었소. 그러나 그는 황금을 무척 좋아했었소. 서문표와 막청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쓰디쓴 고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들은 계속 기슬그로 올라갔다. 79일 이럴수가. 장천리는 크게 놀랐다. 막청과 서문표에게 끌려 그는 살기슬게 한 산동으로 들어왔다. 한데 그곳에서 그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었다. 옥려양 그가 두 손을 나뭇가지에 관통당해 땅에 박힌 채 전신을 불개미에게 뜯어 먹히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돌을 보는 듯 처참 무비했다. 대체 이 자가 누구기에 이런 고통을 당한단 말인가. 이때 막청이 옥려양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늘진 외눈을 옥려양에게 고정시키며 짐짓 다정하게 물었다. 옥려양 고통스러우냐. 순간 장천리는 깜짝 놀랐다. 옥려양. 그는 그 이름을 물론 알고 있었다. 흐흐 고통스러우면 이야기해라. 이제 곧 한 시즌이 다 되어간다. 이제 잠시 후면 내 뱃속을 뚫고 불개미들이 들어가 내장같이 갉아먹을 것이다. 옥려양의 입가가 경련을 일으키듯 실루겼다. 막청입이 피곤하지 않느냐. 아직 신시가 지나지 않았다. 지독한 놈. 막청의 외눈이 음산하게 빛났다. 좋다. 내가 어디까지 견디나 보겠다. 신시까지도 신산의 위치를 불지 않는다면 이 검으로 내 놈의 몸을 한 켜 한 켜 벗겨주겠다. 이어 그는 몸을 돌리더니 장천린에게 다가왔다. 용대인 실례하겠소이다. 그는 장천린의 혈도를 찍었다. 죄송하지만 용대인의 무공이 강하니 내공을 제압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천린은 쓴 웃음을 지었다. 관계치 않겠소. 그러다 문득 피를 뒤집어 쓴 듯한 옥류양을 바라보며 물었다. 한데 저자는 대체 누구이오. 막청의 눈이 괴이해졌다. 그 문제는 용대인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에다. 이어 그는 성큼성큼 걸어 밖으로 사라졌다. 그가 나가자 장천린은 계속 옥류양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은 격동하고 있었다. 이 자가 옥류양 신산에 의해 나의 차임자로 앉혀진 인물. 그는 대인의 양자라는 거제 신분으로 망금산장의 새 주인이 된 인물. 장천린은 하나하나 생각을 정리시켜 나갔다. 이 자를 잡은 이유는 분명 강남의 상권을 마비시키고 신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리라. 그는 문득 음산하기만 한 막청의 얼굴을 떠올렸다. 막청이 굳혀여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는 내가 이 광경을 보고 겁을 먹었단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은연 중 위협하는 셈이군. 이때였다. 문득 옥류양이 그를 향해 피투성이 얼굴을 들며 입을 열었다. 뒤야는 무슨 일로 이곳에 잡혀왔소이까. 장천린은 담담히 웃으려 말했다. 한 가지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오. 옥류양은 괴소를 흘렸다. 후후후. 그는 충고하듯 말했다. 그 부탁이 뭔지 모르지만 빨리 들어주는 것이 당신에게 좋을 것이오. 나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이오. 장천린은 짐짓 인상을 찡그리면서 물었다. 당신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오. 옥류양은 나직이 웃었다. 내가 수천번 죽는다 해도 그것만은 말할 수 없소. 후후후 설 사 백골이 가루로 화해진다 해도 말이오. 장천린은 심장이 부르르 격련하는 것을 느꼈다. 엄청난 인내다. 신상 과연 어떤 방법을 썼기에 이토록 이자로 하여금 그를 맹목적이리만큼 추종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장천린은 문득 일종의 질투심을 느꼈다. 이때 옥류양이 그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뒤야 아까 그들이 당신을 부르는 것을 보니 꽤나 존칭을 사용하는 것 같았소. 당신은 대체 무엇하는 살이미요. 옥류양은 시시각각 엄습하는 무서운 고통으로 인해 혼미한 상태였다. 깜빡 의식을 놓다간 그대로 혼전할 것만 같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라도 하여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는 것이었다. 장천린은 물론 그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는 감담히 말했다. 나는 상인이요. 상인. 옥류양의 음성은 의혹에 충만해 있었다. 죄송하나 비공의 성함은 어찌 되시는지요. 용백군이라 하오. 용백군. 옥류양은 크게 부르지었다. 그 바람에 그는 고통이 그게 이르러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의 두 눈은 경련을 일으키다가 간신히 가라앉았다. 그럼 당신이 바로 구령장원의 장주란 말이시요. 그렇소이다. 옥류양의 눈이 흥미의 빛이 어렸다. 후후 이거 정말 뜻밖이군요. 당신의 소문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요. 산동의 오만하기로 이름난 황학산이 당신에게 두 손 들었다는 소문을 말이요. 장천린은 짐짓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아시오. 후후 나 역시 상계의 몸을 담고 있으니까요. 내 이름은 옥류양 망금산장의 주인입니다. 장천린은 짐짓대경 실색한 표정을 지었다. 귀공이 바로 금백만 대인의 양자인 옥류양이시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저 정말 뜻밖이요. 장천린은 눈을 크게 떴다. 한데 그들이 왜 옥형을 이 지경으로 만든단 말이요. 옥류양은 기소를 흘렸다. 후후 놈들은 잔인 무도하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라도 이렇게 아니 이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천린은 짐짓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때 음 옥류양이 신음을 흐렸다. 동시에 그는 전신을 격렬했다. 고통스럽소. 흐흐 보시다시피 그는 피투성이 얼굴을 일그러들였다. 이놈의 불개미들이 내 몸뚱이로 아주 포식을 하고 있으니까. 장천린은 문득 물었다. 내가 좀 도와주어도 되겠소. 옥류양은 흠칫했다. 용영은 움직일 수가 없지 않소. 장천린은 빙긋이 웃었다. 나도 일종의 특수한 공부를 익혔소이다. 그것은 혈도를 지펴도 능이 움직일 수가 있소. 그것은 학명 귀식 대법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대법을 운용하면 체내의 기관을 일단 정지시킨 다음 혈도를 이동시킬 수가 있었다. 옥류양의 눈이 반짝거렸다. 만약 들키면 용영의 신상이 위험. 장천린은 고소지었다. 어차피 놈들은 잔인 무도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내 목숨도 감당할 수 없지 않소. 이어 그는 몸을 즉시 움직였다. 혈도를 이미 푸는 것이다. 그는 재빨리 행동했다. 품속에서 화석자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이 발효지자 옥류양의 모습이 드러났다. 장천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불개미가 전신에 겹겹이 둘러붙어 있는 모습은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지독한 놈들. 그는 즉시 화석을 옥류양의 몸에 갖다 대었다. 불꽃이 스치자 불개미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잠시 후 그 많던 불개미들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장천린은 이번에는 땅에 박힌 나무 토막을 잡았다. 아프더라도 참으시오. 옥류양은 쓴 웃음을 지었다. 최소한 그 고통이 자유보다는 못한 것이오. 장천린은 나무 토막을 힘줘 쑥 뽑았다. 으! 옥류양의 몸이 뒤로 벌렁 쓰러졌다. 하나 그는 전신을 구들구들 떨면서도 예를 잊지 않았다. 고맙소 용영. 그의 손바닥은 피와 살로 엉겨붙어 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장천린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지독하다. 이 상태에서도 견디다니 정령 초인적인 인내력이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 말했다. 내가 부축하겠소. 옥류양은 힘겹게 말했다. 용영도 상처가 심한데 어찌. 장천린 역시 서문표에게 당한 상세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하나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후후 옥형에 비하면 천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소. 그 말에 옥류양의 일그러진 입술의 미소가 떠올랐다. 장천린은 마침내 그를 부축하여 동굴 입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굴은 상당히 깊은 편이었다. 옥류양은 장천린에게 반쯤 어피다시피 하며 걸으면서도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분명히 81명의 고수들은 지금쯤 이 금월산 내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그는 내 심리를 갈았다. 두고 보아라. 내가 받은 수무 이상하니 그 몇백 배로 갚아주마. 흐흐 막청. 용백군 즉 장천린은 장천린 대로 그 순간 염두를 굴리고 있었다.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옥류양과 친해 놓는 것이 나중에도 유리해질지도 모른다. 어쨌든 옥류양은 상계의 거물임으로. 그의 생각은 계속되었다. 계목을 불러들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 설사 계목을 불러들인다 해도 놈들은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놈들은 목적을 위해 거짓 웃음을 짓는 것을 예사롭게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 비록 그의 심계는 그러할지라도 그의 본 마음은 순수하게 옥류양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옥류양의 사나이로서의 인내는 그에게 크나큰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소문으로 만들었던 옥류양의 상인으로서의 명성 또한 그에게 호감을 주기 때문이었다. 순수한 사나이와 사나이로서 천재적인 젊은 상계의 몸담은 인물로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동굴 입구까지 다다랐다. 입구에는 두 명의 흑이인이 지키고 있었다. 장천리는 옥류양을 한쪽 벽에 기대게 해놓고 소리 없이 그들 뒤로 달라붙었다. 그는 양손가락을 뻗었다. 쇼. 날카로운 파공성을 두 흑이인이 들었을 때는 이미 그들의 목뼈가 장천린의 백골마조에 의해 부러진 후였다. 크. 끄. 그들은 축 늘어졌다. 장천리는 재빨리 동굴 밖을 훑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갑시다 옥형. 그는 옥류양을 부축하면서 힘을 내어 달려갔다. 그들은 곧 상기슭에 훈이진 곳을 올라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시각은 아침 신시가 되기 직전이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사검 막청 그의 외눈은 이글리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동굴 입구에 선체 두구의 시체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옥류양의 손바닥을 관통시켰던 피 묻은 나무토막이 쥐어져 있었다. 용백군 내가. 그의 외눈이 스산한 빛을 흘렸다.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그의 주위에 수십 명의 흑이인들이 도열에 있었다. 그는 음산하게 명령했다. 놈들을 추격해라. 척살해도 무방하다. 네. 휘휘휘. 수십 명의 흑이인들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비조처럼 흩어지며 날아갔다. 이때 문득 바람과 함께 동로장미 서문표가 날아왔다. 막형 문제가 생겼소. 서문표의 안색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금월산으로 옥류양의 비밀호위무사 80여 명이 닥쳐들었소. 놈들을 쏘아들이 막고 있지만 역부족이오. 놈들은 닥치는 대로도 류욱하고 있소. 막청의 입술은 굳어졌다. 그 놈들이 그렇게 강하단 말인가. 보통이 아니오. 놈들의 솜씨를 보니 과거 무영 고건령이 키운 오성단 중 황상막건 소속 갔소. 막청은 굳어졌다. 하나 그는 이를 부드득 깔더니 수중에 나무 토막을 그대로 돌벽에 박아버렸다. 푹. 놀랍게도 단단한 암벽을 뚫고 나무 토막이 끝까지 들어갔다. 그는 음산무비한 음성으로 말했다. 황상막건이 아니라 오성단 전체가 온다 해도 나는 참을 수 없다. 그의 외눈이 번개불 같은 광채를 토해냈다. 깡그리 죽여버린다. 옹녀양 이제 더 이상 내게 베풀어줄 자기는 없다. 신사는 따로 찾는다. 그는 고개를 찬 바람이 나게 회. 돌리며 말했다. 서문노제 소아들을 모두 프로놈들을 추적하게. 바로 그때였다. 흥분은 좋지 않네 막청. 문득 어디에선가 차분한 음성이 들려왔다. 막청은 빙글 몸을 돌렸다. 동굴 입구 쪽으로 십여 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 자해를 잊고 있었다. 한결같이 두 눈빛이 선광같은 인물들로서 초인류 고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 중 맨 앞 자세꽃 용포를 일신에 걸친 노인이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는 은은한 자주비 피부의 수염을 세가닥 교륭처럼 꼬아내린 특이한 모습이었다. 나이는 60세 정도 전신에는 숨막힐 듯한 위험이 넘치고 잊어 가히 만인을 압도할 기풍이었다. 막청의 외눈이 굳어졌다. 태전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80. 조화성의 절대자 역모. 그의 아래로는 다 석 개의 단체가 있다. 일명 50마전 그 50마전이야말로 조화성을 이루는 다섯 개의 기둥이랄 수 있다. 일개의 10마전의 세력만으로도 능히 중원의 일각을 군림하리만큼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 중 세 번째인 제3 10마전 제3 10마전은 50마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제3 10마전의 전주 천왕 태사도 그는 심기가 지극히 깊고 무공의 깊이를 추측할 수 없는 위인이었다. 그의 영향력은 조화성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그의 세력은 실질적인 조화성의 이인자를 이루고 있으며 천왕 태사록은 조화성을 웬만해서는 떠나지 않는다. 제3 10마전주 태사도 헌데 그가 나타난 것이다. 태사도군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흥분하면 심기가 흩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은 매우 보이게 된 다 막청. 자네는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다. 막청의 눈썹이 꿈틀했다. 허나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예전보다 일찍 오셨군요 태전주. 태사도군 교령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하루 빨랐지. 막청은 문득 의혹을 느꼈다. 평소 태사도군 행동과 말을 달리하는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일정을 세운다면 그는 항상 칼처럼 정확했다. 결코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일을 볼 수 없다. 헌데 지금은. 이때 태사도군 여유있는 너터로 숨을 쳤다. 헛헛헛헛헛 성주께서는 신산 제갈사의 사냥을 나에게 맡기셨네. 그 말에 막청은 물론 서문표까지 흠칫했다. 신산의 살해인무는 원래 그들에게 내려졌다. 그들은 성주의 살인혈첩을 받지 않았던가. 그동안 자네 둘은 아주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네. 막청의 눈썹이 다시 꿈틀거렸다. 그렇다면. 태사도군 느긋한 표정을 지었다. 옥류양은 신산의 충복이다. 그는 이미 신산에게 깊이 세뇌당 해 있다. 아무리 그를 고문해도 결코 그는 신산의 위치를 말하지 않는다. 자네들이 옥류양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전 옥류양의 비밀 호위무사들인 황성마건이 금월산으로 출동했네. 태사도군의 말은 조금도 어지럽지 않았고 논리정연했다. 황성마건은 모두 다의 팔씨 빌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모두 특급 고수들로서 신산의 세력의 거의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이다. 태사도군 교룡수염을 손가락으로 꼬면서 기소를 흘렸다. 후후 신산이 머리를 쓸 줄 아는 인물이라면 이 금월산 내에서 사건과 동로장미가 있음을 이미 파악했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자아 내 둘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왜냐면 막창과 서문표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다. 자네 둘이 사라지면 성죽게 큰 손실이 가게 된다고 생각할 게 네 말이네. 두 사람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마치 조각상처럼 태사도군 말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 둘의 목숨을 무슨 물건이라도 되는 듯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혐오감이 일어났다. 후후 내 추측이 맞는다면 신산은 개봉 근처에 있을 것이다. 놈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금월산 내에서 자네들을 비롯한 조화성의 모든 고수들을 제거할 음모를 세울 것이다. 그는 나직이 웃었다. 일은 점점 재미있게 되어간다. 신산과 황성막건이 이 금월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이야. 핫핫하 태사독은 앙청광소를 터뜨렸다. 신산은 그대들을 도관에 든 쥐로 생각하며 필승을 자신하고 도관으로 뛰어들어오겠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독밖에 나 태사독이 있음을 태사독의 두 눈에서 은은한 자왕이 번쩍거렸다. 이번에는 절대 놈을 놓치지 않는다. 막청은 오랜 침묵을 깨고 음산하게 물었다. 질문이 있소. 말하게 이 모든 계획은 태전주가 세운 것이오. 후후 물론이네. 막청의 외눈이 번뜩였다. 흐흐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는 당신의 계획에 의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셈이군. 태사독은 그런 생각 말라는 듯 손을 흔들었다. 천만에 자네들조차 몰랐기에 신산마저도 걸려드는 것이 아닌가. 자네들은 큰 역할을 해내었네. 막청은 음산하게 말했다. 흐흐 꼭두각시춘 말이오. 허허 꼭두각시도 주역 묻지 않을 때가 있는 법이지. 이어 태사독은 동굴 입구에 죽은 두 흑이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옥류양이 탈출했지만 관계하지 않아도 좋네. 어차피 금월산 일대는 이미 천라지망이 쳐져 있으니 말이야. 절대 그는 빠져나기지 못하네. 그리고 황성막건과 제갈사가 금월사의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 천라지망은 발동하게 된다. 그는 통쾌한 대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하 이번 기회에 신산의 머리를 잘라 그 뇌 속 구조를 감상해볼 생각이네. 외눈을 계속 번들거리고 있던 막청은 음산하게 말했다. 태전주 과연 훌륭하오. 허나 나는 나대로 달아난 옥류양을 잡을 것이오. 태사독은 미소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듯이. 서문노제 가자. 막청의 말에 서문표는 지그시 태사독을 응시하며 괴소를 흘렸다. 후후 태전주실로 감탄스럽소. 부디 계획대로 성공하기를 빌겠소. 그는 몸을 돌렸다. 태사독은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막청 서문표 자네들의 행동에 관여치 않는다. 허나 나의 계획에 금이 갈 행동은 하지 말게. 그 말에 막청과 서문표의 입가에 동시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막청은 귀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사건 막청 성주의 직속이오. 허나 조화성의 소속은 아니오. 나의 소속은 바로 마교 바로 마교 13사의 일원일 뿐이오. 서문표는 괴소를 흘렸다. 흐흐 태전주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자격이 없소. 마교의 무사는 마교의 율법대로만 움직일 뿐이오. 스스. 그들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들은 숲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태사독은 표정이 없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었다. 이때 옆에서 한 자의 중년인이 말했다. 저들의 행동이 계획의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태사독은 빙긋이 웃었다. 관계없다. 저들도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으니까. 자의인의 눈에서 으스스한 빛이 흘러나왔다. 건방진 놈들입니다. 입 다다라. 저들은 훌륭한 투사들이다. 마교의 가장 위대한 고수들이다. 자의인은 그 말에 입을 닫았다. 탕무종. 네. 자의인은 허리를 숙였다. 일각 후에 신호를 보내라. 금월산 주위에 제30마전의 고수 1천명을 배치하여 천라지망을 친다. 도간의 몬 뒤 깡그리 죽인다. 존명. 탕무종이란 자의 중년인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탕사독 제30마전주 천왕 탕사독은 주목을 서서히 말아 쥐었다. 제가의사 너와 나의 20년간의 승부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그의 중얼거림은 낮았으나 그 음성에는 확고한 결의에 확신이 어려있었다. 탕사독 과연 그의 뜻대로 될 것인가.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두두두두. 지축을 온통 기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자욱한 황진이 마치 구름처럼 지평선을 뒤덮는다. 81기의 기마대 그들은 뱅음을 내며 엄청난 기세로 금월산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황성마건 바로 전설적인 고수 무영 고건령이 키웠다는 오성단 산하의 고수들이었다. 두두두두두. 말발굽 소리는 흡사 천둥치듯 요란했다. 마침 그들이 오르는 상기슬계 몇 채의 모옥이 있었다. 모옥 속에서 문득 40여 명의 흑이인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경악의 눈으로 황성마건을 바라보았다. 그때 황성마건의 배열에서 차디찬 음성이 들려왔다. 조화성의 인물이냐. 흑이인 중 한 명이 대답했다. 그렇다 내놈들은. 그의 말이 채 이어지지 않았다. 배열아. 차디찬 음성과 함께 흡사폭풍처럼 80빌기의 기마대가 덮쳐버린 것이었다. 두두두두두. 으아아. 크아아. 무자비했다. 기마대는 그대로 40명의 흑이인을 짓밟았다. 오왕좌왕하는 흑이인들의 머리가 마치 수박덩이처럼 황성마건의 춤. 춤은 도끼에 의해 잘려 튀어올랐다. 반항이고 뭐고 없었다. 그들은 삽시에 피곤죽이 되어 말발굽에 깔렸다. 그 시간은 불과 반각도 채 되지 않았다. 크으으으.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다. 허나 그도 두 팔이 떨어진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황건을 두른 중년이니 그의 머리에 청룡도 외에 서슬퍼런 나를 얹었다. 옥요양 대인은 어디에 있느냐. 흑이인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뭐 모릅니다. 그럼 가라. 번뜩. 으아아. 청룡도가 슬쩍 움직이자 수굽이 피어올랐다. 중년인의 눈에서는 불길이 활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착가운 음성으로 명령했다. 말에서 내린다. 금월산을 샅샅이 뒤져라. 대인의 표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스스스. 81명의 중무장한 황성마건대가 일제히 말해서 띠어내렸으나.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눈에 띄이는 자는 모두 죽여라. 금월산에 얼씽거리는 인물이 라면 조화성의 개라고 생각해라. 휘리리리. 81명의 황성마건대가 마치 수십 마리의 비조처럼 산 위로 날아올라갔다. 실로 가공할 기세였다. 헌데 그들이 사라진 직후 쓰으으. 문득 그 주변에 딴 거죽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팍팍팍팍. 딴 거죽이 튀어오르며 그 속에서 수십 명의 인형이 솟구찼다. 그들은 모두 자해를 입은 인물들이었다. 한결같이 음산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주위의 시체를 무감정한 눈으로 응시했다. 문득 그들 한 명의 노인이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끼우며 말했다. 전서구를 띄워라. 황성마건이 제3저지선을 지나갔다 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푸드드득. 한 마리의 은빛 날개를 가진 비둘기가 깊자게 하늘로 비상했다. 후후후. 자의 노인은 괴소를 흘렸다. 나머지 자의인들의 얼굴은 더욱더 음침해지고 있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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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리는 비클거리며 걷고 있었다. 으. 가슴의 고통이 극심했다. 비록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상처는 상당히 깊었다. 내가 중수법에 당했으므로 예상보다 타격이 심했다. 허나 그는 참았다. 옥류양은 더욱 비참하지 않던가. 불개미가 뜯은 그의 전신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였다. 손등은 물론이려 니와 그의 얼굴은 참혹했다. 수십개의 검은니, 가로 새로 그어져 과거에 준비한 풍류 미공자 같은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나찰끼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옥형 좀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떻소?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있소? 장천린의 말에 옥류양은 입술을 실루겼다. 후후 내 걱정은 마시오. 용영 지금쯤 막차온 그 들개 같은 자는 소아들을 풀어 충혈된 눈에 이를 갈며 우리를 쫓아올 것이오. 더욱이 서문표는 추적의 명수이오. 빨리 달아나는 것만이 살 길이오. 장천리는 그의 말을 수공했다. 그렇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이번에는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장천리는 문득한 든든한 사나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럴 때 계목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이 한스러웠다. 그는 이 하루 동안의 파란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 무척 많았다. 무공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무공이 최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허나 최소한 자신의 신상을 지킬 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더욱 익혀야 한다. 장천리는 입술을 씹었다. 좌성 그들은 아대의 온상이다. 더욱이 그들은 누르와치와 손을 잡고 있다. 그들은 이 중원에서 없어져야만 할 단체다. 장천린의 두 눈에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결의가 어렸다. 내가 이곳을 벗어난다면 향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조화성을 상대하리라. 그는 고통으로 인해 악면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옥류양을 응시했다. 실로 대단한 인물이다. 이 친구의 의지는 가히 초인적이다. 그 의지는 정령 존경할 만하다. 그는 계속 걸었다. 이때 옥류양은 숨을 점차 크게 헐떡이고 있었다. 또한 그의 두 눈의 초점은 완전히 흐려져가고 있었다. 장천리는 그를 부축했다. 옥형. 꽤 괜찮소이다. 옥류양은 문득 고통을 잊으려는 듯 웃음을 흐렸다. 후후 용형. 이곳을 벗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소. 장천리는 허호롭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소 그저 쉬고 싶소. 후후. 옥류양은 그의 팔에 기댄 채 말했다. 용형과 나는 어떤 인연이 있는 모양이오 나는 이번 도움을 결코 잊지 않겠소. 용형 나와 함께 말이오 한번 멋지게 사업을 해보지 않겠소. 전 중원을 통째로 삼킬 정도의 사업을 말이오. 장천리는 희죽 웃었다. 좋소. 옥류양은 흐릿한 두 눈을 뜨려 애쓰며 말했다. 그럼 아아. 머지않아 우리는 천하제일의 거부가 될 것 이 틀립없소. 장천리는 그의 체중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끼며 내심 탄식했다. 허나 내색지 않고 말했다. 힘내시오 옥형.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요 틀림없이. 후. 후. 용형. 혹. 사랑하는 여인이 있소. 장천리는 멈칫했다. 허나 고개를 저었다. 없소. 결혼. 안 했다는 소문. 들었소. 그렇소. 옥류양은 문득 일그러지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 명을 추천. 하고 싶은데. 장천리는 빙긋 웃으며 물었다. 어떤 여인을 말이오. 기막힌. 소녀이오. 미모. 성격도 좋은 편. 단지 자존심이 너무 강하긴 하우만.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옥류양의 흐릿하던 눈 속에 순간적으로 광채가 솟았다 꺼졌다. 놀라지 마시오. 용문 전장 장주의 딸이오. 이름은 상관. 수하. 장천리는 흠칫했다. 괜찮은 여자요. 더욱이. 용문 전장의 장차 후계자이니. 용영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장천리는 의혹을 느꼈다. 대체. 이 자의 의도는 무엇이기에. 옥류양의 초점은 다시 흐려졌다. 후후 누군가가. 나를. 그녀와 맺어지게 하려 하지만. 나는. 실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소. 그건 그렇고. 상관수와. 그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 하. 군. 왜. 갑자기 옥류양은 피를 울컥 토해냈다. 옥형. 장천리는 급히 그를 껴한다시피 부축했다. 괜찮소 아직은. 옥류양은 흡사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 장천리는 그를 바닥에 눕혔다. 좀 쉬어야겠소. 옥류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그래다 들 모양.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걷걷. 장천리는 탄식했다. 참. 용형. 아까. 그의 얘기. 잘 생각해보시오. 장천리는 흠칫했다. 옥류양의 숨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 그는 음성을 높이며 물었다. 옥형. 옥형이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이오. 그것은 일부러 물은 것이었다. 흐려져가는 옥류양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그가 이곳에서 혼절하면 그대로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의 의도는 반응이 있었다. 꺼져가던 옥류양의 눈에서 빛이 일었다. 그녀. 기녀요. 후후 놀랐소. 하지만. 좋은 여자요. 항주에 유명한. 기녀. 하지만. 나는 그녀가 좋소. 아주. 아주. 문득 옥류양은 고개를 꺾었다. 혼절을 한 것이었다. 옥형. 장천리는 크게 불렀다. 허나 이미 옥류양은 대답할 능력을 잃은 뒤였다. 장천리는 급히 귀를 그의 심장에 대어보았다. 간신히 미약한 고동소리가 그나마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하고 있었다. 위험하다. 장천리는 고개를 들었다. 허나 그 순간 그의 안색은 창백하게 굳어지고 말았다. 주위로 다가오는 인형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흑이인들이었고 2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였던 것이다. 장천리는 굳어진 채 절망을 느꼈다. 80일의 수레바퀴. 장천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보았다. 없었다. 그의 손에는 변기는 커녕 집 한 홀도 없었다. 흑이인들은 살기를 드러내며 그를 향해 다가왔다. 옥류양은 아직도 혼수상태로 눈앞의 상황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흐흐흐 결국 여기까지밖에 못 왔군. 막어른께 연락해라. 놈들이 이곳에 있다고. 흐흐 알겠습니다. 흑이인들은 마치 장천리는 한 마리 쥐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보기에 이미 장천리는 지쳐 운신할 기력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장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성공뿐이다. 놈들이 공격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장천리는 눈을 감고 십전신공을 운기했다. 하나 아무리 노력해도 겨우 16주천밖에 돌지 않았다. 더욱이 무리하자 가슴에 고통이 느껴졌다. 하나 그는 이를 안물며 벼락같이 몸을 날렸다. 하! 그의 오른손이 붉게 물들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흑 위인을 공격했다. 적살장이었다. 막아라. 흑이인은 코우줌치며 소리쳤다. 하나 그는 상대를 지나치게 얕보았다. 그가 막 움직이기도 전에 그의 안전에 장천린의 손바닥이 박혔다. 크아! 그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옥관이 뭉개지며 그의 얼굴에는 식혐헌 장인이 찍혔다. 그는 즉사했다. 장천리는 그의 무기를 빼앗았다. 그것은 마칭 묵직한 낙화도였다. 낙화도로 그는 또다은 흑이인을 공격했다. 삼독이변팔법과 풍례도법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좌수를 갈고리같이 구부려 백골마조를 전개했다. 하나 위력이 예전 같을 수가 없었다. 우르르릉. 뇌성이 은은하게 울리며 도가 세 갈래로 뻗었다. 크아! 아! 크! 세 명의 흑이인이 베어지며 쓰러졌다. 하나 장천린도 역시 등과 허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비틀거렸다. 그는 천지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으! 그때 흑이인이 외쳤다. 놈이 지쳤다. 빨리 해치워라. 너는 가셔 저 옥류양이란 놈을 죽여라. 그 말에 장천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위의왕. 그는 칼로 막 옥류양에게 접근하려는 흑이인을 공격했다. 흐흐 어디? 칸! 다른 흑이인의 도가 그의 칼을 막았다. 장천리는 손목 이시크나여 하마터면 칼을 놓칠 뻔했다. 그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다섯 명의 흑이인이 그를 애워싸고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흐흐흐. 옥류양에게 다가간 흑이인은 괴소를 흘리며 칼로 옥류양의 머리를 그대로 내리쳤다. 끝이다. 장천리는 그만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때 비명이 들렸다. 으아아. 장천리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옥류양을 죽이려던 흑의인의 이마에 도끼가 박혀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뒤로 벌렁 쓰러졌다. 누구냐? 흑이인들은 대경하며 주춤했다. 그때 휙휙. 휙. 숲을 날아 넘어오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은 머리에 황색 두던을 두른 인물들이었는데 손에 찬과 방패 등의 중병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황성막건. 바로 그들이었다. 조화성 놈들이다. 모조리 척살하라. 옥대인이다. 구해라. 삽시의 장래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막아라. 아아. 신산의 졸개들이다. 크아. 흑이인들은 추풍낙엽이었다. 도끼와 방패 그리고 청룡원 월도와 감산대도 등. 황성막건이 휘두르는 육중한 변기는 흑이인들의 무기와 몸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있었다. 때로는 장창이 통째로 두 명의 가슴을 산적처럼 깨뜨리도 했다. 으아아. 후퇴. 크아아. 흑이인들은 아예 상대가 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집단처럼 거꾸러지고 있었다. 장철린 그는 위험이 사라지자 허탈해졌다. 저들이 바로. 그는 더 이상 생각을 잊지 못했다.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그는 어지러움을 견디지 못해 스르르 주저앉고 싶을 뿐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서 있을 기력조차 없었다. 하나 그는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채 눈을 뜨고 흑이인들의 마지막 일이니 죽는 광경까지 지켜보았다. 죽어 마땅한 놈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그는 내심 자꾸만 그렇게 뇌까리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한 명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아.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사문도 그는 망연히 서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개봉구 번화가에 있는 한 꽃가게 앞이었다. 꽃가게에는 각종 꽃들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만발해 있었다. 사문도의 앞에는 등이 고구라진 노파가 있었다. 쭈글쭈글한 피부의 노파는 기침을 하며 말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이야 콜록 해당은 떠났어. 이 꽃가게를 불쌍한 이 할멈에게 주덕은 흐를 정말 좋은 처녀였지. 사문도의 얼굴에 허전한 기운이 저녁바람과 함께 흘렀다. 왜 떠났습니까? 몰라. 노파는 문득 무엇을 생각해 낸 듯이 이빨 빠진 입을 오물거렸다. 그래 맞아 어젯밤에 누군가 해당을 찾아왔어. 여자였지 30가량 된 아주 예쁜 미인이야. 사문도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가 누군지 모릅니까? 몰라. 해당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노파는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바구니를 만지며 웃었다. 흐흐 나만 복이 터졌지. 말년에 이런 재수가 있는 줄은 몰라도. 해당은 좋은 처녀야. 사문도는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텅 빈 것처럼 쓸쓸해 보였다. 오늘 떠났다고.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묻듯이 내심 중얼거렸다. 어디로? 그의 눈길은 허공을 헤매었다. 그녀를 찾아왔다는 여인은 또 누구란 말인가?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는 또다시 고독해졌다. 운명처럼 하나 한 번 그의 고독 속을 뚫고 들어온 마치 봄날에 아지랑이나 햇살 같은 추억이 있기는 있었다. 후훗 당신도 해당화를 좋아하세요. 나와 똑같군요. 나는 해당화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해당 이라지 었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싶다고요. 피. 웃기지 마세요. 엉뚱한 마음 품지 말아요. 당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훌륭한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1년 안에 나를 찾아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개봉은 매우 큰 곳이니 이곳에 꽃가게를 차리면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아주 좋은 분이에요. 당신도 좋지만 그분이 더 좋아요. 나를 이해하거든요. 호호호 나를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 분이에요. 해당. 사문도의 발걸음이 약간 흐트러졌다. 내가 좋아한다는 그 사람 그를 찾아 떠난 것이냐? 그의 두 눈은 더욱더 고독해졌다. 어느턱 개봉구의 거리에 황혼이 지고 있었다. 사문도의 걸음은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주르러 올라 구석진 자리를 택해 앉았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은자 열량 그것이 그의 남은 총재산이다. 그는 우울한 눈으로 은자를 바라보다가 탁자에 놓았다. 마침 점원이 다가오자 그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만큼 술을 갖다 주시오. 점원의 눈이 크게 떠졌다. 하나 그는 내심 비웃었다. 자기가 무슨 술고래라고? 그는 내심 계산을 재빨리 굴린 후 코 증치고 있었다. 흥. 50병이나 되는 술을 어디 다 먹나 보자. 점원은 속으로는 비웃었으나 냉큼 은자를 집은 다음 아첨을 흘렸다. 헤헤 알겠습니다. 한데 안주는 필요없소. 점원은 어이가 없었다. 안주도 없이 그 많은 술을 아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나 그는 곧 달려갔다. 내심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이다. 이윽고 술이 날라져 왔다. 사문도는 술을 마셨다. 그는 마치 물 마시듯 술을 마셨다. 열병의 술이 순식간에 바닥이 나 탁자 아래 쌓였다. 점원은 그저 입만 딱 벌릴 뿐이었다. 사문도는 우울했다. 그의 두 눈은 자꾸만 안으로 깊이 침잠되어 가고 있었다. 나라는 인간 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가. 그의 눈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양부님 당신은 왜 제 가슴에 몸만 박아놓고 이 세상을 뜨셨습니까. 왜 사문도의 눈가풀이 파르르 떨었다. 너는 이 세상에 결코 태어날 수 없으나 태어난 몸이다. 흐흐 내 친구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그것은 너의 비극적 운명 때문이다. 너의 친구는 너를 낳아주었지만 내 부친이 될 수 없고 내 모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너는 비극의 사생아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저 화성을 멸하고 연물을 죽이는 것뿐. 사문도는 독하디 독한 술을 연심 마셨다. 탁자 밑에는 20병 이상의 빈 술병이 들어가고 있었다. 아예 그는 술을 병째로 이대 붓고 있었다. 도야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정이 많다는 것을 알아. 나는 너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크나큰 슬픔을 느낀다. 하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없는 비극의 운명이다. 도야 너는 강해져야 한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도야 너를 두고 죽는 이 순간 나의 막 음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묻지 마라. 너의 친구가 누구인지 내 친구는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몸이다. 도야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내 친구가 공동산에 남긴 그 서찰대로 행하는 것 뿐이다. 사문도를 키워준 양구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그것 뿐이었다. 그리고 양구는 죽었다. 그리고 그의 늙은 눈 가장자리는 눈을 한 방울이 흘러나왔을 뿐이다. 눈물의 의미는 사문도는 계속 폭주했다. 미칠 듯한 기분에 그는 사로잡히고 있었다. 나는 대체 무슨 의미로 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사문도의 얼굴은 그토록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창백하기만 했다. 해당 그녀는 떠났다. 양구 당신도 모두 내 곁을 떠났어. 그렇다. 그들 두 사람은 일생도한 그가 정을 느낀 단 두 사람이었다. 하나 그들 모두 지금 그의 곁에 없었다. 사문도는 고독했다. 그때 문득 그의 내리에 한 명의 모습이 떠올랐다. 용백꾼이라고 했지. 사문도의 몽롱한 내리에 준수한 흑삼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머리를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린 사나이. 처음 볼 때부터 친근감을 느꼈었지. 문득 사문도는 그가 보고 싶어졌다. 금어에서에서 그가 말을 걸어왔을 때 마치 의지하고 싶은 친형민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었다. 사문도는 서른 병째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뭐래 보자고 했지. 그는 술을 계속 마셨다. 한편 점원은 혀를 내두르고 있었다. 기막히군. 진짜 다 먹겠다. 그는 탁자 아래 쌓여있는 술병의 수를 세워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 주정이 생긴 이래 최대의 기록이 수립되는 날이다. 이때 또 한 명이 주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를 본 순간 점원은 움찔 놀랐다. 관복을 입은 초로의 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점원 생활을 통해 이미 옷차림과 얼굴만 보고는 대충 그 사람의 내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상당히 높은 고관이시다. 점원은 급히 달려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음. 관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볍게 눈살을 치풀었다. 좋은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점원은 재빨리 눈치채었다. 헤헤 나으리. 이곳은 복잡합니다. 이곳으로 오르시지요. 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대에 문득 그의 시선이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술을 들고 있는 사문도에게 가 멎었다. 그의 지혜로 운눈의 이체가 번뜩였다. 허. 대단한 주량이군. 그는 탁자 밑에 쌓여있는 수북한 술병들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문득 음성을 낮추었다. 점소이. 예. 흠. 저 젊은이와 합석하고 싶구나. 예. 예. 점원은 멍청해졌다. 하나 관인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 사문도는 벌써 40병째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하나 그는 조금 도취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취하고 싶었다. 그러나 취해지지는 않는다. 그는 술병을 노려본다. 쿡쿡 요즘 술은 물로 된 모양이지. 이때였다. 문득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젊은이 같이 앉아도 되겠나. 사문도는 고개를 들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관복차림에 초로노인이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관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무리민의 속속이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제 자리입니다. 다른 곳도 많습니다. 그는 거절했다. 하나 관인은 넉살 좋은 너털 웃음을 웃는 것이 아닌가. 허터사에는 모두 친구일세. 자네와 내가 이렇게 한마디 주고 받았으니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네. 사문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관인은 문득 느낀 듯 말했다. 휴 내 관복이 보기 싫다면 내 옷을 벗겠네. 놀랍게도 관인은 정말 겉옷을 벗었다. 그는 관복을 벗어 옆에 턱 놓더니 다시 얘의 웃음을 터뜨렸다. 허터 자네 술 실력이 보통이 아닌 듯하군. 나 역시 술에도 저본 적이 없는 자칭 주당이네. 어떤가 한 번 대작해보는 것이 사문도는 갑자기 그 관인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관인은 대소를 터뜨렸다. 하타타 정말 마음에 드는 젊은이야. 하타타 이어 웃음을 잠시 그친 그는 물었다. 자네 이름은 사문도입니다. 하타 나는 단위제라고 하네. 단위제의 출연 과연 우연인가 필연인가 82 황성마권이 제구 저지성까지 통과 옥류양과 만났습니다. 흠 결국 그렇게 되었군. 태사독은 고개를 끄덕였다. 개봉구 내의 정판 결과는 아직 신산으로 보이는 인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태사독은 넓은 방 안에서 뒷짐을 지고 서성였다.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옥류양이 용문전장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의 열쇠는 거기에 있다. 태사독은 자광이 감도는 두 눈을 번뜩였다. 후후 신산은 두뇌가 극히 뛰어난 인물이다. 놈의 두뇌를 평범한 자와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을 하게 되지. 그 말에 탕무종이 입을 열었다. 신산이 노리는 것은 혹 용문전장의 재력이 아닐까요? 옥류양을 통해서 상관홍의 딸과 정략적으로 맺어지게 해서 통째로 재산을 가로채려는 개량 말입니다. 그 말에 태사독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추리다. 1. 탕무종 제30마전에서 태사독의 직속인 자연구살 중 첫째인 그는 귀를 기울였다. 어쩌면 예상 외로 이미 오랜 전부터 용문전장과 신산 사이의 미략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탕무종은 흠칫했다. 태사독은 걸음을 웃둥 멈추며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탕무종. 예. 수하들에게 명해라. 황성마건이 천라지망에 들어왔다. 그들을 몰살시키라고. 탕무종의 눈빛이 번뜩였다. 존명. 그리고 상관수아를 데려와라. 알겠습니다. 탕무종은 즉시 밖으로 사라졌다. 두 명의 자일무사에게 끌려온 상관수아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이 흩어지고 안색이 창백해진 채 그녀는 오드로들 떨었다. 태사독은 그녀를 주시하며 명했다. 문방사보를 준비해라. 옛. 자의 무사가 즉기 탁자 위에 지필목을 준비했다. 태사독은 상관수아에게 다가갔다. 오. 오지 말아요. 상관수아는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태사독은 고개를 끄덕였다. 흠 상관옹은 미모의 딸을 두었군. 그는 품속에서 구슬을 한 개 꺼냈다. 그 구슬은 어린 아이 주먹만 했는데 신비스런 자족이 광채를 띈 투명한 구슬이었다. 이 구슬을 보아라. 문득 태사독이 구슬을 손바닥 위에 올린 채 상관수아의 눈앞에 들이밀며 말하자 상관수아의 눈빛이 탁해졌다. 이 구슬을 보아라. 마치 영혼을 금제하는 듯한 그 음성은 상관수아의 공포에 질려있는 마음을 단번에 끌어들이고 말았다. 그녀는 금방 눈빛이 몽롱해지면서 구슬 속에 빨려 들어갔다. 너는 누구냐. 태사독의 음성은 그녀의 마음속에 한과할 수 없는 최면을 걸렀다. 상관수아. 너의 아버지는. 상관옹. 옥류양을 아느냐. 네. 태사독의 음성은 점점 더 상관수아의 영혼 속에 집에의 그림자를 짙게 들이오고 있었다. 옥류양을 사랑하느냐. 그. 그는. 좋은 분. 하나. 하나. 이번에는 상관수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음. 태사독이 말을 돌렸다. 제갈사를 아느냐. 제. 제갈. 제갈사다. 뭐. 몰라요. 태사독은 흠칫했다. 그렇다면 딸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있단 말인가. 태사독은 상관수아가 완전히 최혼대법에 걸린 것을 확신했으므로 그녀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징기를 돋고 왔다. 상관수아 이제부터 너는 깊은 잠을 자야 한다. 깨어날 수 없는 깊을 잠을 잔다. 주인 있나. 태사독 외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너를 깨울 수 없다. 알겠느냐. 나 태사독만이 너를 깨울 수 있다. 깊은 잠을 아주 깊은 잠. 상관수아의 눈가풀이 천근이나 되는 듯이 스르륵 감겨졌다. 태사독은 문득 옹온한 음성으로 말했다. 붓을 들어라. 그리고 글을 쓴다. 내가 부르는 대로. 이때 자의 무사가 재빨리 먹을 즉은 붓을 상관수아의 손에 쥐어 주었다. 상관수아는 깊은 잠에 빠진 채로 무의식 중에 태사독이 시키는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사독이 부르는 대로 종이에 붓을 돌렸다. 이윽고 태사독은 주문을 끝냈다. 후후 신산. 내가 용문전장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글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내가 그곳에 있다면 너는 반드시 이 금월산으로 들어오게 된다. 나 태사독의 손바닥 안으로 말이다. 태사독 그의 자광이 감도는 눈에는 득의의 빛이 충만해지고 있었다. 신산 너를 무릎 꿇리는 것도 이젠 시간 문제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황성마권에 의해 구출된 장철린은 상처를 치료받았다. 목숨이 경각에 처했던 옹류양도 극적으로 구출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황성마권의 무사들이 쓰는 약은 놀라운 효염이 있었다. 옹류양도 제 정신을 되찾았다. 장철린도 외상을 동요맨 뒤 운기를 하여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있었다. 옹류양은 나무에 기대한 전체의 황성마권의 무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장철린의 극전에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상관소저가 용문전장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반드시 놈들에게 납치되었을 것이다. 옹류양의 시선은 황성마권의 순회인 육자경에게 못박혀 있었다. 자경 지금부터 그대는 이 금월산을 샅샅이 뒤진다. 걸리는 것은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 막청과 서문표를 찾아라. 단 막청은 생포화되 서문표는 죽여도 좋다. 옹류양의 두 눈에서는 이글리글 불길이 타고 있었다. 그 일을 해결하고 상관소절을 찾기 전에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알겠느냐? 예. 육자경은 중년인이었다. 하나 그의 충성심은 절대적이었다. 한편 장천리는 내심 고개를 젖고 있었다. 너무 무모하다. 이곳은 평야가 아니고 산이다. 막청이나 서문표 같은 고수들을 잡기는 어렵다. 더욱이 조금만 있으면 밤이 온다. 날이 어두워지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 우려도 있다. 하나 그는 옹류양을 만류할 수가 없었다. 옹류양이 당한 것을 너무도 자세히 알기에 만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기운을 되찾는 데만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옹류양이 그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두 명의 무사들이 그를 부축했다. 용영수하들을 딸려 줄 테니 이 산을 내려가시오. 옥형은 옹류양의 입가에 수산한 웃음이 어렸다. 나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오. 후후 놈들에게 나 옹류양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것이오. 그의 두 눈에서는 무서운 빛이 흘러나왔다. 그의 얼굴에 그어진 상처에서는 피가 없었지만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그 전에 옹류양이 아니었다. 이성을 잃었구나. 장천리는 내심 탄식했으나 어쩔 수가 없음을 느꼈다. 옹류양은 부드럽게 말했다. 용영 내일쯤이면 이곳의 일이 마무리될 것이오. 용문 전장으로 찾아오시오 반드시.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이다. 장천리는 자신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음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칼 한 자루를 허리에 비껴 차고는 포권했다. 조심하시오 옥형. 곧 있으면 어둠이 깃들 것이오. 옹류양은 그의 말뜻을 알고 미소 지었다. 염려 마시오 용영. 이들은 오히려 어둠에 더 강하오. 나는 일부러 어둠을 택한 것이오. 장천리는 몸을 앞으로 세웠다. 그럼 용문 전장에서 만납시다. 물론이오 용영.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마주 잡은 손 사이에 뜨거운 사나이들 외 기운이 통하는 듯했다. 그럼 장천리는 몸을 돌렸다. 그 뒤로 두 명의 무사가 호위하며 대동했다. 옥류양은 장천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 서리졌다. 그의 두 눈에는 왠지 아쉬움의 그늘이 어리고 있었다. 하나 곧 그는 상념을 떨쳤다. 기다린다 해가 고친다. 그때까지 체력을 조금이라도 길러둔다. 옥류양의 말에 황성마권의 무사들은 즉시 자리에 앉아 옹기조식에 들어갔다. 수십 명이 한자리에 있었으나 숨소리 옥기소리 하나 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산을 암흑으로 만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며 이빨을 갈고 있었다. 드디어 해가 떨어졌다. 이제 움직인다. 옥류양의 음성에는 살벌한 기운이 묻어났다. 그의 앞에서 황성마권의 우두머리인 육자경이 눈을 떴다. 옥류양은 그를 주시하며 물었다. 자경 자신 있느냐? 육자경의 얼굴에 음산한 기운이 덮였다. 흐흐 염려 마십시오. 이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도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이어 그는 살기를 번뜩였다. 염려 마십시오 대인. 놈들을 한 놈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결코 대인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옥류양은 차갑게 말했다. 믿는다. 마침내 스스스스. 황성마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동작은 굉장히 기민했다. 숲을 가로지르는 신법은 흡사 살페인 같았으며 중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소음도 일으키지 않았다. 옥류양은 두 명의 무사에게 부축되어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스스. 어찌된 셈인지 그들은 한참을 가도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금월산 전체는 마치 통빈 듯 고요하기만 했다. 심지어는 짐승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의 적막이 금월산을 오히려 더욱 음침하게 이끌었다. 시간이 흘렀다. 달리 떴다. 달빛이 황성마권의 무기들에 반사되어 빛을 반짝거렸다. 그들은 숲을 벌써 반시즌 가량 전진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 옥류양은 점차 기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놈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니. 이건 너무 조용하다. 옥류양은 점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서서히 긴장되어 갔다. 폭풍전야의 고적이랄까. 오히려 그것이 더욱 그들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헌데. 어느 순간 옥류양과 무사들은 흠칫했다. 돌연 허공의 밤하늘로 떠오르는 세계의 불화살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순간 어디에선가 난생 처음 듣는 괴이하고 엄청난 파공음이 들려왔다. 흡사 동굴 속으로 폭풍이 쓸고 가며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너무도 뜻밖이었다. 돌연 주위의 지축이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요동쳤다. 꽝. 꽈르르르르르름. 엄청난 폭발이 터졌다. 옥류양의 안색이 급변했다. 화포다. 아니나 다를까. 꽝. 다시 이번에는 가까운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조심하라. 놈들은 화포를 사용하고 있다. 옥류양은 무사들에게 방부했다. 비록 화포가 떨어진 거리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으나 그 위력은 실로 가공했다. 벌써 몇 명의 무사들이 파편에 당해 약간의 부상을 입은 것이었다. 옥류양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놈들이 어찌 화포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평소 침착하고 냉정을 잃지 않던 옥류양. 그도 이런 국면에서는 당황치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잠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졌다. 일시지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그때 꽈르르르 꽝. 이번에는 그들 무리 속에 화포가 터졌다. 으아. 크. 와. 세 명의 무사가 화포가 떨어진 곳에 있다 참변을 당했다. 그들의 육신은 도저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갈이 찢겨 날아갔다. 불덩이 속에서 화탕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옥류양과 무사들은 그 광경에 치를 떨었다. 이때 옥류양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색이 무섭게 굳어졌다. 옥류양은 마침내 무서운 사실을 하나 추리해 낸 것이다. 막창과 서문표에게는 이런 화포가 없다. 그렇다면 제3자가 있다는 결론. 그의 안색은 더욱 딱딱하게 굳어졌다. 놈들은 일부러 나를 이용하여 황성막권을 끌어들였다. 옥류양의 눈가풀이 격렬했다. 당했다. 그때 꽝! 꽈르르르르르르르르르! 바로 후방에서 또다시 대폭발이 일어났다. 사태는 이미 급진전하고 있었다. 화포의 공격! 그것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 그것도 대변수였다. 83 두 번째. 장천리는 금월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기분은 착잡했다. 그를 호위하는 두 무사는 침묵을 지켰다. 장천리는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응시했다. 황호는 핏빛으로 퍼지고 있었다. 섬뜩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다. 휘잉! 남서풍은 나뭇가지를 스치며 괴이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옥류양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옥류양과의 만남 짧은 만남이었으나 왠지 강하게 끌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신산에게 절대적인 충심을 바치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개성이 강한 인물이었다. 장천리는 그에게 강하게 마음이 끌림을 그날 길이 없었다. 그는 한참 내려갔다. 한데 두 무사 중 한 명이 멈칫했다. 대인 잠깐. 그의 표정이 긴장되었다.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는 동료에게 눈짓을 했다. 다른 한 명도 안색이 굳어졌다. 즉각 두 사람은 수중의 무기를 뽑았다. 각기 창과 도끼였다. 그을 이고 방패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방패의 한 부분을 누르자챙. 방패 둘레에 톱 날같은 금속이 날카로운 음향과 함께 튀어나왔다. 장천리는 감탄했다. 저것도 일종의 무기였구나. 이때 한 명의 무사가 주위를 응시하더니 눈을 번쩍였다. 다음 순간 윙. 그는 방패를 던졌다. 방패는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며 날아가더니 나무 한 그루를 동강냈다. 크아. 나무가 쓰러지며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피고라가 일며 나무 뒤에 숨어있던 자이인이 역시 동강냈 쓰러졌다. 방패는 다시 끈이라도 달린 듯이 돌아왔다. 어떤 놈들이냐. 황성마권의 무사가 외쳤으나 사위는 조용하기만 했다. 흐흐 나타나지 않겠단 말이지. 그는 앞으로 나섰다. 조심하게. 다른 무사가 주위를 주자 그는 돌아보며 희죽 웃었다. 염려 맑게. 그는 창을 꼬나지고 앞으로 걸어갔다. 장천리는 절로 긴장을 느꼈다. 무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이때 장천리 내시서는 땅바닥을 우연히 바라보다 흠칫했다. 땅바닥에 몇 군데 흙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다른 부분의 마른 땅과는 대조적이었다. 장천리는 번득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누군가 조금 전에 땅을 파헤쳤다. 그는 급히 말했다. 땅속을 조심하시오. 무사는 흠칫했다. 바로 그때였다. 팍팍팍. 돌연 흙덩이가 터져나가며 다섯 줄기의 자색인형이 솟구쳐올랐다. 검광이 번 뜨겼다. 무사 오충은 다급히 기합을 바랬다. 하. 그는 급급히 옆으로 피했다. 하나 어느새 허벅지에 이검이 스쳤다. 그는 이를 구두득 깔며 창끝을 움직였다. 으악. 크. 정광석화 같은 창술이었다. 창끝이 세 명의 몸을 번개같이 흩어버렸다. 피고라가 일며 새 자이인이 쓰러졌다. 그 뿐이 아니었다. 윙. 방패가 움직이더니 한 명의 자이인의 복부가 갈라지며 내장이 톱날에 쓸려나왔다. 쥐새끼 같은 놈들. 오충은 한쪽 발을 날려 마지막 한 명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으아악.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섯 명의 자이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황천으로 갔다. 장천리는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단하다. 저 정도면 결코 백살대의 아래가 아니다. 이때 오충은 눈을 번뜩이며 득의 웃음을 흐렸다. 흐흐감이. 하나야 이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변이 발생했다. 돌연주 위에 나무 위에서 무엇인가 시커먼 것이 날아왔다. 그것은 철구물이었다. 어. 오충은 피하려 했다. 하나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물은 워낙 넓었다. 아차 하는 사이에 그는 철구물에 갇혀버렸다. 그 순간 쇼. 쇼. 허공에서 시려줄기의 인형이 그대로 내리꽃혔다. 으아. 오충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전신의 열자루에 검이 박혀버린 것이었다. 그는 사지를 부르르 떨다가 죽어버렸다. 그의 동료 강우는 대경 실색했다. 오충. 그의 눈이 고리눈이 되며 찢어질 듯 벌어졌다. 이 처주길. 그는 도끼와 방패를 휘두르며 공격했다. 장철리는 흠칫했다. 안 돼요. 그때였다. 끼리. 숲속에서 금소금이 들렸다. 그와 동시에 슈슈슈슈슈. 숲으로부터 날카로운 파공성이 일어났다. 으아. 강우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전신에는 수십 개의 강전이 관통되어 고슴도치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크으으. 쿵. 강우는 속절없이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아. 장철리는 탄식했다. 어때 어느새 십여 명의 자이인들이 그를 포위했다. 그들은 모두 수중에 오구검을 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음산하게 물었다. 당신이 바로 용백군 대인이시오. 그렇소. 장철리는 힘없이 대답했다. 자이인은 눈빛을 번득이며 말했다. 우리는 대인을 해체고 싶지 않소. 순순히 따라오시오. 장철리는 염두를 굴렸다. 이들은 나에게 당장 사리를 품고 있지는 않다. 하나 이들 말 응 믿고 따라갈 수는 없다. 이때였다. 문득 꽝. 멀리서 지축을 흔드는 포금이 들렸다. 장철리는 흠칫 놀라 시선을 돌렸다. 멀리 산등성이에서 불기둥이 치솟으며 엄청난 폭발이 일고 있었다. 확보다. 장철리는 가슴이 쿵 내려앉은 듯했다. 저곳은 옥류향이 있는 곳. 이때 자이인이 음소를 흘렸다. 후후 과연 철마왕 사전주님이 만든 화포는 일품이군. 다른 자이인도 득의 음성을 바랬다. 장관이군 저 정도면 놈들은 한 명도 빠져나기지 못하겠는걸. 장철리는 전신에 힘이 빠짐을 느꼈다. 아 옥류향. 이때 자이인이 독촉했다. 자 갑시다. 대인. 태전주께서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장철리는 결정을 내렸다. 어쩔 수 없다. 이들의 무공은 흑이인들보다 한 수위다. 자칫 모험을 걸다간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들을 뚫는 다 해도 또 어떤 매복이 있을지 모르는 일.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흐흐 갑시다. 장철리는 그들을 따라 나섰다. 두 번째의 납치. 그는 도로상 기슭으로 오르며 쓰디 쓴 고소를 입가에 흘리고 있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용문 전장 용문가게 넓은 방. 궁등 아래 두 명이 탁자를 마주하고 앉아있다. 바로 용문 전장의 주인 상관홍과 한 명의 청소한 중년인이었다. 신산 제갈사 바로 그가 아닌가. 과연 그는 용문 전장에 와있었다. 상관홍은 침중한 안색으로 중얼거렸다. 걱정이오 옥류양과 딸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다. 그들은 초조해져 있었다. 더욱이 그들을 찾으러 간황 섬마건조차 소식이 없지 않은가. 상관홍은 계속 한숨을 쉬었다. 제갈사는 담담히 말했다. 상관장주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곧 소식이 올 것이오. 글쎄요. 설사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옥류양의 기지가 뛰어나고 황석막관 이가슨이 별다른 위험을 없을 것이오. 하나 상관홍은 계속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따로 현륙이 없는 그에게 상관수아는 인생의 의미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맘이 깊어가는 중에 침묵했다. 시간이 흘렀다. 문득 끝에 그쪽 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한 명이 들어왔다. 반백에 놓인 바로 상관수아에게 검술을 가르치던 검선생이었다. 5. 검선생 무슨 소식이라도 있소이까. 상관홍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나 검선생은 어두운 안색으로 한 통의 서찰을 내밀었다. 2. 이것은 조금 전 어떤 자가 이것을 전하고 갔습니다. 상관홍은 급히 서찰을 봤더니 뜯어 읽어보았다. 그 속에는 다 은과 같이 쓰여있었다. 아버님 지금 소녀는 옥공자님과 함께 잡혀있습니다. 위치는 금월사 해시까지 신산이란 사람과 함께 오시지 않으면 소녀와 옥공자님을 죽인다고 해요. 소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 제발 구해주세요. 상관홍의 몸이 부르르 떨었다. 그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서찰을 보고 또 보았다. 틀림없는 수아의 필적이다. 그는 눈 가장자리를 격렬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겼소. 제갈사는 침중해졌다. 상관홍은 그를 향해 말했다. 제갈대여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제갈사는 무겁게 말했다. 상관장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상관홍은 눈을 크게 떴다. 제갈대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내 딸아이의 생명은 이제 한 시진밖에 남지 않았소. 그는 몸을 휙 돌렸다. 나는 더 기다릴 수 없소이다. 이어 그는 검선생을 향해 다급하게 말했다. 검선생 호흡무사들을 모두 집합시켜 주시오. 예. 검선생은 대답하고 몸을 돌렸다. 이때 잠깐 제갈사가 그를 저지시켰다. 제갈사는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무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오. 놈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나 제갈사이오. 나를 유인하여 제거하려는 것이오. 상관홍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대체 놈들은 누구입니까. 분명 조화성일 것이오. 순간 상관홍은 깜짝 놀라한 색이 창백해졌다. 조. 화. 성. 그는 넋을 잃었다. 비록 중원제일의 대보호였으나. 그는 무림인 이한이었다. 무림제일의 문파가 딸을 납치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 악의 무리 속에. 수하가. 한편 신산 제갈사는 기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군. 조화성에는 대체 어떤 자들이 있기에 황 성마건들까지 소식이 없단 말인가. 그의 생각은 치밀하게 이어졌다. 이 근처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라면 사건막청과 독 로장미 서문표뿐이다. 이제까지 조화성의 인물의 동태는 일일이 보고되고 있거늘 이곳에서 가장 접근한 혈관은 영호해상도 하남성 내에 들어왔다지만 그녀는 이곳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막청과 서문표가 무서운 고수라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그들 두 명만으로 황 성마건에 상대가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그는 문득 서찰을 바라보았다. 글씨 모양이 단정한 것이 소녀의 필체였다. 헌데. 제갈사의 눈빛이 은은히 빛났다. 그의 눈은 무서울 정도로 예리했다. 그는 비록 서찰의 필체가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는 서체였으나 자세히 보면 글씨체가 모두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회계도 힘이 없었다. 그는 상관홍을 향해 물었다. 상관장주의 이 글씨가 상관소조의 글씨임이 분명하오. 틀림없소이다. 허나 제갈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글씨체는 힘이 없다. 마치 무의식 상태에서 쓴 것 같다. 그러다 문득 그의 안색이 굳어졌다. 설마. 그의 눈동자가 무서운 광채를 바랬다. 설마 태사독 그자가. 84회. 조화성의 제삼심마전주 태사독. 그를 쳐 응대한 순간 장천리는 은연중 압도감을 느꼈다. 태사독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느낌으로 다가왔다. 방한 태사독은 겸허하게 말했다. 수아들이 거칠게 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겠소 용대인. 태사독은 정중했다. 장천리는 담담히 말했다. 별 말씀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태사독은 찻잔을 들며 웃었다. 허허 용대인의 뛰어난 상술에 대해서 많이 들었소.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소이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부드럽게 말했다. 장천리는 듣기만 했다. 그동안 소문을 듣고 무척 만나고 싶었소이다. 허허 허나 놀 라오꾸리오. 의외로 넘고 준수하니 말이오. 그는 무척 기분이 좋은 듯했다. 과찬이십니다. 장천리는 물론 기분이 썩 좋을 리가 없었다. 태사독은 그를 응시하며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본인은 용대인을 한 번 초청하려고 했었소. 그 이유는 본인이 용대인과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오. 태사독과의 거래 그것은 곧 조화성과의 거래를 의미한다. 장천리는 뜻밖의 말을 듣고 영두를 굴렸다. 그는 상인이다. 즉피즉이 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나에게 득이 있고 적을 알 수 있는 기회라면 사양할 이유가 없다.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본인은 상인입니다. 이득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하 의외로 호쾌하구려. 태사독은 수염을 꼬았다. 매우 마음에 드는 구려 용대인. 그는 손을 내밀었다. 장천린도 손을 마주 잡았다. 동상이몽의 손과 손이 마주 잡았다. 태사독은 흥쾌히 말했다. 그럼 얘기는 되었소. 더 이상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오. 하하 상담은 나중에 합시다. 오늘은 우선 피곤하실 테니 편히 쉬시오. 태사독은 빙긋 웃었다. 내일쯤 산을 내려갈 것이오. 이어 그는 옆에 서 있는 자의인에게 말했다. 탕무종. 예. 용대인을 편히 모시게. 예. 장천린은 몸을 일으켰다. 그는 탕무종을 따라 그 방을 나섰다. 장천린이 안내된 곳은 정갈한 후원이 달린 조그만 방이었다. 탕무종이 미소지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르십시오 대인. 알겠소이다. 장천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사라졌다. 장천린은 침상에 걸터 앉으며 생각에 잠겼다. 태사독 과연 거물리다. 그는 내가 그동안 조화성의 수. 하드를 여러 명 죽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해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장천린은 가슴이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과연 무서운 자다. 동시에 그는 막막한 기분이 되었다. 그런 자를 수하로 데리고 있는 조화성주의 연물한 자는 대체였던 인물이기에. 장천린은 한숨을 쉬었다. 조화성이란 단체에 대해 어떤 두려움보다는 경애감까지 느껴지고 있었다.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간에 그 거대한 단체를 이루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고 그는 인정했다. 장천린은 침상 위에 벌렁 들어놓았다.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옥요양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걱정이 되었다. 아무리 황성막건이 무공이 강하다 해도 확보에 감당하는 것은 무리다. 아니 불가능하다. 장천린은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내공을 옮기하니 아까보다는 훨씬 유통이 잘 되고 있었다. 상처의 고통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그는 조금 피곤함을 느꼈다. 하루 사이에 벌어진 너무나 엄청난 격변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크게 지친 상태였다. 그는 서서히 침상 위로 누웠다. 헌데 그때였다. 문득 문이 열리며 방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섰다. 장천린은 흠칫했다. 들어온 사람은 의외로 한 명의 미녀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대단한 미색의 요염한 미녀였다. 일신에 타는 듯한 홍해를 입고 있었는데 의외로 나이가 잇대었다. 17,8세쯤 되었을까? 홍해미녀는 사뿐사뿐 걸어오더니 생긋 웃었다. 소녀 가문경이 대인께 인사드립니다. 가문경 그녀의 두 눈은 요염하게 반짝였으며 입술은 촉촉히 젖어있었다. 사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미녀였다. 무슨 일이오? 장천린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가문경은 한 줌밖에 안 되는 허리를 살짝 비틀며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전주님께서 오늘 밤 대인을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장천린은 그 말에 흠칫했다. 태사독은 정말 이 정도로 나를 생각해 준단 말인가? 귀한 손님에게 여자를 제공하는 것은 특급 대우를 뜻한다. 허나 지금의 장천린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비록 손님이라고 하나 반강제로 연금되다시피 한 이상 어째 아무리 미녀라도 마음이 동하겠는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소저 뜻은 고맙지만 나는 괜찮소. 태전주께 대신 사위만 전달해 주시오. 그 말에 가문경은 생긋 웃었다. 소녀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것은 아니오단지. 호호 그렇다면 소녀가 이곳에 있는 것만은 허락해 주셔요. 그녀는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녀를 품으시든 안 품으시든 그것은 대인의 자유예요. 가문경은 눈웃음을 치며 웃었다. 하지만 저는 미녀를 옆에 두고 참는 군자가 있다고는 믿지 않아요. 호호호. 장천린은 내심 중얼거렸다. 야릇한 소녀로군. 허나 그는 관심을 끌고 침상에 드러누워버렸다. 가문경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문득 몸을 비틀었다. 아, 따분해. 태어른은 정말 목석같은 분께 보냈어. 장천린은 문득 궁금증이 일어물었다. 대체 소저의 신분은 무엇이오? 그는 소녀가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은연중 느낀 것이다. 호호호호. 가문경은 문득 교소를 터뜨렸다. 이어 그녀는 입술을 묘하게 움직이며 말했다. 소녀는 제삼심마전에 외당 당주예요. 장천린은 흠칫 놀랐다. 요지선자라고 하지요. 하지만 경계하지 마세요. 소녀가 이곳에 온 것은 신분을 떠나 단지 여인의 몸으로 온 것뿐이니까요. 장천린은 내심 중얼거렸다. 태사독이 나를 감시할 겸 보낸 것이로군.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더욱 냉정해졌다. 이때 가문경은 생긋 웃으며 말했다. 엉뚱한 예측은 하지 마세요. 결코 태전주님이 감시하라고 부어낸 것은 아니니까요. 태전주님은 그 정도로 소심한 분은 아니에요. 호호호. 문득 그녀는 몸을 움직여 다가왔다. 그녀는 장천린의 얼굴을 빤히 응시하며 말했다. 이제 보니 무척 미남이시군요. 장천린은 그녀가 가까이 오짜 향기를 느꼈다. 허나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이때 가문경은 침상에 걸터앉더니 손으로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후훗 도리어 이 가문경의 가슴이 설레일 정도로 말이에요. 장천린은 쓴 웃음 지었다. 손을 치우시오. 호호호. 가문경은 교소를 터뜨렸다. 그러는 그녀의 눈은 문득 힐끗 문쪽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벗었다. 장천린은 깜짝 놀랐다. 무슨 짓이요. 호호 더워서요. 그녀는 상의를 반쯤 벗다시피 벌려놓았다. 그 바람에 그녀올리 적가슴이 반쯤 노출되었다. 깨끗한 가슴이었다. 방 안은 더웠다. 그 열기에 또 다른 열기가 보태져 과연 후덥지 근했다. 허나 장천린은 아무런 욕망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슬쩍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때 도련 가문경이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무슨. 호호 무척 수줍어 하시는군요. 가문경은 목에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적가슴을 밀착시켰다. 허나 그때 그는 자신의 등에 그녀의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것을 느꼈다. 조용히 하세요. 음. 장천린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가문경은 그의 뺨에 입술을 뜨겁게 비비대며 교소를 흘렸다. 호호 이제 보니 여자 경험이 없는 것 같군요. 장천린은 그녀의 자극적인 냄새와 입술공세의 곤욕을 치렀으나 등 뒤에 계속 그리 씌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당황하지 마세요. 소년은 수년 전 신산 어른에 의해 조화성에 잠입한 몸이에요. 신산의 첩자. 장천린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등 뒤에서 가문경의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다. 대인께 제가 온 이유는 실상 상관소저 때문이에요. 장천린은 흠칫하며 그녀의 등에 역시 글을 써불었다. 상관소저가 이곳에 있단 말이요. 내 감금되어 있어요. 하나 그 위치를 알지 못해요. 장천린은 탄식했다. 역시 그녀도 빠져나가지 못했군. 상관소저를 구출해야만 신산 어른께서 마음대로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신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조화성 내에까지 첩자를 두고 있다니. 이때 가문경은 그의 목을 더욱 세게 안으며 코소리를 냈다. 아이 목석처럼 굵지 마시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동시에 그녀는 한 손을 내려 글씨를 썼다. 상관소저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인의 힘이 필요해요. 태사독은 용대인님의 부탁을 어느 정도 들어줄 거예요. 저에게 상관소저가 갇힌 위치만 어떻게든 알려주시면 돼요. 장천린은 글을 썼다. 헌데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요? 나는 두 눈을 가린 채 와서 잘 모르겠소. 금월산 기습 동쪽에 있는 산장이에요. 소녀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어요. 장천린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의심이 들었다. 이에 소녀가 신산의 첩자임을 어떻게 믿는가? 태사독이 나를 시에 험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때 가문경은 그의 신경을 눈치챈 듯 다시 글을 썼다. 소녀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대인의 자유예요. 하나 상관소저는 깊이 잃고 구해야 돼요. 장천린은 글을 써 물었다. 그렇소 솔직히 나는 소저를 믿을 수 없소. 신산은 어디에 있소? 가문경의 눈동자에 당황이 어렸다. 만일 그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그녀를 불신하게 된다. 허나 신산의 위치를 알린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거렸다. 허나 곧 입술을 깨물며 글을 썼다. 용문 전장에 있어요 이것은 극비예요. 장천린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녀가 결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좋소. 내 최선을 다해 상관소저가 갇힌 곳을 알아보겠소. 가문병의 두 눈에 감격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가볍게 장천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어 눈을 찡긋했다. 고마워요 언젠가 대인을 한 번 모시고 싶었어요. 실상 소녀는 아직 천연합니다. 장천린은 머쓱해졌다. 너무나 노골적인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갑자기 가문경은 상의를 완전 벗었다. 그녀의 잘 발달한 적가슴이 드러났다. 그녀는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소녀의 따귀를 한 대 쳐주세요. 장천린은 그녀의 의도를 짐작했다. 그만 나가주시오 소저. 아이 대인. 저는 아 철석. 장천린은 따귀를 쳤다. 가문경은 볼을 감싸주더니 발딱 몸을 일으켰다. 흥 천하의 목석 같은 이라고. 그녀는 옷을 걸치며 짐짓독살스럽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무리민이라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때 장천린은 흠칫했다. 옷을 입기 위해 팔을 치켜드는 순간에 그녀의 겨드랑이에 붉은 장미꽃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었다. 저것은.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미림의 문신이다. 장미림 실상 장천린은 막남지방에서 부금진이 사내라는 소녀를 구해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다. 그는 사내가 보통 소녀가 아님을 느낀 것이었다. 그는 원깨목에게 비밀리의 사내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마침 원깨목은 그녀를 감시하다가 부금진과 사내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결국 그래서 장천린은 알게 되었다. 장미림 그것은 신산이 이용하는 일종의 첩보조직이라 는 것을 전문적으로 여인을 키워 미인계 등의 수법을 쓰는 조직임을 알아내었다. 장천린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금진과 장미림의 관계에 의문을 품었다. 허나 그는 부금진에게 그 관계를 묻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의 폭넓은 면모였다. 그는 상대의 비밀을 눈감아 줄 만큼 아량이 있었다. 가뭄경 이 여자도 장미림의 첩자였구나. 장천린은 염두를 굴렸다. 표상 아오아는 어떤 관계일까. 이때 옷을 대충 걸친 가뭄경은 코웃음을 쳤다. 흥. 두고 봐요. 나 가뭄경이 오늘의 모욕을 잇는지. 장천린은 고소지었다. 대단한 연극이야. 가뭄경은 옷을 채 염이지도 않은 채 나가버렸다. 꽝. 세차게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장천린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 일이 있은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이번에는 탕무종이 들어왔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용대인 죄송하외다. 아니오 별말씀을. 허어 감소전은 본적의 외당 당주이며 미모가 대단하게 성벽이 오만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탕무종은 문득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대인께 일반 여자를 보내면 모욕이라 생각하여 일부러 감소전을 보낸 것입니다. 헌데 그것이 오히려 용대인께 패가 된 줄은 몰랐습니다. 장천린은 담당이 말했다. 관계없으니 개념치 마시오. 탕무종은 껄걸 웃었다. 허턱 감당주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상대를 스스로 골라가며 상대하는 여자입니다. 남자 쪽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인께 온 것도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요. 장천린은 그저 씁쓸한 표정을 짓기만 했다. 탕무종은 문득 다가오며 말했다. 소생은 탕무종이라 합니다. 대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장천린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는 세상 그를 바라보았다. 탕무종 그는 실상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삼시 보륙세쯤이었으며 강직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자연구사는 모두 나이가 많지 않은 인물들이었고 그는 그 중 우두머리였다. 탕무종은 다가와 앉으며 말했다. 저는 무리민이라 상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용대인의 소문은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하더군요. 게다가 소아들의 이야기로는 대인의 무공도 매우 국강하다고 하더군요. 장천린은 쓴 웃음 지었다. 과찬일 뿐이요. 하하하하하 탕무종은 대소를 터뜨렸다. 소아들 몇 명을 죽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 흑의를 입은 자들은 본성의 소속이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외성이나 각지의 분타 소속일 뿐이니 말입니다. 장천린은 문득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이 친구는 의외로 솔직하고 성격이 쾌활한 일면이 있구나.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탁대 옆 한 가지 질문이 있소이다. 상관수아라는 소전은 지금 이곳에 혹시 있지 않소. 그 말에 탕무종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허나 곧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장천린은 가볍게 탄식했다. 흠 결국 그렇게 되었구리요. 그녀와 잘 아는 사이입니까. 그렇다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소. 그녀를 한 번 도와준 것 뿐이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고 있소. 탕무종은 빙긋 웃었다. 그녀는 잘 있습니다. 하나 장천린은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부탁이 있소 탕대여. 그녀를 직접 보아야 안심이 될 것 같소. 탕무종의 얼굴에 난색이 떠올랐다. 그저 그녀가 잘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소. 왠지 그녀의 일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오. 탕무종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은 고개를 맞이 못해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주님께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제가 치도곤을 당할 테니 말입니다. 염려 마시오. 탕대엽 나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오. 장천린은 이미 은근한 음성으로 말했다. 차후 탕대엽의 성의를 잊지 않고 곧 보답하겠소. 탕무종은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다. 그는 눈앞의 한 젊은 거상에 대해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나 어쩔 수 없이 끌리는 막 음을 또한 돌릴 수가 없었다. 85. 산장의 후미진 곳에 떨어져 있는 벼론. 상관수아는 침상에 반드시 누워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취했고 멍하니 두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장천린은 가슴이 섬뜩했다. 상관수죠. 하나 대답이 없었다. 장천린은 탕무종을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게 된 것이오? 탕무종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전주께서 만약을 위해 혀를 짚으신 것입니다. 몸에는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혀를 짚는다고 이렇게 된단 말인가. 장천린은 얼핏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제 그만 나가시지요 데이. 탕무종은 그를 재촉했다.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탁대여. 탕무종은 그의 기분이 있어 좋지 않음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공연이 모시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소. 장천린은 다시 처서로 돌아왔다. 탕무종은 그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장천린은 기이한 마음이 들었다. 조화성은 정령 기괴한 곳이다. 어떤 자는 악랄하고 무자비하나 탕무종 같은 자는 충직하고 호걸의 기질이 보인다. 또한 태사독도 그다지 납은 인상은 아니다. 그는 불가사의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별종인간들이 한데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장천린은 생각할수록 조화성에 대한 느낌이 점점 더 크게 가슴에 와닿고 있었다. 이때였다. 문득 어디에선가 전음이 들려왔다. 대인 상관소저의 위치 좀 알아내나요. 장천린은 흠칫했으나 곧 전음으로 말했다. 다행히 알아내었소. 아. 어디인지 말씀해주세요. 장천린은 담담히 물었다. 소저 지금 어디에 있소. 천정이에요. 장천린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기막히군 내가 눈치를 전혀 못 챌 정도이니. 전문적으로 첩자 기술을 배웠나 보군. 그는 즉시 자신이 다녀온 상관소저가 있는 별원을 알려주었다. 고마워요 용대인님. 이어 극히 부드럽고 교태로운 음성이 전해져 왔다. 후후대인. 여인의 입장에서 대인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장천린은 고소지었다. 이제 더 이상 전음은 들려오지 않았다. 갔나 보군. 그는 침상에 들어놓았다. 과연 구출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신산의 능력이 아무리 놀랐다지만 태사독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지 않는가. 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장천린은 자신의 처지는 잠시 잊은 채 흥미로움을 느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티이이이이. 용문 전장의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렸다. 두두두두. 띠랴. 이어 전장 안으로부터 수십 개의 잉마가 출동했다. 그들은 용문 전장에서 거금을 주고 고용한 호흡무사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이 한결같이 형형한 것으로 보아 특급 고수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맨 앞 청소한 용모의 중년인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바쁘게 전송력으로 성압을 향해 질주해 갔다. 태풍 같은 기세였다. 선두에 탄 중년인 그는 바로 신살 제갈사였다. 어둠이 그늘진 담장 아래 한 명의 거지가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흐흐 드디어 죽음의 길로 떠났군 제갈사. 그는 품속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를 꺼내더니 무엇인가를 적어 발목에 묶었다. 이어 비둘기를 즉시 날려 보냈다. 비둘기는 야간 비행에 특수하게 훈련된 듯 순식간에 밤하늘 저편으로 사라졌다. 흐흐흐 신산. 이제 늙은 여우도 오늘로 끝났다. 거지는 음산한 웃음을 흘리며 몸을 돌렸다. 한데 그 순간. 그의 몸이 부르르 떨었다. 눈앞에 한 반백 노인이 무뚝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거지의 태도가 급변했다. 나으리 한 푼만. 굽신거리며 손을 내미는 그는 영락없는 거지였다. 반백 노인은 검선생이었다. 그는 감담히 말했다. 흠 자네는 동량이 매우 서툴군. 게다가 자네 옷은 거지 옷인데 신발은 너무 깨끗해. 거지의 머리칼 속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 순간 그는 허리를 무섭게 돌렸다. 쇠. 영검이 발검하며 정광석화 같은 퇴검이. 검선생의 허리를 쓸었다. 검선생의 눈에 당혹이 일었다. 예상 외에 고수구나. 그는 미끄러지듯 몸을 피했다. 거지는 음침한 웃음을 흘렀다. 흐흐 제법 관찰력이 있군. 하나 관계없다. 어차피 놈들은 떠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둠 속으로 또 한 명이 나타난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놀랍게도 방금 떠났던 신산 제갈사가 아닌가. 이럴 수가. 놀랐는가. 제갈사는 기호한 눈으로 그를 지그시 응시했다. 속았구나. 아까 그놈을 가짜였구나. 그렇다. 하나 이미 늦었다. 내가 보낸 전서구대로 태사독은 움직이겠지. 이. 이. 번쩍. 거지는 영검을 무섭게 뻗으며 공격했다. 이때 검선생이 냉소했다. 그의 수중에 목검이. 번뜩 움직였다. 허. 거지는 3-4초를 공격했으나 연속 밀렸다. 검선생의 검법은 가히 초절정이었다. 비록 목검이었으나 검풍은 예리하다 못해 마치 얼음바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때 제갈사의 두 눈에 방옥이 어렸다. 저. 검법은. 이때 비명이 들렸다. 거지 행세를 하던 인물이 비틀거렸다. 그의 가슴에 목검이 꽂혀있었다. 그. 검법은. 현음검법. 당신은. 천혜. 으. 쿵. 그는 쓰러졌다. 그의 가슴에서 피 분수가 뿜어져 나왔다. 검선생은 목검을 거두었다. 기이하게도 목검에는 피가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았다. 대당 고수로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제갈사는 보충했다. 자연구살 중 제7살이요. 제30마전에 최강 고수 중 한 명이지요. 검선생은 표정이 없었다. 다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이제 움직여야지요. 물론이요. 제갈사는 문득 그를 주시했다. 검선생 천혜 3기 중 검군 공일평 이란 분을 아십니까. 검선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제갈사의 눈에 기광이 어렸다. 검선생이 아까 쓴 검법은 현음검법 같소만. 검선생은 담담히 말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것은 추운 검법입니다. 이어 그는 몸을 돌렸다. 제갈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저자 검선생 신비한 인물이다. 상관장주도 저자에 대해서만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대체 누굴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그는 손가락을 이래대었다. 휘이.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났다. 스스스스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수백의 인형이 나타났다. 가자. 제갈사의 말을 신호로 그들은 어디론가로 질주해가기 시작했다. 신산 제갈사 과연 그였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참담했다. 으으. 옥류양은 입술을 씹었다. 비릿한 혈양이. 더욱 기감한 마음을 부채질했다. 그의 주위에는 불과 30여 명의 황성마건 밖에 없었다. 연이어 폭발하는 화포의 공격에 30여 명이 참사당했다. 옥류양은 불리함을 깨닫고 후퇴했다. 금월산을 벗어나야 한다. 허나 가는 곳곳마다 자의무사들이 그들을 차단했다. 끝없이 나타나는 자의무사들. 그들은 내 곳도 배워도 끝없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숲 곳곳의 암정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관 매복이 중첩되어 그들을 거꾸로 때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황성마건의 무사들은 불과 29명 뿐이었다. 퇴각하면서 모두 20여 명이 죽었다. 옥류양은 탈진 상태였다. 그나마 나머지 29명도 피투성이었다. 황성마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역시 인간이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옥류양은 자의인들과 부딪히면서 누가 이 금월산에 와있는지 알았다. 자의를 입은 고수들은 조화성 내에서 오직 제30마전 소속뿐이었다. 퇴사독 무서운 놈. 미리부터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내가 말려든 것다. 옥류양은 이를 갈았다. 치이 바보같이 걸려들다니. 그는 캄캄한 밤하늘을 응시했다. 문득 그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하나 문제는 내가 아니다. 그분이 퇴사독의 계략에 걸려들면 큰일이다. 이때 옆에서 육자병이 다가왔다. 대인. 놈들의 숫자는 도저히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월산은 완전히 천라지망이 펼쳐졌습니다. 옆에서 다른 무사가 이를 갈며 말했다. 대충 잡아도 천명 이상입니다. 옥류양은 입술을 깨물었다. 퇴사독 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어디 죽여보아라. 하나나 도 그리 쉽게 당하진 않는다. 그는 무사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극심한 피로에 젖어있었다. 또한 성환자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 화상을 입거나 중상을 입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틴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거나 같다. 옥류양은 시선을 허공으로 돌렸다. 밤하늘을 불화살이 가르고 있었다. 육자경이 치를 떨었다. 저놈의 불화살이 계속 우리들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류양의 안색이 기이하게 변했다. 문득 그는 땅에 흙을 한 줌 움켰다. 무사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그는 흙을 허공에 뿌렸다. 먼지가 바람에 한쪽으로 날렸다. 남서품. 옥류양은 갑자기 차갑게 말했다. 모두 나를 따르라. 그는 명령을 내렸다. 모두 화석자를 꺼내 불을 붙인다. 모두 흠칫 놀랐다. 육자경이 반대했다. 대인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위치는 더욱 노출됩니다. 하나 옥류양의 말은 단호했다. 노출시킨다. 놈들이 따라오도록. 무모합니다. 옥류양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친 음성이 터져나왔다. 닥쳐. 어서 행하라. 무사들은 흠칫했다. 하나 명령은 절대적이다. 그들은 모두 품에서 화석자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삽시의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일렬로 늘어서라. 그리고 남서쪽으로 가면서 서서히 서 로의 폭을 넓혀라. 모양은 반월형이다. 옥류양의 명령에 육자경은 머뭇거렸다. 놈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따라오라고 해라. 제발 말이다. 옥류양의 입가에 칙칙한 미소가 어렸다. 육자경은 갑자기 섬뜩해졌다. 그러다 문득 그는 생각했다. 무언가 있다. 대인께서 허튼 소리를 하실 리가 없다. 그는 곧 소아들에게 명령했다. 들었느냐. 전진. 쓰으 쓰으. 이윽고 29명의 무사들이 앞을 향해 나아갔다. 앞으로 갈수록 그들의 간격은 벌어지고 있었다. 반월형의 커다란 진세를 그리며 불빛이 멀어져갔다. 옥류양은 간격이 상당히 벌어진 것을 보자.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었다. 흐흐 태사도. 내가 금월산의 천라지망을 구축했다면 나는 이 산을 초혈지옥으로 만들마. 그는 곧 음성을 도두며 명령했다. 바람은 남서풍. 우리는 지금 바람을 등지고 있다. 이 정도 강풍이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불을 붙여라. 그제서야 헝성막권 고수들은 옥류양의 무서운 의도를 알았다. 역시 대인이시다. 그들은 두말 없이 즉시 화섭자를 땅에 수북히 쌓인 낙엽에 부뒀다. 쌓인 낙엽은 마침 오랫동안의 가뭄에 가싹 마를 대로 말라있었다. 불꽃이 붙자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화르르륵 화르르륵 걷잡을 수 없이 불이 일었다. 그 불은 엄청난 속도로 타들어갔다. 실로 무서운 광경이었다. 마침 불어오는 남서풍을 타고 불길은 그들이 지나온 방향 쪽으로 갱음을 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옥류양은 대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하 태사도 내게 줄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바람 남서풍 그리고 86도 밤이 깊었다. 하나 주당들에게 밤이란 없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사문도와 단위제 이미 그들의 주위에 쌓여있는 불병의 숫자는 세수조차 없었다. 술병을 나르던 점원은 나중에는 지쳐서 아예 술독을 들고 탁자 옆에 앉아버렸다. 그는 술병이 비면 다시 채워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그는 술귀신을 만난 것이었다. 사문도는 상당히 취해 있었다. 하나 단위제는 아직도 끄덕없었다. 술고래다운 위험 을 보인다고나 할까 허터짠에 꽤나 취했군 얼굴이 마치 기생이 화장한 그것처럼 보이는군 사문도는 희죽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아직 백병은 자신이 있습니다. 즉 자네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나를 이길 수는 없네. 나에게 는 수십 년간에 걸쳐 쌓인 주당의 관록이라는 것이 있네. 헛헛헛 이때 술을 마시려다 술이 떨어진 것을 느끼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이봐 점소이 하나 돌아보니 점원은 끄덕끄덕 졸고 있었다. 이놈아 떡 단위제는 술병으로 점원의 머리를 찼다. 얘도 어서 옵시오 점원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면서 꾸벅 절을 했다. 어서 오기는 뭘 어서와 술병이나 어서 채워라 단위제의 말에 점원은 아픈 머리를 어루만지며 졸린 눈을 부비며 내심 투덜대고 있었다. 이 술귀신들은 잠도 없나 아이고 졸려 죽겠다. 하나 그는 단위제가 높은 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불평을 입 밖에 낼 염두도 내지 못했다. 그는 다시 술병을 채워 공손히 올렸다. 끄 정말 기분이 좋군 단위제는 술을 벌컥벌컥 마신 다음 트림을 했다. 그의 얼굴에는 흥이 잔뜩 올라 있었다. 헛헛 이럴 때 용대인만 있으면 더욱 기분이 좋을 텐데 헛헛 사문도는 문득 물었다. 용대인은 누구입니까 단위제는 엄지에 손가락을 내세웠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지 헛헛 자네보다 꼭 작 한두 살 많을 정도지만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네 그 말에 사문도는 의아심을 느꼈다. 그토록 젊은 사람을 이 노인이 이렇게 칭찬할 정도라면 문득 그는 금월사에서 만난 장철린에게 생각이 미쳤다. 그 사람은 어떨까 그는 꿈에도 자신이 만난 장철린과 단위제가 말한 용대인이란 사람이 동일인 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문도는 술을 죽 들이켰다. 그에게 술을 마시는 것은 흡사 물 마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단위제를 응시하며 물었다. 어르신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에 단위제는 희죽 웃었다. 썩은 곰팡이를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는 일이네. 예 사문도는 어리둥절했다. 하하하 흉악범을 체포하는 전문가이지 아 사문도는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곧 흥미있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르신은 어쩌다가 그런 방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까 이제껏 폐활하기만 하던 단위제는 사문도의 질문에 문득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영원히 잊고만 싶었던 서글픈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단위제는 갑자기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어 탁자의 술병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고는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옛날 내게도 부모와 누이 동생이 있었네. 하나 지금은 모두 사라졌어. 단위제의 얼굴에는 자조의 표정이 어렸다. 그는 술을 벌컥벌컥 마신 후 말했다. 누명은 승계지. 우리 아버님은 바보처럼 도망도 않고 의저타 게이 있다가 단두형을 받고 효수되어버렸고 어머니은 자살하셨지. 누이 동생은 그 발람에 실종되었고 하나 나는 특유의 빠른 발과 눈치로 도망을 하여 살 수가 있었지. 으하하하하하. 단위제는 대소를 터뜨렸다. 하나 그의 두 눈은 이슬에 젖어 잊었다. 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사십이 넘었을 테지. 단위제의 음성은 그 어떤 우수에 젖어들고 있었다.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웠는데 그는 말끝을 흐리면서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다 문득 이바사가 아이야 자세히 보아라. 사문도는 그의 손에 주사위 한 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단위제는 주사위를 주먹으로 쥐었다. 몇 개냐. 그는 취한 눈으로 찡그리며 물었다. 한 개입니다. 틀렸다. 두 개다. 단위제는 손을 폈다. 사문도는 움찔했다. 과연 그의 손바닥에는 어느새 두 개의 주사위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헛헛. 따르르르. 단위제는 두 개의 주사위를 탁자 위에 굴렸다. 그러자 구르면서 주사위는 또 하나가 늘어나 세 개가 되었다. 사문도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유심히 단위제의 동작을 관찰했다. 단위제는 세 개의 주사위를 탁처럼 쌓았다. 놀랍게도 주사위는 쌓으면서 어느새 네 개로 불어난 것이 아닌가. 또 이번에는 와르르 무너뜨리자 주사위는 다섯 개가 되었다. 사문도는 눈을 크게 떴다. 이때 단위제가 소리 질렀다. 에이 빌어먹을. 모두 사라져라. 탁. 단위제가 탁자 위에 주사위를 손바닥으로 덮었다가 떼었다. 그러자 과연 다섯 개의 주사위가 모두 없어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사문도의 예리한 눈으로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기묘한 수법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대단하십니다. 단위제는 희족 웃었다. 이 빠른 손으로 나는 관리가 되었지. 잘못된 이 세상을 뜻어버리려고 말이세. 단위제에도 눈이 허전해졌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 평생 두 번째로 자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다 문득 그는 사문도를 노려보았다. 너는 듣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 사문도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하나 그의 두 눈은 복고한 빛깔이 깔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씩 웃으며 말했다. 단도독님 부모 없이 태어난 인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음. 그게 무슨 소리냐. 단위제는 술을 마시다 말고 고개를 갸우퉁거렸다. 후후후. 사문도의 두 눈에 짙은 고독이 어렸다. 사연이 있군. 단위제는 문득 손을 저었다. 좋다. 그만해라. 서글픈 이야기를 하면 술맛 떨어진다. 이어 그는 빈 술병으로 졸고 있는 점원의 대갈통을 쳤다. 떠. 인마 여기 술 떠. 아이코. 점원은 두 손으로 대갈통을 감싸며 죽을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제 머리가 무슨 동네 북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음. 단위제는 무의식 중에 술병으로 내리쳤으므로 그의 항해. 에에 멈칫했으나 곧 웃음을 터뜨렸다. 허턴 미안하네. 앞으로는 때리지 않고 대신 꼬집어 주마. 점원의 얼굴이 썩은 감싶은 듯 뭉그러졌다. 욕하는 것은 자유다. 그는 내심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있었다. 그것만이 유일한 그의 분풀이었으니까. 젠장 이 술귀신들을 잡아가는 염라대왕은 없나. 그는 고개를 술독에 쳐박고 술을 떠냈다. 이때였다. 무심코 어두운 창문 밖을 바라보던 사문도의 얼굴에 경악의 표정이 어렸다. 저 산은. 불 불이 일고 있었다. 멀리 성밖에 산에 엄청난 화광이 일고 있었다. 사문도의 안색이 변하며 점원에게 말했다. 점소이 저 산은 무슨 산이요. 점원도 그 말에 창밖을 보다 깜짝 놀라 일어섰다. 아니 금월산에 웬 불이. 이때 단위재도 그 불을 보았다. 그는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굉장한 불이군. 산을 온통 다 태울 것 같은데. 이때 사문도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다. 양군님 유골이 금월산에 입건해. 그는 곧 단위재에게 폭건을 했다. 단도독님 저 산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말을 마친 순간 회. 그는 이미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너무나 갑작스런 그의 행동이었다. 단위재는 산불을 보며 점차 안색이 침중해졌다. 저것은 자연화재가 아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불을 낸 것이 있다. 보고 있는 사이의 불기운이 점점 더 크게 번지는 것이 육아늘로도 확연히 보이고 있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안색이 굳어졌다. 점소이 조금 전 저 산이 무슨 산이라고 했지. 금월산입니다. 금월산. 단위재의 안색이 급변했다. 앞불사. 저 산의 한 절에 용대인이 있다. 단위재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원노재가 매일 저곳에서 용대인을 만난다고 했었지. 다음 순간 그의 신형은 창 밖으로 쏘아 나가고 있었다. 점원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나으리 술값을 주셔야. 이때 꽝. 무엇인가 이마에 날아와 부딪히는 바람에 점원은 비명을 질렀다. 아이쿠. 그는 뒤로 쓰러질 뻔하다가 간신히 몸의 중심을 잡았다. 헌데 알고 보니 이마를 때린 것은 다름 아닌 은덩이였다. 그는 은덩이를 움켜지며 오만상을 치푸렸다. 아이고 오늘 내 머리통이 순환을 당하는 날이구나. 과연 그의 이마에는 주먹만한 혹이 솟아나고 있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불타는 금월산아. 마침부는 간풍을 타고 한 번 번지기 시작한 불은 것 잡을 수 없는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화관지역 같은 풍경이었다. 엄청난 불기둥이 수십 장을 치솟아 오르면서 금월산은 불바다가 되고 있었다. 금월산의 동쪽에 있는 산장 그 근처까지 불길이 사나운 기세로 타들어오고 있었다. 산장 근처의 언덕에 수십 명의 인 영이 우뚝 서있었다. 맨 앞에 인물은 바로 조화성 제30마전의 전주인 태사독이었다. 태사독 그의 자광이 감도는 두 눈은 분노로 인해 이글리글 타오르고 있었다. 옥류향인옹. 불바다가 되어버린 금월산은 아직 악마의 혓바닥처럼 넘실거리는 불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불의 기세로 인해 뜨거워진 열풍이 회오리치고 있어 주인은 온통 죽음의 지역으로 화하고 있었다. 일단 그 열풍에 접하기만 해도 피부가 오그라지고 심장이 타버린다. 이때 옆으로 자연구살의 우두머리인 탕무종이 다가왔다. 전주님 수하들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탕무종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어려 있었다. 바람은 남서풍 이대로 두면 북동쪽에 배치된 인원 수백 명이 몰살할 것입니다. 태사독의 수염이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다. 언제 자신이 이런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던가. 이미 북동쪽에 배치했던 화포의 화약 오천근이 불길에 터지는 바람에 200여 명의 수하들이 몰살했습니다. 탕무종의 보고의 태사독의 두 눈에서 무시무시한 살광이 폭사되었다. 언제 제30마전이 이런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문득근은 칼칼한 음성으로 말했다. 철수시켜라. 예. 탕무종은 즉시 뒤편에 서 있는 한 수하에게 지시했다. 그러자 그 수하는 특수한 화살을 장착한 커다란 철공을 당기더니 하늘을 향해 쏘았다. 슈욱. 밤하늘에 불화살이 날았다. 긴 꼬리를 그리며 치솟아 올랐던 불화살은 하늘에서 터졌다. 사방으로 새파람 불꽃이 마치 우산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즉 철수의 명령신호였다. 태사독의 얼굴은 계속 분노로 인해 격련하고 있었다. 헌데 이때 산장 쪽으로부터 급히 한 명의 자의무사가 달려오더니 보고했다. 전주님. 상관수하가 탈출했습니다. 태사독의 안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녀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거네. 탕무종의 물음에 무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탕무종은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그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어 급히 물었다. 용대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사는 즉시 대답했다. 지하실로 옮겨놓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진 사람은 있느냐. 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지선자 가문경이 사라졌습니다. 탕무종은 이를 받으듯 깔았다. 그 계집이. 그제서야 그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시선을 자연구살에게 돌리더니 명령했다. 여섯째. 여덟째와 아홉째를 데리고 가문경을 추적해라 반항하면 죽여도 된다. 옙. 즉시 세 명의 자영삼살이 신형을 솟구쳐갔다. 이때 태사독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사나운 기세로 번져오는 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정면으로 눈들을 경멸한다. 그는 시선을 금월사 쪽으로 돌렸다. 이미 제갈사는 금월사로 떠났다. 그곳에서 놈은 폭략과 함께 통째로 날아간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탕무종. 옙. 탕무종은 고개를 숙였다. 너는 자연구살에 나머지를 데리고 소아들과 함께 옥류양을 추적해라. 태사독은 음침하게 말했다. 반드시 옥류양의 목을 내게 가져와라. 탕무종의 눈빛이 무섭게 번뜩였다. 그는 물었다. 알겠습니다. 전주님께서는 금월사로 간다. 제갈사의 최후를 구경하겠다. 문득 탕무종은 산장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럼 산장의 지하실에 쌓아놓은 화약은? 태사독은 담당이 말했다. 그대로 놓아두고 떠난다. 그럼 용대인은? 태사독은 문득 차갑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탕무종. 어리석구나. 가문경에게 상관수와의 위치를 가르쳐 준 것이 용백군임을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냐? 탕무종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태사독은 음산한 표정으로 말했다. 곧 있으면 불길이 산장에 옮겨 붙는다. 용백군은 폭략과 함께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나의 성의를 무시한 결과이니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못한다. 떠나라 탕무종. 이에 탕무종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장철린 즉 용백군을 상관수와에게 데리고 갔던 것이 이토록 큰일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커다란 죄책감과 수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자연구사를 데리고 떠났다. 태사독의 시선은 금월사 쪽으로 향해졌다. 이어 두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제갈사 옹묘향 이곳 금월산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87회 산장 내에 지하실 2인 이 앉아있었다. 장철린과 한 자의 무사였다. 자의 무사는 30세 가량의 나이였다. 그는 전체적으로 날카롭고 싸늘한 인상을 풍기는 청년이었다. 허리춤에는 한 자루에 판관피를 차고 있었는데 몹시 과묵한 성품의 소유자 같았다. 자연구살 중 세 번째 서열의 인물이었다. 낙수범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다. 용백군 즉 장철린은 의자에 앉아 염두를 굴리고 있었다. 분명 금월산에 어떤 큰 변수가 작용했다. 그리고 그 변수는 조화성에 불리한 것이 틀림없다. 그는 궁금하기 그지 없었다. 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기에 이들은 나의 거처를 이곳 지하실로 옮겼을까? 그렇다. 그는 한 밤중에 갑자기 지하실로 옮겨진 것이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는 낙수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낙형 태전주는 대체 어디로 갔소? 낙수범은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장철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고하하니 이 산장의 고수들은 모두 떠난 듯한데 낙형과 나는 왜 이곳에 남아있어야 한 것이오? 낙수범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문득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용대인 나는 별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소?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전주께 물어보시오. 쩍. 장철린은 입맛을 다셨다. 무척이나 무뚝뚝한 친구로군. 하나 잠시 후 그는 또 물었다. 낙형은 어제 조화성에 가입하였소. 3년 전. 역시 낙수범은 무뚝뚝했다. 꼭 할 말만 했다. 장철린은 탄성을 바랬다. 3년 만에 제30마전의 자연구살 중 서열 3위가 되었다면 실월 대단하구려. 전에는 무얼 했었소? 조화성의 몸담기 이전에 말이오. 낙수범의 입가에 고소가 어렸다. 용대인은 생각보다 말씀이 많군요. 장철린은 미소를 지었다. 하하 같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소. 더 우기 당신은 매우 매력이 있는데 말이오. 낙수범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어렸다.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목장을 경영해 왔소이다. 10년 전가지만 해도 나는 호남의 기전령에서 아버님을 도와 목장을 경영했었소. 장철린은 예상 밖의 느낌을 받았다. 뜻밖이었다. 낙수범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하나 10년 전 호남을 휩쓴 전염병으로 인해 수천마리의 소와 마리 몰살을 했소. 그때 아버님은 낙심하여 자살을 하시었소. 나는 당시 나의 어린 누이 동생을 데리고 중원을 떠돌며 온갖 고생을 하였소. 그러다가 3년 전에 조화성에 가입하게 된 것이오. 장철린은 그에게 커다란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흠 그때여 조화성에 가입한 이유라도 있소. 낙수범은 힐끗 그를 응시했다. 그의 입가에는 가벼운 실소가 어렸다. 누이 동생 때문이었소. 누이 동생. 누이가 사랑한 남자가 조화성에 있었소. 지금은 나의 매재로 신한수사 여문송이라 하지요. 그의 설득으로 가입하게 되었소. 음. 장철린은 잠시 침묵했다. 문득 그는 느끼는 것이 있었다. 조화성 결코 단순한 악의 단체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악인일 뿐 그 조직은 모든 사람이 악인은 아니다. 물론 개중에는 악인도 있지만 그 중에는 드물지 않게 호걸이나 영웅도 상당수 있다. 탕무종이나 이 낙수범 역시 선품이 결코 악하지 않다. 장철린은 어떤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 조화성과의 대전에 있어 커다란 계기를 이루게 된다. 장철린은 문득 지하실의 공기가 급격히 더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것은. 그는 의혹을 느꼈다. 그는 낙수범을 응시했다. 낙형 이곳이 더워지는 것 같지 않소. 낙수범도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두 눈에는 곤혹이 어려 있었다. 장철린은 문득 안색이 굳어졌다. 냄새. 무언인가 타는 듯한 냄새를 감지한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유일한 출입구인 천정의 문으로부터 가느다란 연기가 밀려드는 것을 보았다. 장철린은 벌떡 일어섰다. 낙수범의 안색도 급변했다. 그럴 리가. 하나 그는 연기를 발견하고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위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위에 누구 없느냐. 하나 대답이 없었다. 낙수범은 이번에는 징기를 도두어 고함쳤다. 하나 역시 위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장철린의 안명는 굳어져 있었다. 그는 어떤 예감을 느꼈다. 그는 문득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낙형 이 산장에 남은 것은 우리 둘 뿐이요. 그는 낙수범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며 계속 이야기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낙형과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산장 밖에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것 같소. 이 산장의 화재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하오. 장철린은 말을 마치고 천정 출입문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몸을 돌렸다. 하나 막 계단에 발을 올려놓으려는 순간 그는 등 귀가 섬뜩함을 느꼈다. 한 자루의 판관 피리 등 귀요열을 겨누고 있었다. 동시에 산을 한 음성이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시오 용대인. 함부로 행동하면 그냥 두지 않겠소. 장철린은 씁쓸히 웃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어쩌겠다는 것이요. 전주께서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나는 용대인을 지킬 의무가 있소. 장철린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 산장에 화재가 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그리고 지금 이 산장에는 아무도 없소. 어느덧 지하실 내부는 피부로 느낄 정도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전신을 적시고 있었다. 마치 뜨거운 욕조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다. 낙수범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분명 어떤 지시가 있을 것이요. 장철린은 웃음을 흘렸다. 하하 어리석소. 이 지하실이 이 정도 열기를 받는다는 것은 이 주위가 이미 불바다가 되었음을 의미하오. 낙수범은 멈칫했다. 태전주의 의도는 분명하오. 그는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고 떠난 것이요. 그리고 낙경은 나를 동반하는 가열분 희생자가 된 것이요. 장철린은 말을 마치고 다시 걸음을 계단 위로 옮겨 놓았다. 움직이지 마시오. 등 뒤가 화끈했다. 판관필이 살을 파고 들었다. 그 바람에 선열이 주르르 흘렀으나 장철린은 차갑게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소. 장철린은 몸을 돌리더니 지하실에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을 갈리켰다. 저 방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모른단 말이오. 낙수범의 얼굴에 의아함이 어렸다. 또 다른 지하실로 통하는 문은 철문이었는데 굳게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후후 이곳의 공기가 뜨거워졌소. 장철린은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훔쳤다. 낙수범도 이미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냄새가 나오. 그것은 화약 냄새요. 저 철문 안에는 다량의 화약이 쌓여 있는 것 같소. 낙수범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철문을 노려보았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렇다. 화약 신산을 상대하기 위해 본성에서 5만 근의 화약을 가져왔다고 들었다. 그 중에서 5천 근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었는데 그럼 저곳에. 이때 그는 은은한 코를 찌르는 듯한 화약 냄새를 맡았다. 틀림없다. 이때 장철린이 말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타죽기 전에 그 폭력에 의해 이 산장은 통째로 날아가 버릴 것이오. 낙수범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때 장철린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낙수범은 더 이상 그를 찌르지 못했다. 장철린은 천정의 문을 밀어보았다. 읏. 그는 급히 손을 떼었다. 출구는 철문이었는데 어찌나 뜨거운지 손바닥이 타들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나 그는 힘주어 밀었다. 그러나 철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때 낙수범이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다. 그 문은 천근의 철로 된 것이오. 틈새가 거의 없어 밀착된 것으로 밖에서 많이 열 수 있는 것이오. 낙수범은 양손을 철문에 대고 밀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인해 일그러졌다. 하나 그는 이를 악물고 밀었다. 구구구구구구구. 괴상한 음향이 일어났다. 장철린은 흠칫했다. 낙수범의 손바닥살이 타들어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조심하시오. 장철린이 불을 지졌다. 화르르르릉. 문이 열리는 순간 엄청난 불길이 안으로 밀려들었기 때문이었다. 낙수범은 급히 피했다. 철문 박완전이 시뻘간 불바다였다. 숨이 꽉 막힐 듯한 열기와 연기가 회오리 치며 불에 지옥을 이루고 있었다. 그 연기가 지하실 아래로 밀려들어와 두 사람은 눈조차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낙수범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용대인 이곳의 통로를 알고 있소이까? 장철린은 고소 지었다. 알 리가 있겠소. 낙수범은 침중히 말했다. 여기서 산장의 입구까지는 20여 장에 불과합니다. 하나 저 불덩이의 연옥 속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제수입니다. 장철린은 지하실 내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을 느끼며 말했다. 어쨌든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오. 낙수범은 씁쓸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용대인 소생을 따라오시오. 낙수범은 철문을 향해 우뚝 섰다. 그의 두 눈은 불빛을 받은 탓인지 이글리글 타오르고 있었다. 이때 장철린은 구전신공을 운기했다. 그의 체내에서 증기가 연속적으로 36주천이 돌았다. 하나 그는 자신이 업었다. 과연 저 엄청난 불 속을 호신감기로 막을 수 있을까? 이때? 타! 낙수범이 철문을 지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장철린도 즉시 그의 뒤를 따라 신흥을 날렸다. 으으! 장철린은 불의 공간 속으로 들어선 순간 엄청난 열기를 느꼈다. 숨이 꽉 막혔으며 전신이 그대로 껍질째 이거 벗겨질 것 같은 무서운 고통을 느꼈다. 그는 앞을 보았다. 불 속에 희미하게 달리는 낙수범의 모습이 보였다. 장철린은 이를 악물고 그의 뒤를 따라 달렸다. 전신이 타들어 가는 듯했다. 그는 20여 장의 길이가 이토록 길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거의 의식이 희미해졌다. 그는 자신이 달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다. 전신이 가물거렸고 눈앞이 뿌우였기만 했다. 한데 바로 그때 그는 불길을 드디어 벗어났다. 막 불길을 빠져나온 순간 갑자기 지축이 흔들렸다. 후루루루루룽 장철린은 안색이 급변했다. 폭력이 터진다. 이때 그의 눈에 10여 장밖에 조그마한 인공호수가 있는 것이 보였다. 장철린은 다짜고짜 낙수범의 팔을 잡았다. 낙형 빨리 휘 장철린은 전력으로 호수를 향해 질수했다. 그리고 풍덩 호수 속에 뛰어든 순간 꽈르르르르릉 콱콱콱 엄청난 배꼽 발음이 들렸다. 허공 수십 장에 불바로 화했다. 뿐만 아니라 가공할 뿔의 폭풍으로 인해 호수 위까지 불덩이에 휩싸였다. 실로 가공할 화염이었다. 산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덩이로 화해 사방으로 터져 날아가고 있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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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월산 기숙자의 무사 20여 명이 한 청년을 포위하고 있었다. 주위에는 화광이 충천하고 있었다. 불빛을 받은 사문도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다. 이때 한 자이인이 음침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놈은 누구기에 본성의 수화를 해치고 이 산을 오르려는 것이냐? 사문도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금월사로 가는 중이오. 이곳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관계치 않겠소. 아까 그들은 다짜고짜 나를 공격했기에 그들을 해치게 된 것뿐이오. 자이인은 냉소했다. 거짓말 마라. 내놈은 고아하니 신산의 졸개인 것 같은데 살려둘 수 없지. 신산. 사문도는 흠칫했다. 시산 제갈사가 이곳에 들어왔단 말이노. 미친놈. 수작 떨지 마라. 조화성을 건드린 이상 살 생각은 아예 포기해라. 조화성. 순간 사문도의 가슴에 한기가 일어났다. 동시에 그의 두 눈에서 섬뜩한 기운이 뻗쳐올랐다. 그는 음산하게 변한 음성으로 물렀다. 내놈들은 조화성의 인물이냐? 그렇다. 흐흐 바로 연무의 수화들이란 말이지. 사문도의 두 눈에서 가공할 살기가 흘러나왔다. 으스스한 한기의 자이인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선득해졌다. 하나 그는 숫자의 우세함을 믿었다. 쳐라. 그는 외치며 공격을 가했다. 사문도의 얼굴에 칙칙한 기운이 어렸다. 좋다. 내놈들이 조화성 놈들이라면 나도 부담을 가지지 않겠다. 그는 음산하게 중얼거렸다. 깨끗이 차치해 주마. 그는 등 뒤에 맨 삼천극을 꺼냈다. 그것은 개봉구 내의 청기병점에서 산 것이었다. 자이인의 사들의 공격이 그를 몰아쳤다. 사문도는 슬쩍 간단히 공격을 피하더니 삼천극을 움직였다. 전광속하였다. 으악. 크아악. 태해. 처절한 비명이 연달아 터졌다. 간단한 동작이었는데도 삼천극의 다섯 명의 자이인의 사무사가 쓰러졌다. 그들의 가슴이 무참히 쪼개진 것이었다. 으하하하하. 사문도는 앙천광소를 터뜨렸다. 삼천극은 육중한 중병이었다. 하나 그의 손에서 삼천극은 마치 깃털인 듯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또다시 모골이 송연한 처절한 비명이 연속적으로 들렸다. 다시 일곱 명의 목이 삼천극의 다키도전에 베어지며 즉사했다. 실로 가공할 무공이었다. 으으으. 나머지 여덟 명의 무사들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신이 어려있었다. 그들은 평생 이런 고수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모두 실력을 자부하는 조화성의 제삼심마전 소속의 일극 무사들이었다. 한데 불과 단 2초에 12명이 즉사하다니. 그들은 마치 괴물을 대하, 그 공포를 느꼈다. 하나 그들이 주춤하는 사이 삼은도의 두 눈이 잔인하게 번뜩이더니 돌연 왼손이 번뜩였다. 그러자 무언지 모를 여섯 줄기의 혈광이 마치 섬전처럼 뻗었다. 으악. 크아악. 여섯 명의 두개골이 마치 폭죽처럼 터지며 날아갔다. 실로 믿어지지 않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남은 것은 단 한 명 뿐이었다. 그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했다. 인간이 아니다. 악마다. 그때 그의 눈이 완전히 공포에 젖은 채 파르르 떨었다. 어느 새 삼천극이 목 끝에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으으으 그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하나 곧 그의 등이 나무에 부딪혔다. 삼은도는 삭막한 음성으로 물었다. 묻겠다. 내놈은 조화성의 어디 소속이냐. 제. 삼. 심마전. 몇 명이 이곳에 와 있느냐. 천. 명. 삼은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천명씩이나. 그는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 때문이냐. 무사는 완전히 체념한 듯 순순히 대답했다. 신산 제갈살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은도의 눈빛이 스산해졌다. 너희들의 순회는 누구냐. 천황. 태사독 어른이십니다. 태사독. 삼은도의 얼굴에 다시 놀라움이 스쳤다. 조화성의 제의인자인 태사독이 직접 이곳에. 다음 순간 그는 착 가라앉은 음성 으로 말했다. 고맙다 친구. 아.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삼은도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그의 등 뒤발 밑으로 무엇인가가 떨어져 굴렀다. 하나 삼은도는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태사독. 태사독. 그의 눈에서는 한기가 일었으며 음성에는 피비린내가 물씬 나는 사례가 뒤뜰어 있었다. 그가 가는 방향은 바로 금월사 쪽이었다. 88회. 폐허 산바람의 청아한 풍경소리와 그윽한 목탁소리 연불소리를 들려주던 사찰 금월사의 모습은 이미 간 곳이 없었다. 엄청난 화마가 휩쓸고 지난 이후 수시즌이 되었건만아. 즉도 여기저기 연기가 쇳더미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달빛 아래 폐허가 되어버린 그 자네는 유난히 음산한 느낌을 준다. 어디 그 뿐이랴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섬뜩하다. 금월사는 마치 불문성역에서 기억으로 화한 듯. 이때 두두두두. 살로를 따라서 기마대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금월사로 오르는 살로 수십기의 인마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수십 번의 격전을 치른 듯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피가 묻어있었다. 선두에 마상 청소한 용모의 중년인이 타고 있다. 아. 신산 제갈사 바로 그였다. 그렇다. 그들은 상관수화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용문전장의 무사들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금월사에 도착했다. 제갈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폐허를 둘러보았다. 이미 잿덩이가 되어버린 폐허를 바라보던 그의 깊숙한 두 눈에 고녹이 어렸다. 사위가 고요하고 적막하여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문득 제갈사는 음성을 도도어 외쳤다. 천왕 태사도 나타나라.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하나 여전히 사위는 고요하기만 했다. 제갈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태사도 너답지 않은 일이다. 나를 불러놓고 왜 나타나지 않느냐. 여전히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제갈사의 두 눈에는 은은한 분노가 어렸다. 상관수와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녀를 풀어주고 나와 단판을 짓자. 여전히 고요했다. 제갈사는 입술을 지그시 물었다. 그는 옆에 무사에게 눈짓을 했다. 뒤져보아라. 그 말에 무사들은 말을 앞으로 몰았다. 그들은 폐허가 된 금월사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에서 상관수하는 커녕 사람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이윽고 무사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르신. 한 무사의 보고에 제갈사는 폐허를 응시했다. 그러다 문득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찌된 일인가. 구린놈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다니. 그의 두 눈에는 곤혹스러움이 어렸다. 서서히 그는 의문을 느끼고 있었다. 확실히 기이하다. 황성마권의 소식이 끊긴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이 금월산 내에 천라지망을 쳐놓은 것이 분명하다. 하나 이곳까지 오는 동안 곳곳에서 저지는 있었지만 그다지 완강하거나 힘든 저지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세력의 황성마권이 당할 리가 없다. 제갈사의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설마 우리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길을 터주었단 말인가. 이때 무사들은 다시 금월사의 폐허를 돌며 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였다. 실상 그들은 용문전장의 호험무사들로서 주인인 상관홍으로부터 상관수화를 구해올 경우 큰 포상을 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개인마다 상관수화를 찾기에 현안이 되어 있었다. 문득 제갈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이때였다. 허공에서 날카로운 파공성이 들렸다. 급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니 어두운 허공으로 불화살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저것은 불화살은 포물선을 그리다가 사찰의 언어 한 곳으로 떨어졌다. 제갈사는 그 순간 다급히 무사들에게 외쳤다. 모두 물러나라. 위험하. 하나 그의 말이 채 맺기도 전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쿠르르르르르 지축이 무섭게 울렸다. 그러나 그것도 극히 순간적인 현상이었을 뿐 엄청난 폭음과 함께 미증류의 폭발이 일어났다. 쿼르르르르 쿼르릉. 아. 딴 거죽이 온통 벗겨지며 수십 수백 장 허공으로 터져 올랐다. 사방으로 금월사의 잔해가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듯 치솟아 날았으며 시뻘건 불기둥이 무섭게 광란하며 솟구쳤다. 꽉꽉꽉 금월사를 수색하던 무사들의 모습이 시뻘건 화방에 잠깐 뚜렷이 보였다가는 순간적으로 가루가 되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 비틀거리는 인형. 신산 제갈사 오직 그만이 유일하게 대폭발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재할 수 있었다. 그는 불구덩이 속에서 기어나왔다. 하나 그의 전신은 불에 그을리고 찢겨져 엉망이었다. 당했다. 깨끗이. 그는 입을 벌렸다. 입으로부터 피덩이가 울컥울컥 토해져 나왔다. 그는 안간힘을 쓰며 몸을 일으켰다. 없었다. 그를 따르던 수십 명의 무사들은 아무도 없었다. 폭발과 함께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 멀쌓 있던 자리도 거대한 구덩이만 패여있을 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으. 제갈사는 몸을 일으키며 허망한 시선으로 구덩이를 바라보다 서서히 몸을 돌렸다. 하나 그 순간. 그의 몸이 그 자리에서 딱 굳어지고 말았다. 사방의 숲은 아직도 화광이 치솟고 있었다. 그 화광을 뒤로하고 수십 명의 자의무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맨 선두수염을 세 가닥으로 기른 위험 어린 육순가량의 노인이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바로 제삼심마전의 전주인 천왕 태사독 그였다. 태사독은 여유있게 수염을 꾸며 비웃음을 흘리며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오랜만이 구려 제갈사. 부드러운 그 말에 제갈사는 경직되었다. 태. 사. 독. 태사독은 괴소를 흘렸다. 후후우 내가 20년 동안 내 손을 잘도 피해 나가더니 이제야 결국 내 손 안에 잡혔구나. 태사독은 극의의 표정이었다. 후후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너 역시 지략의 한계에 이른 모양이구나. 태사독은 흡족한 기분을 느끼며 다가왔다. 반면 제갈사는 피도 성의가 된 채 주춤주춤 뒷걸음질 쳤다. 하나 비켜내조차 이미 자의무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 더 이상 물러날래야 물러난 곳이 없었다. 제갈사는 절망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두 눈에 살기가 어렸다. 그는 한순간 심형을 벼락처럼 날리며 태사독을 공격했다. 죽어라. 위인. 제갈사의 장력이 태사독의 가슴으로 칩벗었다. 하나 태사독은 음산한 웃음을 흘리며 슬쩍 소매를 떨쳤다. 순간 펑. 우욱. 장력이 부딪힌 순간 제갈사는 비명을 지르며 비로 시벼보나 주르륵 밀려났다. 형격한 차이였다. 제갈사의 입가에는 선혈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태사독은 어느새 그의 면전에까지 다가왔다. 으으. 제갈사는 더 이상 물러난 곳도 그를 공격할 의욕도 잃고 말았다. 태사독의 두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흐흐 내 놈 하나 잡는데 20년이나 소비했다. 이제 너만 주이면 무형 고검형만 남을 뿐이다. 태사독은 손을 뻗어 제갈사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흐흐 제갈사.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느냐. 제갈사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두 눈은 공포에 질려있었다. 문득 태사독은 제갈사를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그의 두 눈이 파르르 격련을 일으켰다. 그의 안색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내 놈은 누구냐. 그의 음성은 싸늘해졌다. 갑자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제갈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질려있었다. 태사독의 개 완전히 압도당한 채. 내 놈은 제갈사가 아니다. 태사독의 음성은 겨강되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크흐 진짜 제갈사라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내 놈 같은 눈빛을 보이지 않는다. 헉. 으. 제갈사는 그의 발길에 걷어차어 그대로 바닥에 굴렀다. 그 순간 태사독의 커다란 발이 그의 가슴을 밟았다. 말해라. 내 놈은 누구냐. 그리고 제갈사는 어디 있느냐. 크흐. 각자 제갈사는 신음을 흘렸다. 하나 괴이하게도 그의 두 눈은 웃고 있었다. 크흐 태사도. 신산을 너무 가볍게 보았다. 신산 어른이 이렇게 쉽게 당할 것 같으냐. 그건 큰 오산이다. 크흐 신산은 천하 그 누구라도 당할 수 없다. 감히 너 정도의 돌머리로 신산 어른의 두뇌에 근접이나 할성 싶으냐. 이놈이. 우드득. 태사독의 분노성과 함께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짜 제갈사의 가슴뼈가 부러진 것이었다. 하나 그는 랍면을 무섭게 일그러들였으나 결코 비명이나 신음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내 놈은 누구냐. 태사독은 증오스럽게 물었다. 가짜는 눈 가장자리를 기묘하게 찡그리며 말했다. 신산이다. 으 이놈이 감히 노부를 희롱해. 태사독은 더욱 발에 힘을 주었다. 크흐. 가짜의 입가에 피가 뭉클뭉클 솟아올랐다. 하나 그는 여전히 입가를 실루기며 말했다. 크흐 신산은 한 명이 아니다. 세수조차 없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크흐 내가 진짜 신산을 죽였다고 느낄 순간. 또 다른 신산이 등장할 것이다. 크흐 내가 백명의 신산을 죽이면 다시 백명의 신산이 등장할 것이다. 크흐 신산은 절대 죽지 않는다. 마치 영원불멸의 불과 사이처럼 죽여도 죽여도 다시 환생하는 것이 신산이지. 크흐흐. 태사독의 두 눈이 찢어질 듯 부릅떠졌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발이 그대로 아래로 짓눌러졌다. 크하. 섬뜩하고 둔탁한 음향과 함께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각자 신산이 그대로 비명 행사했다. 그러나 태사독은 수치와 모욕감 으로 인해 분노를 주체할 길이 없었다. 신산 이놈. 내가 끝까지 나를. 한데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가 경악성을 외쳤다. 전주님. 하늘을 보십시오. 태사독은 급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다음 순간 그의 두 눈이 무섭게 굳어졌다. 보라. 저 불가사의 향 광경을. 달빛을 타고 수백 개의 그림자가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날개를 활짝 편 채 허공 중에 떠 있는 대조대가 온통 새까맣게 되덮고 있었다. 한데 아. 그것은 새가 아니라 모두 인간들이었다. 모두 혈애를 걸쳤으며 양팔 대신 날개를 단 인간들이었다. 실로 괴기스럽고 섬뜩한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태사독의 안색은 약간 질려버렸다. 그는 그들이 누군지 한눈에 알고 있었다. 태사독은 하늘을 노려보며 침중하게 중얼거렸다. 오성단 중 야후혈성.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살로 달리 기울고 있다. 그 달빛의 그늘을 타고 불에 타 재가 된 숲길을 두 사나이가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여기저기 타 그을러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도 그을려 있는 상태였다. 장철림과 낙수범 바로 그들이었다. 낙수범은 어깨와 옆구리에 상처가 심했다. 산장이 폭발할 때 그는 조금 늦게 피하는 바람의 파편에 맞아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장철리는 한숨을 쉬고 있었다. 해남도에서도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이번과 비교하면 그때가 오히려 천국인 셈이군. 그는 옆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낙수범을 바라보며 물었다. 낙형 좀 어떻소? 낙수범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왠지 침잠되어 있었다. 장철리는 그의 마음을 짐작했다. 같은 편이 그를 죽게끔 내벌려두고 떠났으니 그의 심정이야 오죽 하겠는가? 장철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달빛을 바라보았다. 자시가 훨씬 넘었겠군. 장철리는 쉬고 싶었다. 팔다리가 쑤시고 무거워 아무데나 들어 누우면 그대로 고라떨어질 정도로 피곤했던 것이다. 하나 아직 쉴 수는 없었다. 아직 금월산을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쉴 단계가 아니었다. 이때 이제껏 묵묵히 걷고 있던 낙수범이 입을 열었다. 용대인 한 가지 질문이 있소이다. 아까 산장이 폭발할 때 왜 혼자 호수로 뛰어들지 않고 나를 잡고 같이 뛰어들었소이까? 장철리는 피식 웃었다.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오. 당연. 장철리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지하실에 있을 때 낙형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빠져나오지도 못했을 것이오. 낙수범의 얼굴에는 곤혹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전주로부터 용대인을 보호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소. 장철리는 실수했다. 과정이야 어떻게든 결과는 그 덕분에 내가 살아난 것이오.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낙수범은 더 묻지 않았고 장철린도 피로에 지쳐 그저 묵묵히 걷기만 했다. 한데 약 일각쯤 후 그들은 공지에서 20여 구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자의를 입은 조화성의 제30마전 고수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은 모습은 한결같이 끔찍했다. 낙수범은 시체들의 모양을 보고 눈썹을 파르르 떨었다. 이럴 수가. 장철린도 내심 전율을 금치 못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처참히 살륙을 행했을까. 낙수범은 시체들의 상처를 바라보았다. 그의 안면은 경직되어 있었다. 굉장한 중병기에 당했다. 그것도 단 몇 초 만에 천하에서 이런 중병기로 이 정도 쾌속하게 살인을 할 자라면 낙수범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제50마전주 철마왕을 포함하여 고작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때 문득 그는 머리가 박살난 여섯 구의의 시체를 발견했다. 머리가 마치 화탄에 맞은 듯 박살이 나있었고 시커멓게 살이 그을려있었다. 이것은 낙수범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의 손끝이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다. 믿을 수 없다. 설마 이때 장철린이 침중하게 물었다. 낙형 무슨 단서를 알아냈소이까 낙수범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다. 이건 추측입니다만 이들의 머리를 부순 무기가 혹 만자의 열폭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자의 열폭륜 장철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낙수범의 얼굴에는 언뜻 공포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것은 1천년 전 마교의 교주였던 황공이 사용했던 3대 맞병 중 하나이오. 일명 죽음의 혈례라고 불리오는 것이었소. 죽음의 혈뢰 그것으로 당시 황공은 자신을 배신하고 반기를 든 10대 천마 중 3마를 한꺼번에 죽였었소. 낙수범은 여전히 그늘진 눈으로 시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자의 열폭륜은 모두 12개의 이유 그 중 2개는 본성의 성주가 갖고 있으나 나머지 10개는 천년 전 이래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었소. 장철린은 그의 말을 듣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연무증 조화성주가 천년 전 멸망한 마교의 맥을 이은 교주임을 알고 있었다. 한데 누군가가 조화성의 고수를 죽였다면 그 자는 연무의 적이다. 한데 그 자가 사용한 무기가 천년 전 마교의 전설의 무기인 만자의 혈폭륜이라면 연무 말고 또 마교의 맥을 이은 자가 있단 말인가. 장철린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눈앞에 20명의 자의무사들을 죽인 자 그가 바로 자신과 세 번에 걸쳐 만난 적이 있는 신비의 괴 청년 사문도였다는 사실을 문등 낙수번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누군지 몰라도 이들을 죽인 자가 조화성의 적이라면 실로 엄청난 부담이 조화성에 생긴 셈이오. 낙수번 언제부터인지 그는 조화성을 마치 타단체를 말하듯 하고 있었다. 장철린은 그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한가지 생각이 서서 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조화성 조화성에 대한 그의 새로운 인식 조화성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 중에는 거마 효웅 만사만악의 악인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진정한 영웅과 호걸도 있다는 사실을 그 점이 장철린으로 하여금 한가지 생각을 점점 굳어지게끔 하고 있었다. 물론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낙수범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장래에는 숲이 타면서 남긴 매퀘한 연기와 함께 피비린내가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하늘에는 어느덧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었다. 먹구름에 가려져 달이 사라지고 있었다. 갑자기 음산해지는 기분이었다. 얻은 것과 잃은 것 인간에게는 뇌가 있다. 하나 각각 타고난 뇌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뇌의 능력에 따라 인간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이 시대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 단연 손가락을 꼽게 되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 신산 제갈사 그는 빗짐을 진 채 멀리 보이는 금월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전 금월산에서 가공할 폭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수십 장을 치솟았다. 그 광경을 신산은 지켜보고 있었다. 태사도 과거 수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서도 너는 아직도 나를 파악하지 못했느냐. 제갈사의 입가에 가느다란 조소가 어렸다. 너는 이번 너의 계획을 너무 과신했다. 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나 제갈사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제갈사의 눈은 연기 피어오르고 있는 금월산 쪽에서 떠나지 않았다. 연기 속에는 불덩이가 섞여 있었다. 내게 죽을 정도라면 20년 전 벌써 연무에게 당했을 것이다. 그는 문득 입술을 지그시 문다. 천하의 내 적수는 오직 연무 그뿐이다. 제갈사의 두 눈에 문득 공허한 기운이 어렸다. 연무를 떠올리자 순간 과거 20여 년 전에 일이 떠오른 것이었다.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던 지난 날의 사건. 그 옛날 나는 연무 그를 보면서 늘 그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마을의 벽 같다고 생각했었다.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벽. 그는 불사조 같은 인간이었다. 한때는 그를 좋아하기도 했었다. 하나 진정한 그의 정체를 알고부터는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한 것은 인정했다. 하나 나는 자신이 있었다. 더욱이 무형과 신도가 도왔기에 확률은 칠할 정도로 예상했었다. 하나 실패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 버렸다. 제갈사의 지혜로운 눈이 문득 쓸쓸하게 변했다. 내 나의 벌써 육심놈과 나의 싸움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의 입가에 기이한 미소가 어렸다. 후후 그리고 누가 과연 그 싸움의 승자가 될까. 휘잉. 바람이 분다. 그 바람에 하늘은 먹장구름이 몰려들 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제갈사의 기밑머리. 어느덧 그의 머리칼은 조금 히끗히끗 해지고 있었다. 세월의 흐름을 하늘의 뇌를 가졌다는 그도 어쩔 수 없었음인가. 신산 제갈사. 그는 많이 늙었다. 하나 그는 아직도 집념과 직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조와 성주 연무와의 처절무기한 싸움. 벌써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온 전 인생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되기에 문득 그의 뒤로 한 인형이 다가왔다. 아름답고 육감적인 홍해 소녀였다. 요지선자 가문경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공손히 말했다. 제갈어런 상관소조의 용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어요. 호흡이 가쁘고 안색이 창백해요. 상관소아를 구출한 것은 바로 그녀였다. 하나 상관소아는 구출된 이후에도 계속 혼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상관관주께서는 극도로 심려하고 계세요. 제살사는 여전히 뒷짐을 진 채 무겁게 말했다. 운경 상관소조의 문제는 나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태사독뿐이다. 놈이 상관소조에게 걸어놓은 재혼술은 직접 그가 풀기 전에는 그 누구도 풀 수가 없다. 가문경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오나 제갈사는 담담히 말했다. 운경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문경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갈어른 이때 멀리서부터 급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한 필의 말이 나타났다. 그 위에는 한 황건을 쓴 인물이 뛰어내렸다. 그는 바로 황성마건의 순회 육자경이었다. 그는 품에 옥류양을 안고 있었다. 영주님을 배웁니다. 이때 몸을 돌려 육자경의 몸에 안겨있는 옥류양을 바라보는 순간 제갈사의 깊은 두 눈이 미미한 흔들림을 보였다. 하나 잠시 후 그는 차분한 음성으로 물었다. 유양의 상처가 꽤 심한 모양이구나. 육자경은 이를 갈았다. 놈들은 대인의 몸에 상상도 못할 고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견디신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하나 제갈사는 시선을 옥류양에게서 거두며 담담하게 물었다. 황성마건의 생존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육자경은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8명입니다. 크 제갈사는 가느다란 한숨을 쉬었다. 대가치고는 너무나 크구나. 이때 이제껏 육자경의 품에 안겨있던 옥류양이 두 눈을 힘겹게 떴다. 곧 그는 제갈사를 발견하고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칼 자국으로 엉망이 된 피투성의 얼굴에 실룩거리는 웃음을 지었다. 이어 그는 다소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저는 견디였습니다. 영준님 말씀대로 하나 대가는 너무 켰습니다. 제갈사의 얼굴은 냉정했다. 고생했다. 단 한마디뿐이었다. 옥류양의 두 눈은 제갈사를 정시하고 있었다. 문 르 흐흐흐 흐흐 흐트트 옥류양의 입에서 괴소가 흘러나왔고 그 괴소는 점점 커졌다. 제갈사의 안색이 미미하게 변했다. 가뭄경과 육자경도 모두 긴장했다. 그들은 옥류양이 이제껏 제갈사 앞에서 그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때 옥류양의 괴소가 점점 작아지더니 멎었다. 그는 기절을 해버린 것이다. 제갈사의 묵직한 음성이 들렸다. 자경 묘양을 치료해라. 네. 육자경은 즉시 옥류양을 안고 일어났다. 이때 가뭄경은 문득 부르르 교구를 떨었다. 그녀는 우연히 제갈사의 손을 보게 되었다. 한데 꽉 움켜진 제갈사의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핏물이 주먹 사이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뭄경은 그 광경에 섬뜩하여 허리를 굽혔다. 소녀도 이만 물러가겠어요. 가뭄경은 뒤로 물러갔다. 이때 제갈사의 두 눈은 회색빛 하늘로 가고 있었다. 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후드도 처음에는 빗방울이 등성하다가 곧 바람과 함께 차가운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밤이 기울어 새벽력이 다 되어 가는데도 먹장구름이 무겁게 내리깔려 음침한 회색이었다. 쏘아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산은 자욱한 우연에 휩싸여 마치 장막에 덮인 듯 뿌옇게 화했으며 천지가 온통 빗소리로운 우란 분위기를 이루었다. 제갈사 그는 폭우를 전신으로 맞으면서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득 빗소리 속에 차가운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음성이 흘렀다. 한 놈도 이 산을 벗어나지 못한다. 단 한 놈도.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차창창. 혈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15대 3 15명의 백의인들과 3명의 자의인들이었다. 자의인들은 다름 아닌 자영구살 중 3명으로 가문경을 추적하기 위해 산을 내려가던 인물들이었다. 하나 그들은 도중에서 백의인들에게 차단당했다. 그들은 신산의 수아들이었다. 숫자상으로는 신산의 수아들이 월등히 압도했다. 하나 그것은 숫적인 우세일 뿐 자영삼살의 무공은 오히려 그들을 휴신 능가했다. 제30마전에서 퇴사독의 직계인 그들은 강호상에서 초일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바닥에는 이미 다섯 부의 백의인들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다. 싸움은 격렬했다. 하나 백의인들은 숫적의 우세와 교묘한 차륜전을 펼쳐 자영삼살은 존재로 그들을 차치하지 못했다. 빌어먹을. 되저라. 차차창. 윙. 피가 튀었다. 두 명의 백의인이 어깨에 피를 뿌리며 비틀거려 누나 즉시 다른 백의인이 그 자리를 메꾸어 자영삼살의 공격을 막아냈다. 싸움은 장기전으로 흐를 판이었다. 한데 이때 뜻밖의 이변이 벌어졌다. 휘이. 돌연 허공에서 한 자영이 백의인들의 진세 속에 떨어졌다. 다음 순간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기세로 자영은 백의인들을 공격했다. 으악. 크악. 컥. 그야말로 눈부심 빠르기였다. 삽시에 세 명의 목에 구멍이 뚫렸고 그들은 즉사했다. 슈슈슈슈슈슈. 다시 세 명의 백의인들이 처절한 비명과 함께 고꾸라졌다. 하나 인형은 곧바로 연속적으로 공격했다. 몇 차례 그의 손이 번뜩이는 순간 추풍낙엽처럼 다시 세 명이 날아갔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빠른 공격 이후 무서운 살수였다. 그 바람에 자영삼살은 희색이 만면하여 공격을 폈다. 아홉 명 이 주군은 한결 자유스러워졌다. 으하하 되져라. 신산의 졸개들. 차차창. 피가 피고 살점이 흩어졌다. 백의인들은 우왕좌왕했다. 삽시에 뒤바뀐 전세는 만회하기가 불가능했다. 아 크 백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연속적으로 쓰러졌다. 마침내 일양각도 되지 않아 그들은 전멸을 하고 말았다. 허공에서 뛰어내린 인형 그는 바로 낙수범이었다. 낙수범은 피 묻은 판광피를 내리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조금도 붉어지지 않았고 호흡도 여전히 침착했다. 방금 전 십여명을 연속적으로 죽인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조금 더 상상되지 않을 태연자약한 모습이었다. 이때 셋째 형님 자영삼살이 반색을 하며 다가왔다. 하나 낙수범은 차분한 음성으로 물었다. 너희들은 어째서 이곳에 있느냐. 그 말에 자영삼살이 대답했다. 가문경 그 계집애가 배신하여 상관수아를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님께서 추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도중에서 이놈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음 낙수범의 시선이 문득 자영육살에게로 향해졌다. 그의 안색이 무섭도록 차가워졌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육살에 눈빛이 흐트려졌다. 낙수범은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양전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양전 혈명도라는 겨로를 가지고 있는 그는 흠칫했다. 낙수범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용대인을 데리고 산장의 지하실에 있을 때 너는 지하실에 있는 나에게 유사시의 전주님의 지시를 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양전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렇 소 낙수범의 눈이 찌르듯 그를 주시했다. 솔직히 말해보아라. 산장에 불이 붙기 전에 전주께서 너에게 나를 나오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그것은 양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때 자연구살의 여덟째와 아홉째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눈치를 살폈다. 내 추측이 맞다면 전주께서는 나를 나오라고 너에게 지시했을 것이다. 하나 너는 일부러 내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양전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오 오해야 그것은 오해 낙수범의 얼굴에 냉소가 어렸다. 좋다. 그것이 오해라고 치자. 그렇다면 너는 왜 내가 지하실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났을 때 나에게 빠져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양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 그것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오. 시간이 없었다고. 낙수범의 두 눈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싸늘한 음성으로 말했다. 양전 나는 너란 놈을 잘 알고 있다. 너는 내가 조화성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동안 나를 수번에 걸쳐 내놈이 모함한 것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나는 내가 한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참아온 것은 너와 내가 자연구살의 일원이라는 것 하나 때문이었다. 낙수범의 두 눈에 살기가 일령이었다. 하지만 이번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슉 낙수범은 말과 함께 판관피를 들어올렸다. 내놈은 애초부터 뒤늦게 들어온 내가 너보다 빨리 출세한 것을 질투하여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다. 양전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용납하지 않겠다. 양전의 얼굴이 푸르게 변했다. 낙수범은 싸늘하게 말했다. 덤벼라 양전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 양전은 주춤주춤거렸다. 이때 자영팔살이 나서며 만류했다. 셋째 형님 그만두십시오. 왜 같은 형제끼리 싸우려 하십니까? 하나 낙수범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져 있었다. 너는 참견하지 마라.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다. 그 말에 팔살은 흠칫했다. 이때 양전은 식은 땀을 흘렸다. 그는 감히 돌을 들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도 낙수범의 실력을 잘 아는 그다. 태사독 전주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자영대살인 탐무종보다도 위라는 것을 오직 그만은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는 낙수범이 하락치룡이라는 고수들을 죽이는 광경을 직접 목도한 일이 있었다. 하락치룡은 인류고수였다. 그들은 지금은 몰락했으나 그래도 화려한 명성을 지니고 있는 공동파의 마지막 후예들이었고 그들의 무공은 자영구살 전체와 비교해도 그다지 떨어질 것이 없을 정도였다. 한대 말이다. 어느 날 밤 양전이 본 것은 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단 3초. 낙수범은 불과 3초만에 하락치룡의 목줄기를 판관필로 뚫어버린 것이었다.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본 이후 그는 두려움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번번이 기회만 있으면 낙수범을 모함하곤 했었다. 낙수범 그는 자신의 실력의 칠하를 숨기고 있는 무서운 고수였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양전 그가 어찌 지금 이 상태에서 겁을 먹지 않겠는가. 실상 그의 실력으로는 아예 낙수범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내가 공격을 안는다면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 낙수범의 말에 양전은 공포와 수치가 극에 이르러 마침내 눈알이 뒤집히고 말았다. 흐흐흐 낚아놈. 조금 실력이 낫다고 날뛰지 마라. 차앙. 마침내 양전은 혈도를 떨쳤다. 흐흐 지금 원통한 것이 있다면 3년 전 그때 내놈을 죽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낙수범은 그때 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마침 운공조식을 할 때였다. 양전이 그의 등 뒤에서 그를 처 죽이려 했었다. 때마침 그 자리에 탕무종이 들어오는 바람에 죽음 직전 낙수범은 무사할 수가 있었다. 덤벼 보아라. 낙수범은 차갑게 말했다. 빌어 먹을 놈. 번쩍. 양전은 마침내 죽을 힘을 다하여 칼을 날리며 덤볐다. 하나 단 1초였다. 그아.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판관필의 끝이 어느 새 양전의 심장에 박혀있었다. 양전은 그 저 눈앞에 필봉이 번뜩인 것밖에 보지 못했다. 그것을 본 순간 이미 그는 심장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끄. 끄릅. 양전은 눈을 부릅떠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후회의 빛이 영역했다. 잘 가거라 양전. 지옥에 가서라도 너의 그 좋은 성격은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사자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낙수범의 조용한 말에. 낙. 간옴. 이. 이. 원하늘. 크. 쿵. 양전은 마침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넘어지면서 불운하게도 자신의 칼에 다시 한 번 죽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혈도가 그의 목줄기를 뚫어버린 것이었다. 이때 자영팔살과 구살의 안색은 놀라움과 분노로 인해 창백해졌다. 셋째 형님 지금 형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소. 전주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어떤 변명을 해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수범은 차갑게 말했다. 알고 있다. 구살은 침중하게 말했다. 어쩔 셈이오. 낙수범은 문득 판관피를 들어올렸다. 내 대답은 이것이다. 순간 파. 그는 판관피를 꺾어버렸다. 두 사람은 흠칫했다. 무슨 뜻이오. 낙수범은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조화성을 떠나겠다. 전주께 전해라. 낙수범은 조화성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꼭. 이것은 오늘 일 때문만은 아니다. 실상 나는 오래전부터 조화성에 잘못 들어왔다고 느끼고 있었다. 꼭 전해다오. 나는 조화성에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다. 그러나 전주께는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낙수범 그의 표정은 확고한 결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8살 9살은 그의 신념이 이미 확고부동한 것을 느꼈다. 마침 내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로 전하게 쏘이다. 셋째 형. 그들은 약간 기이한 눈으로 낙수범을 바라보다 가는 곳 떠났다. 더 이상의 얘기를 해보아야 도리어 분위기만 이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낙수범은 그들이 떠나자 씁쓸하고 공허한 표정을 지었다. 이때 한쪽 바위 뒤에서 서서히 걸어 나오는 인형이 있었다. 바로 장철린이었다. 장철린은 판건필에 한 번 그리고 자신의 칼에 한 번 두 번이나 죽은 양전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런 행동을 해서 조화성에서 보복을 하지 않겠소. 낙수범은 고개를 저었다. 전주가 이 사실에 전모를 안다면 보복치는 않을 것이오. 그 정도로 성격이 좁은 분은 아니오. 장철린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를 보며 말했다. 차라리 이대로 돌아가 말하면 폐전주가 용서할 수도 있지 않소. 낙수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양전의 시체를 보며 가느다란 한숨을 쉬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소이다. 조화성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오. 나는 음모나 타인을 모함하거나 하는 따위의 일은 생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오. 그는 낙수범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소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그대는 그런 일과는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았소. 문득 장철린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의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다. 후후 비가 오는군. 낙형. 이 비를 막고 깨끗이 씻어버리시오. 과거의 모든 기억을 말이오. 낙수범은 고개를 들었다. 후두두두. 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비는 점차 빗발이 쿡 어지면서 잠시 후에는 폭우로 변했다. 쏴아아. 폭우 속에서 두 사나이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의 전신은 흠뻑 젖어들고 있었다. 폭우로 인해 시뻘건 황토물이 낮은 계곡이나 고랑을 따라 콸콸콸 흘러내리고 있었다. 구우연 음악으로 인해 시계는 한정되고 있었다. 그 음악 속에 두 사나이가 걷고 있었다. 장철린과 낙수범이었다. 전신이응 흠뻑 젖었으나 그들은 개의치 않고 있었다. 낙수범에 가라앉은 음성이 폭우 속에서 흘러나왔다. 양전의 친형은 양도희라는 인물로 제1심마전 서열 2위의 고수입니다. 그는 양전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아서 옛부터 하나밖에 없는 나이 어린 동생이라 하여 끔찍이 위했었지요. 장철린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양전에게 있어 양도희는 부친 같은 존재였고 그는 과거부터 그 위세를 믿고 제3심마전 내에서도 온갖 행패를 부려왔었지요. 낙수범은 씁쓸하게 웃었다. 3년 전 내가 조화성에 가입할 당시부터 놈은 나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더욱이 서열도 자신보다 높아 더욱 눈에 가시 같이 여겼습니다. 장철린은 담담히 물었다. 그것 때문에 그 자화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이요. 아닙니다. 3년 전 놈은 나의 여동생의 방을 침입하여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려 했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내가 발견하여 놈의 팔을 꺾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놈은 그 일이 자신의 잘못임으로 그 사실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으나 앙심을 먹고 며칠 후 온공 중이던 나를 암숙하기로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첫째인 탐무종 그 분이 들어와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 후 나는 그 놈을 늘씬 패주었지요. 장철린은 입맛을 다셨다. 옹졸하고 치사한 사내로군. 그 후 놈은 정면으로 나를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쳐 모함하고 나를 제거할 수작을 부리곤 했었습니다. 장철린은 그의 얘기가 끝나자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낙형이 조화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누이 동생이 위험하지 않겠소. 낙수범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제가 없는 편이 누이에게 편할 것입니다. 저의 매재인 신한수사 여문송은 제호신마전주 철마왕의 큰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부친이 마교의 원로임 으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하지요. 설사양도이라 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이니까요. 여문송은 충분히 누이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장철린은 이해가 갔다. 허나 곧 그는 낙수범을 응시하며 물었다. 낙형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요. 낙수범은 쓰디쓴 고소를 지었다. 글쎄요. 아직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조만간 아무런 일자리도 구해야지요. 왠지 그의 과묵해 보이는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이 어렸다. 장철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낙형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나하고 같이 한번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낙수범은 멈칫하더니 쓴 웃음을 지었다. 동정은 원치 않습니다. 장철린은 진지하게 말했다. 절대 동정이 아니오. 낙형이 과거 목장을 경영해 보았다는 말을 들었소.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낙형에게는 탁월한 사업 능력이 있소. 나는 상인이오. 정에 이끌려 손해보는 일은 원치 않는 사람이오. 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주의해 두고 싶은 것이 내 입장이오. 또 그서운 투자이지 결코 동정 따위는 아닌 것이오. 장철린의 말은 진지했다. 낙수범은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용대인. 하하 알겠소. 낙형. 낙수범은 주의를 돌아보았다. 포구는 계속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다. 그는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빨리 내려가야겠습니다. 공연이 이곳에 있다가는 신상과 조와 성의 싸움에 휘말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고. 나도 그러긴 싫소. 자 갑시다. 낙형. 두 사람은 곧 걸음을 빨리했다. 소아하 포구는 계속 쏟아졌다. 그 바람에 금월산의 불길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탕무종 그는 약간 지쳤다. 세 명의 자연구살의 인원과 소아드. 백여 명을 데리고 옥류양을 추적했다. 허나 그는 추적에 실패했다. 결정적 원인은 바로 포구 때문이었다. 줄기차게 쏟아지는 포구가 옥류양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허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늘대까지는 찾아야 했다. 그래야 나중에 태사독에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묵묵히 걷던 자연구살의 이살 우장경이 침중하게 말했다. 대형 아무래도 놈은 이미 이 금월산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탕무종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금월산 주위에는 천라지망이 펼쳐져 있다. 놈이 탈출했다면 연락이 없을 리가 없다. 우장경은 고개를 기웃했다. 허나 놈은 극히 교활합니다.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탕무종도 그 말의 인정을 알아일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앞을 보고 걷기만 했다. 나머지 고수들도 그의 뒤를 따라 찰뻑거리며 황토기슭을 전진했다. 이미 그들의 가슴은 회의하고 있었다. 옥류양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얼마쯤 갔을까. 문득 탕무종은 흠칫했다. 꾸연 비양계 속 저편으로 누군가 한 명의 검은 인형이 걸어오고 있었다. 저벅. 저벅. 저벅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탕무종은 가까이 다가온 검은 인형의 모습에서 왠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나타난 인형은 괴이한 차림새였다. 낙뒤 낡은 흑의 애 등 뒤에는 집단으로 싼 무엇인가를 걸쳐 매기떠. 한 손에는 중병인 삼천극을 세워둔 채. 쏴. 포구를 전신에 받으며 다가오고 있는 흑의인 바로 사문도였다. 마치 어둠의 마신인 양근은 걸어오고 있었다. 탕무종은 절로 등출기가 서늘해졌다. 그대는 누군가. 그의 물음에 사문도는 거침없이 반문했다. 도화성의 개들이냐. 탕무종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친구는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군. 사문도는 의산한 웃음을 흘렸다. 그의 두 눈은 마치 어둠의 공간 속에 박혀있는 듯 침침하기만 했다. 흐흐 자의를 걸친 것으로써 태사독의 수화로 단정하겠다. 탕무종은 차갑게 물었다. 어쩌겠다는 것이냐. 흐흐 모조리 도륙을 내주마. 이때 자영호 살인 기호온이 버럭 노성을 질렀다. 미친 새끼. 번쩍. 평소 쾌검을 자랑하는 섬전점 기호온은 그대로 불을 뿜듯 발검하면서 공격했다. 하나 그때 사문도의 두 눈에 섬뜩한 괴강이 어렸다. 다음 순간 삼천북의 끝이 문득 정광처럼 빗줄기를 갈랐다. 카칵. 날카로운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동시에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으아악. 실로 끔찍한 일이었다. 기호온은 검이 박살나면서 동시에 육신이 그대로 두 쪽이 나버렸다. 그의 시신은 황토물에 두 조각이 되어 나뒹굴었다. 단 1초였다. 너무나 어이없이 그는 죽고 말았다. 저럴 수가. 탕무종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때 우장경이 노을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다. 허나 탕무종은 그를 저지하며 사문도에게 물었다. 그대는 신산의 소속인가. 사문도는 음침하게 말했다. 나는 그 누구의 소속도 아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사문도는 음침하게 말했다. 내가 알 필요 없다. 조화성의 인물이라면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만 알면 된다. 다음 순간 삼천국의 끝이 약간 움직였다. 그 순간 빗줄기를 타고 승천하는 용처럼 사문도의 신형이 도약했다. 쏴아. 한 줄기의 묵룡과 같은 그의 그림자가 자의무사들 속으로 뛰어내렸다. 번뜩. 그가 한 바퀴 몸을 돌렸다고 느낀 순간. 아. 크아. 연속적으로 비명과 함께 십여 명의 자의무사들이 손 한 번 움직이지 못하고 피보라 속에서 나뒹굴었다. 탕무종은 대경하여 부르짖었다. 막아라. 으하하하하. 폭우 속에서 사문도의 광소가 일어났다. 이 하늘 아래 어떤 놈이 있어. 내 앞을 막겠다는 것인지 보겠다. 위이이이인. 삼천국이 소용돌이처럼 돌아갔다. 순간 깨지는 듯한 비명이 터졌다. 지옥의 아수라들이 호곡하는 듯. 비병 비명 비명. 살이 튀고. 뼈가 튀고. 피가 튀었다. 삼천국이 스치는 곳에 어김없이 비명이 터지고. 피보라가 일어났다. 아아. 그것은 싸움이 아니다. 차라리 도류 그 자체였다. 그리고 애당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한 번의 움직임에 최소한 수명의 생명이 한스런 생애를 마감했다. 자영사살 조사움이 잘못 덤볐다가 삼천국의 복부가 관통당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찍혔다. 일각도 채 지나기도 전에 살아남은 자는 단 2인 폭우가 무섭게 쏟아지는 한순간에 벌어진 무자비한 도류 향후 무림에서는 이 혈겁을 일컬어 악마혈호법이라 칭했다. 으 으 이럴 수 가. 마지막 생존자는 단 2명 탕무종과 우장경은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낚을 잃고 말았다. 사문도는 여전히 어둠의 흙마신 님 양 삼천국을 든 채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후예나 가책의 빛도 없었으며 창백한 안색의 숨결은 연너히 고르기만 했다. 이 하늘 아래 단연토 이런 고수는 없었노라고 탕무종과 우장경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경직되어 있었다. 경악과 불신으로 채색된 눈은 파르르 긴장하고 있었다. 이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마외의 무공. 그들은 사문도의 정체를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주위에는 온통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빗물에 섞인 피가 매을 이루며 도랑을 따라 흘러넘치고 있었다. 실로 끔찍한 광경이었다. 탕무종의 두 눈에는 마침내 증오심이 활활 타올랐다. 인명은 중한 것. 내가 조화성에 무슨 원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무자비한 살상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문도는 쿡쿡 괴소를 흘리며 말했다. 허튼 소리 마라. 어차피 조화성 그 자체가 악의 건을 그것을 없애버린다면 천하이는 모두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찢어 죽일 놈. 우장경이 치를 떨었다. 하나 탕무종이 무겁게 말했다. 둘째 흥분하지 마라. 사문도는 탕무종을 바라보며 음산하게 말했다. 그래도 조화성의 쓰레기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나은 것 같군. 탕무종은 침묵했다. 그는 검을 움켜쥔 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문득 그는 우장경에게 전음으로 말했다. 둘째 저자와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게. 놈과 정면 대결한다는 것은 자살행이다. 스스 탕무종은 검을 자신의 미간 중심으로 세웠다. 이때 그 모습에 사문도는 멈칫하더니 입가에 가느다란 웃음을 그렸다. 흐흐 이곳에 태사도 말고 너 같은 고수가 있을 줄은 몰랐다. 심꺼마빌 이 초고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군. 탕무종은 여전히 고요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다. 우장경도 마음의 흥분과 불로를 억누르고 수중의 철선을 가슴 앞에 펼친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자세는 전력을 다한 최후의 자세였다. 하나 사문도는 비웃음을 흘렸다. 흐흐 그렇게 덤비기가 겁이 난다면 내가 한 수 양보해주마. 그는 문득 삼천극을 바닥에 꽂고는 뒷짐을 지었다. 그야말로 눈앞에 상대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만화무인적인 태도가 아닌가. 마침내 우장경은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버럭 노성을 질렀다. 이 애송이놈. 되져라. 짜자자자. 철선이 접었다 펴지면서 그는 그대로 사문도를 공격해갔다. 안 된다 둘째. 탕무종은 급히 그를 제지했으나 이미 늦었다. 우장경은 벌써 사문도의 이 장악까지 쇄도한 것이었다. 어쩔 수 없다. 마침내 탕무종도 검을 치켜들며 땅을 박차면서 도약했다. 무서운 기세의 검법이었다. 허나 이때 사문도의 입가에 음산무비한 웃음이 어렸다. 문득끈은 뒷짐을 풀면서 양손을 두 사람을 향해 쫙 펼쳤다. 순간 파아아. 그의 양손을 감았던 하얀 붕대가 산산히 가루로 부서지며 그의 손이 드러났다. 아아. 그것은 섬뜩했다. 그의 양손은 투명했다. 뼈와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투명한 두 개의 손가락이 탕무종과 우장경을 향해 쭉 뻗었다. 천옥신수. 탕무종은 그 손을 보자 대경 실색하여 부르짖었다. 허나 그의 말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우장경의 몸이 허공에서 폭발하듯 터졌다. 후아. 그의 복부가 마치 벼락에라도 관통된 듯 뚫어지며 박살이 난 것이었다. 우장육부가 관통된 뒤로 폭죽처럼 터지며 비산되었다. 아아. 끔찍한 일이었다. 탕무종도 무사하지 않았다. 투명한 천옥신수의 좌수를 맞은 그는 검을 들어 막았으나 검이 산산조각 나면서 자신의 검의 파편에 전신이 그대로 관통된 것이었다. 크으. 비틀비틀 전신이 만신창이가 된 탕무종은 입으로 꾸역꾸역 핏물을 토해내며 한 그루 불타다 남은 나무에 간신히 몸을 의지했다. 그의 안색은 백지창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그의 두 눈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불신과 경악에 반쯤 뒤집혀져 있었다. 투명한 쌍수. 형체도. 소리도 없는. 무공은. 오직 천옥신수뿐. 맞는. 가. 사문도는 괴소를 흘렸다. 후후 너는 꽤나 안목이 있구나. 탕무종은 피를 울컥 토했다. 하. 하나. 천옥신수는. 실전된. 마교의. 최고절 예인. 천마구의 중. 하나이건을. 내가 어떻게. 그 무공을. 아느냐. 사문도는 차갑게 말했다. 그 질문은 받지 않겠다. 탕무종의 입에서는 계속 선열이 꾸역꾸역 밀려나왔다. 그 속에는 토막난 내장 부스러기도 섞여 있었다. 어. 어찌됐던 간에. 너는 나 탕무종이 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고수다. 겨. 경의를. 표한다. 사문도는 침울했다. 이어 그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그대에게는. 공연이 살수를 쓴 것 같군. 탕무종의 안면에 경련이 일어났다. 조화성이. 좋은 단체는. 아니지만. 선량한 사람도 다사. 있다. 그대 손에 죽어간 자들 중에도. 그런 자가 꽤 있다. 그들 이응개도 처자식이 있고. 노부모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살생은. 죄악임을. 알 것. 사문도는 침묵했다. 탕무종은 말 한마디 한마디 가 그의 깊은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다. 실상 그는 누구보다도 정이 많은 따스한 피를 지닌 인간이다. 다만 신이 외면한 가혹한 운명이 그를 살인기를 만들었을 뿐이다. 탕무종의 말은 사문도의 본연의 마음에 깊은 회오를 일깨워 주었다. 사문도의 깊은 두 눈빛이 흔들렸다. 탕무종은 안간힘을 짜내며 물었다. 치. 친구. 이름은. 사문도. 사. 문. 도. 탕무종의 몸이 그대로 더 지탱하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그는 다시는 말을 하지도 사지를 움직이지도 않았다. 영원히 세상을 하직한 것이었다. 조화성 제30마전에 서열 2위의 고수 탕무종. 그는 그렇게 죽었다. 쏴아하 포구는 그의 주검 위에 슬픈 눈물을 하염없이 퍼붓고 있다. 사문도 그는 포구 속에서 망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탕무종의 주검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눈빛이 따스하면서도 한가닥 연민의 빛이 흘러나왔다. 미안하오 친구. 하지만 어쩔 수 없었소. 나의 인생에 쇠워진 나 자신도 모르는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화성을 내 손으로 멸해야만 하겠기에. 사문도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거듭 미안하오 친구. 이어 그는 몸을 돌렸다. 쏴아하 포구는 여전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포구 속으로 사문도의 그림자는 점차 파묻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금월사 쪽으로 오르고 있었다. 속에 영영. 마침내 피비린내나던 처절한 어둠이 쓰러지고 금월산 일대는 희뿌연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토록 기승을 부리며 퍼붓던 포구도 기세를 접으며 빛바른 부슬비로 화했다. 여명에 떠오른 금월산은 곧바로 뭉클뭉클 비양계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다지 높지 않은 한 산봉 반새도록 그는 비를 맞았다. 전신이 흠뻑 젖었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신산 제갈사 뒤밑에 히끗해지는 머리칼도 비에 젖어 청소한 그의 얼굴 양뺨에 늘어붙어 있다. 그의 견면명의 호위무사들이 실입하고 서 있다. 그들의 옷도 비에 젖어 몸에 찰싹 달러붙여 사나이 특유의 단단한 근육질이 드러나고 있었다. 천하제일뢰 신산 제갈사의 깊숙한 눈은 형기를 띈 채 먼 산의 능성과 뭉클거리며 피어오르는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문득 푸르르르르 허공에서 거조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편 채 선회하다가 떨어졌다. 혈의인 그는 붉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양겨들왕 사이에 날개꼴의 얇은 천을 대고 있었다. 그가 바로 거조라 느껴졌던 인간이용 쌍씨였다. 가슴에는 수자가 새겨져 있었다. 오성단 외의 야후혈성의 순회인 광무염 바로 그였다. 광무염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영준님께 보고 드립니다. 제갈사는 그에게서 등을 돌린 채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어찌 되었느냐. 예 태사독은 일제히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30마전의 생존자 400여 명을 모두 타구봉으로 직결하고 있습니다. 은 태사독을 공격한 결과는 태사독 주위에 있던 60여 명은 모두 처치했습니다. 하나 태사독의 무공은 워낙 강해 형제들의 피해가 커져서 정면 공격은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영준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갈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잔잔한 음성으로 말했다. 태사독은 천하에서도 알아주는 고수다. 그를 너희들의 힘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접적인 공세는 펴지 말고 타구봉 주위를 철저히 공세 그곳으로 모여드는 그의 소화들을 제거해라. 목표는 태사독을 타구봉에 홀로 고립시키는 것임을 명심해라. 알겠습니다. 광묘염은 말을 마친 즉시 신형을 솟구쳐 올렸다. 곧 그는 두 날개를 활짝 벌리고 마치 거북처럼 산봉 아래로 추락하다가 기류를 타고 까막뜯기 상승해 어디론가로 사라져갔다. 제갈사는 여전히 상곡 사이에 피어오르는 신비한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약간 얄팍해 보이는 입술 사이로 잔잔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내가 나를 사냥하려 했지만 곧 있으면 내가 나에 의해 사냥당하게 될 것이다. 태사독.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타구봉. 마치 낙타의 굽은 등과 같은 모양이라 하여 그런 이름이 붙은 산봉우리. 경사는 완만했으며 수목 또한 등성한 곳이었다. 새벽 여명 안개가 자욱이 퍼져나가는 여명의 타구봉 정상에 한자의 노인이 우뚝 서있었다. 태사독 바로 그였다. 그의 주위에는 온통 시산 혈애였다. 제30마전 소속의 자위무사들이 태반 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야후혈성의 고수들도 뒤섞여 있었다. 처절한 싸움의 흔적이 역력한 피비린 레나는 이곳. 태사독은 조금 창백한 안색이었다. 하나 그의 두 눈은 섬뜩하도록 고요하기만 했다. 지난밤의 일정령.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악몽의 밤. 태사독의 계획은 거의 빈틈이 없었다. 그는 확신했고 초기에서는 완전한 성공작이었다. 자신이 의도대로 황성마권은 거의 괴멸시켰다. 하나 남서풍으로부터 일어난 대화제가 시작되고부터 그의 계획에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뒤늦게 등장한 신산의 계락의 역으로 당하기 시작하고부터 또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야후혈성의 등장을 예측 못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사독은 초조해졌다. 그가 타구봉에 온 지 벌써 한 시즌 가량이 지났으나 어찌된 셈인지 연락을 보낸 자신의 소아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수시진 동안 공격해왔던 야후혈성도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오직 안개가 자욱이 깔린 타구봉에는 기괴한 정정만이 짙게 깔린 채 부슬비만 내리고 있었다. 왜 아무 소식도 없단 말인가. 태사독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하루 사이에 부쩍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자연구살은 어떻게 되었는가. 탕무종은 어디에 있는가. 태사독 그는 육식 평생 오늘같이 초조한 기분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오늘따라 자신이 무척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화성 제3신마전의 전주로서 항상 위풍당당하고 화려했던 생애였다. 하나 지금은 시산현의 가운데 부슬비에 흠뻑 젖은 채 초조하게 소아들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극히 외로워 보였다. 문득 안개가 자욱한 봉우리 경사진 아내로부터 한 인형이 어른거렸다. 그 인형은 천천히 그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느릿느릿 태사독은 알력을 집중시켰다. 행여나 그는 그의 충복인 탕무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한 곳 그의 얼굴은 실망이 스쳤다. 낡은 흙에 그나마 여기저기 찢어진 옷을 걸친 채 등 뒤에 무엇인가 집단으로 싼 물건을 맨 한 청년이 아주 느릿느릿 걸 어우라오고 있었다. 그는 양손을 대충 천으로 둘둘 감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충병인 삼천극을 들고 있었다. 사문도 바로 그였다. 안개가 그의 하반신을 가리고 있어 더욱 그런 느낌이 드는지도 몰랐다. 이윽고 그는 태사독의 면전에 이르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순간 태사독은 문득 가슴이 압박을 받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평생에 단 두 번밖에 느끼지 않은 타인에 대한 압박감이었다. 그 대상은 무형 고건령과 조화성주 염무였다. 그 외에 태사독은 천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종류의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때 사문도는 태사독의 바로 앞에 우뚝 선 채 잠시 그를 직시했다. 일행각의 시간이 침묵으로 흘러간 후 그는 입을 열었다. 당신이 태사독이오. 태사독은 무겁게 말했다. 그렇다. 자네는. 사문도는 짤막하게 답했다. 사문도요. 사문도. 태사독으로서는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이때 사문도는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빌릴 것이 있어서 온 것이다. 태사독의 얼굴에 의아함이 어리자 사문도는 담담히 말했다. 바로 당신의 목이오. 태사독의 얼굴이 무겁게 굳어졌다. 그는 잠시 후 침중한 음성으로 물었다. 신산이 보냈느냐. 사문도는 문득 기소를 흘렸다. 후후 이상하군. 왜 당신들은 나만 보면 신산과 연관 지으려 하오. 나는 평생 신산이란 인물의 콕대기도 본 적이 없거네. 태사독은 침묵했다. 문득 그는 자신이 평소보다 무척 인내심이 강해졌음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해도 기이할 정도였다. 평실하면 벌써 그는 눈앞에 건방진 청년을 피곤죽으로 만들어버렸을 것이다. 하나 이상하게도 그는 주저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문도에게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전신의 기도 때 문이었다. 태사독은 마침내 그 이유를 깨달았다. 내 자신이 불신할 만큼 이놈의 기도는 가히 경의적이다. 결코 무형 고건령에게 못지 않은 기운이다. 이때 사문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응시하며 물었다. 태사독 금월사를 폭파한 것이 당신 짓이라고 들었소. 태사독은 사문도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어리는 것을 보았다. 흐흐 그 사찰에는 나의 양부에 유골이 봉인되어 있었소. 하나 당신 때문에 영원히 유골을 찾지 리을 못하게 되었소. 태사독은 흠칫했다. 그렇다면 이놈은 아무 관계가 없다가 그 유골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란 말인가. 그는 전혀 엉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때 사문도는 비묻은 얼굴을 습 닦으며 그를 주시했다. 그의 눈은 깊이 침전되어 있었다. 나는 당신과 원한이 없소. 하나 불행이라면 당신이 조화성의 인물이라는 점이오. 쓴마를 끝내며 사문도는 삼천극을 들어 천천히 어깨 위로 올렸다. 그 자세는 마치 태산이라도 일거에 쪼개버릴 듯한 엄청난 위압을 주고 있었다. 준비하시오 태사독. 이때 태사독의 두 눈이 이글리글 불타올랐다. 그는 분노로 인해 더욱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노부와 싸우자는 것이냐. 그렇소. 태사독이 두 눈에서 섬뜩한 광채가 일어났다. 그러다 문득 그는 일진 흐드러진 광소를 터뜨렸다. 흐흐흐흐 하하하하. 그는 한참 동안 웃음을 웃은 다음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노부 평생수 없이 많은 격전을 치렀지만 않아 너처럼 혼자서 노부에게 정면 도전한 놈은 처음이다. 사문도는 입술꼬리를 기묘하게 비틀며 중얼거렸다. 의외로 말이 많은 늙은이군. 그 말은 천왕 태사독에게 있어 엄청난 모욕이었다. 그의 안색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애송이놈. 쿠르르. 공기가 무섭게 들끓으며 소용돌이 쳤다. 태사독은 마침 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양손을 장력을 친 것이었다. 은은한 자색의 감기가 무섭게 퍼져나갔다. 사문도는 냉소하며 좌수를 뻗었다. 순간 꽝. 일숨 공기를 수천만 근의 압력으로 압축시켰다가 일시에 터쳐버린 듯한 댕음이 들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뒤로 일부씩 물러났다. 사문도의 표정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하나 반면 태사독은 가슴이 섬뜩했다. 이럴 수가 이 어린 노의 나의 장력을 받아내다니. 경악 그것은 미증류의 경악이었다. 천왕 태사독 그가 누구인가. 조화성의 제2인자로 불리우는 하늘 아래 손가락 꼽는 고수가 아닌가. 그런 그의 장력을 일개 약관의 청년이 그것도 한 손으로 맞봤다 내다니. 실로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 사문도의 차가운 음성이 들렸다. 태사독 무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죽어도 반드시 후회할 것이 있다. 말과 동시에 그의 수중의 중병인 삼천극이 무섭게 번뜩였다. 삼천극은 약간 끝이 움직였다 싶은 순간 이미 정광처럼 태사독의 정수리에 떨어지고 있었다. 불가사의 한 빠름이었다. 헛. 태사독은 안색이 급변했다. 그는 급히 양손을 십자로 교차시키며 삼천극의 중간 부분을 정면으로 받아 냈다. 팝팝팝. 금속음과 파공음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삼천극은 그대로 퉁겨 올라갔다. 사문도의 눈썹이 올라갔다. 대단하구나. 맨손으로 이런 중병기를 받아내다니. 하나 생각은 생각으로 돌아섰고 그의 신형은 이미 허공으로 도약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무시무시한 공격을 가했다. 태사독은 삼천극이 가공할 기세로 일직선으로 뻗어오는 것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애송이놈. 함부로 날뛰지 마라. 도련 그의 손이 번뜩인 찰나 어느 새 품 속에서 금광이 번쩍 잃었다. 그의 양손에는 쌍환이 쥐어져 있었다. 순금으로 된 듯한 쌍환에서 바라는 빗살이 환상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거대한 무기인 삼천극을 향해 그대로 부딪혀갔다. 칵칵칵. 뒤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소금이 연이어 18번이나 울렸다. 사문도는 소나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전신을 떨었다. 과연 태사도. 하나 그는 절대 물러설 줄도 포기할 줄도 모르는 철저한 전원을 지닌 인간이었다. 여전히 공격의 기세를 늦추지 않고 그는 삼천극을 휘둘렀다. 쇠. 삼천극이 그의 손에서 가공할 회전을 했다. 마치 돌개바람일 듯 풍차가 급회전하듯 번개가 집중났다 하듯 단 한 번이라도 스친다면 무엇이건 갈갈이 찢겨져 나갈 무시 무시한 기세였다. 하나 상대는 대사독이었다. 그는 수중의 금빛 쌍환으로 공격을 모조리 차단하고 있었다. 둥근 환에 부딪히면 중병기인 삼천극조차 불꽃을 튕기며 미끄러져 퉁겨나갔다. 싸움은 엄청난 격돌이었다. 어느 새비가 그치고 있었으며 하늘도 맑아지고 있었다. 구름은 바람에 밀려 빠져나가면서 동력해서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아 그 처절하던 어둠을 단번에 밀어버리며 태양이 동력으로부터 찬연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눈부신 광위를 뿌리며 돌이키고 싶지 않은 두 사나이 장철린과 낙수범이 본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처절한 한 단면일는지도 모른다. 화마가 핥히고 폭우가 휩쓸어 폐허가 되다시피 한 금월산. 바로 하루 전만 해도 아름답고 수려한 품치로 인해 개봉구의 서생과 풍류객들이 즐겨 찾곤 하던 명소. 하나 지금은 어떤가. 시산혈에 산을 내려오면서 눈에 띄는 것은 처참하게 찢겨지고 부서졌으며 불에 타버린 끔찍한 시체들 뿐이었다. 그동안 장철린과 낙수범이 본 시체는 수도 헤아릴 수조차 업이 많았다. 조화성과 신산의 소화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엉켜있었다. 무엇을 위해 그들은 그토록 고귀한 생명을 아낄 줄도 모르고 내던졌던가. 장철린은 상기슭을 내려오며 탄식했다.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에 몇 번이고 고개를 흔들었다. 어느덧 태양은 눈부시게 떠올라 폐허를 비추고 있었다. 장철린은 회의를 느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천적이 있다. 하나 단 하나 인간에게는 천적이 없다. 인간의 천적은 바로 인간 자실들이다. 그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자신의 야망을 위해 천적인 상대인간들을 무수히 희생시켜왔다. 장철린 그는 결코 성인이 아니다. 그도 역시 하나의 인간이었고 또 상인일 뿐이다. 그는 고뇌에 부딪혔다. 무언가 이 세상에 철저히 잘못된 모순이 있다. 하나 그 모순을 또한 부정할 수도 없는 그의 내심은 착잡하고 안타깝기만 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죽여야 하는 논리 그것은 논리가 아니다. 인간은 이제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망과 야심을 위해서도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은 금빛이었다. 그 금빛 광위가 구름이 거친 맑은 하늘을 통해 장철린의 얼굴을 비춘다. 그의 얼굴은 비록 고초로 인해 다소 초취해져 있었으나 그의 깊이 깊은 인성의 고뇌는 왠지 아름답고 숭고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을 보는 낙수범의 눈에 장철린은 하나의 신비적 존재였다. 이 사람 여타의 범인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 나 자신도 이해 못할 크나큰 이상 같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있는 것 같다. 낙수범은 약간 뒤로 쳐져 걸었다. 앞서가는 장철린의 헌칠한 뒷모습은 유난히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용대인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이 가슴 속에 확고히 비늘을 세우는 것을 느꼈다. 이때 장철린은 걸음을 멈추며 돌아보았다. 이제 거의 산을 내려온 것 같소 낙형. 그렇군요. 낙수범은 왠지 장철린의 눈이 태양빛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부심을 느껴 시선을 떨구었다. 갑시다 낙형. 예. 낙수범의 말투는 어느 때부터인가 존칭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나란히 상기슭을 내려갔다. 한데 얼마쯤 가둘까. 그들이 한 그루의 나무 밑을 지나칠 때였다. 번쩍. 무엇인가 금빛 광채가 나뭇가지 위에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뻗었다. 그것은 낙수범의 목을 노리고 뻗어왔다. 낙수범은 흠칫했다. 하나 그는 가볍게 상반신을 기울여 피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금빛 광채 아니. 황금의 줄과 같은 기형의 무기는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더니 그의 손목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읏. 낙수범은 경악했다. 황금줄의 놀라운 변화를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당하고 만 것이었다. 이때. 놈. 허공에서 컬컬한 음성이 들려오며 한 명이 벼락처럼 내리며 낙수범의 정수리를 공격했다. 낙수범도 더 이상 당하지는 않았다. 그의 남은 한 손이 칼처럼 빳빳이 일어서며 위를 향해 날았다. 헝. 두 개의 육장이 맞닿는 순간 폭음이 일며 낙수범은 손이 시큰함을 느꼈다. 대단한 고수호. 이때 인형은 허공 중에서 빙글 회전하며 장철린과 낙수범 사이에 내려섰다. 나타난 인형은 단위제 바로 그였다. 주점에서 금월산의 대화를 보고 달려온 그는 금월산을 헤매는 장철린을 발견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단도도. 장철린은 그를 발견하고 기쁨에 탄성을 바랬다. 얼마 만인가. 해남도 이후 북경에서 헤어진 이후 그를 처음 만난 것이었다. 단위제도 활짝 웃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으허허헛. 용대인 오랜만입니다. 이어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 조화성놈을 해치우고 이야기하겠소이다. 장철린은 그제서야 그가 낙수범을 공격한 이유를 깨달았다. 낙수범의 자해 때문이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단더독 오해하지 마시오. 저분은 나를 도와준 분이오. 단위제는 막 공격하려다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철린은 빙글에 웃으며 그에게 대충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단위제는 그제서야 입맛을 쩍쩍 다시며 낙수범의 한 손을 감은 황금포승을 풀어주었다. 그의 성격은 본래 능글맞으면서 태활하다. 그는 낙수범의 어깨를 찼다. 미안하오 젊은 친구. 낙수범은 빨갛게 흠집이 잡힌 손목을 주무르며 고소지었다. 상관없소이다. 단위제는 너터로 춤췄다. 허허헛 젊은 친구는 이 단위제의 생명의 은인인 셈이오. 낙수범은 어리둥절했다. 허허 만약 젊은 친구가 내 손바닥에 머리가 납작해져 저승으로 갔다면 나는 용대인을 도와준 사람을 잘못 죽인 셈이 아니오. 그런 내가 어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소. 헛헛한데 젊은 친구가 멋지게 내 공격을 막았으니 그대는 동시에 두 명의 생명을 구한 셈이오. 낙수범은 그만 어이가 없었다. 그는 고소를 지으며 내심 중얼 거렸다. 정말 못 말릴 대단한 입심에 늙은 이로군. 이때 단위제는 문득 장천린을 응시하며 눈썹을 찌푸렸다. 한데 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기에 대인께서 그 화려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이 꼴이 되셨습니까?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웃은 거에 걸레 쪽이 되다시피 했고 거기에 피와 황토홀기 잔뜩 묻었으며 머리카락과 심지어 눈썹마저 그을려 있었다. 말도 마시오 단도도. 이번 겪은 일에 비하면 해남도의 일은 천국의 유람 정도가 될 것이오. 장천린의 말에 단위제는 눈을 크게 떴다. 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기에? 장천린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간의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물론 대충 간추려 가면서 요점만 이야기했으나 정작 듣는 당사자인 단위제로서는 온통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 뿐이었다. 마침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침중하게 말했다. 으응. 정말 대단한 놈들이군요. 개봉부가 불과 코앞 수십 리도 안 되거늘 이곳에서 이런 큰 싸움을 벌이다니. 문득 그의 눈에서는 한 가닥 은은한 노기가 서렸다. 난세가 되니 법도 필요가 없군. 단위제 그는 관인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살며 법을 수호하는 그의 생리의 무림이란 세계는 일종의 광인이며 무법자들로 비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은은한 분노심을 노출시킨 것이었다. 장천린은 그런 그의 심중을 이해하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덧 금월산 아래까지 이르렀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문득 지축을 울리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백 개의 기마병들이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잠시 후 다가왔다. 깃발과 복장으로 그들이 광군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완전 무장한 개봉구 중에 광군들이었다. 그들은 장천린 등 사민을 발견하더니 그대로 포위해버렸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그 즉시 참수하겠다. 우렁찬 음성이 들렸다. 기마대의 선도 한 명의 갑주를 입은 위풍당당한 장수가 그들을 노려보며 외친 것이었다. 이때 단위제는 눈썹을 꿈틀했다. 명색이 관부에 있다는 놈들이 일이 터진 지 언제인데 이제서야 출동하니 한심한 일이구나. 이때 장수가 위험있게 자신을 소개했다. 본인은 하나맹성도사의 장군 곽추경이다. 그대들을 체포하겠다. 그는 우렁차게 말했다.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시키겠다. 이때 낙수범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목을 움켜지며 장천린을 응시했다. 하나곱 그는 흠칫했다. 장천린은 너무나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단위제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매우 용맹스러운 친구군. 금월산에 화재가 난 것은 어젯밤 자시 경의관을 이제 와서야 출동하여 큰소리치다니. 곽추경 장군은 눈썹을 곤두세웠다. 내놈들 모습을 보니 금월산 화재의 범인인 것이 틀림없다. 이어 그는 관병을 향해 외쳤다. 당장 체포하라. 이때 단위제는 안색을 싸늘하게 굳히며 말했다. 곽추경.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마라. 너 따위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내 당장 하나맹성 도즈위사 자문격을 찾아갔다 지겠다. 그 말에 곽추경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도즈위사 자문격 그가 누군가. 정의 품에 극구한 신분의 인물로서 하나맹성의 모든 병권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인물. 그는 개봉구의 지부대인 정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위치와 대관이 아니던가. 한데 눈앞에 떨거지 같은 늙은이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다니. 곽추경의 얼굴에 추상같은 노화가 어렸다. 이제 보니 미친. 하나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때 단위재가 소매 속으로부터 하나인 리을 사각형패를 꺼내어 내밀었기 때문이었다. 곽추경의 위풍당당하던 얼굴이 무참하도록 일그러졌다. 그는 안색이 백지창처럼 창백해지더니 급히 말해서 뛰어내렸다. 그는 황토바닥에 그대로 엎드렸다. 이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곽추경이 동창의 대형관을 보옵니다. 단위재는 차분한 음성으로 비웃듯이 말했다. 곽추경 조금 전 그 위세를 다시 한번 부려보아라. 곽추경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죽.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전신을 떨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동창 금일이와 더불어 황제의 직속특무기관. 대명 초기부터 관리들에게는 동창의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모관 반역 등의 주무자 및 그 관련자들 체포 처단하는 일을 맡은 비밀기관으로서 그들의 권력은 황실내의 황족은 물론 그 어떤 직군의 고관이라도 꼼작을 할 수가 없다. 동창의 대듬은 곧 황제에 대항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동창 그 무서운 조직 그것도 동창의 대형반이 나타났으니 곽추경은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너무나도 딱한 모습이었다. 장철림과 낙수범은 그의 모습에 그만 환멸과 함께 쓴 웃음을 지으며 동시에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때 단위제는 음성을 약간 부드럽게 했다. 곽추경. 예. 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봉구 지부대인에게 연락하여 군사를 출동시키도록 하라. 군병 1만을 모아 이 금 월산을 포이토록 한다. 곽추경은 떨리는 음성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게. 습니다. 흠 너의 행동으로 보아 아까에 그 무례함을 묻든지 안 묻든지 할 것이다. 그 말에 곽추경은 마치 특사라도 받은 듯 급히 일어서더니 분명 한 소장에게 뭐라고 빠르게 지시했다. 그러자 곧 40여 기의 인마가 즉시 개봉구를 향해 질주해 갔다. 단위제는 이제가의 장난스러운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추상같은 얼굴로 곽추경에게 계속 뭐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장철리는 뒷짐을 지고 선체 하늘을 응시했다. 낙수범은 놀라움이 가시지 않고 있었다. 그는 경희의 눈으로 단위제를 바라보았다. 저. 평범한 노인이 동창의 대형반이라니. 두두두두. 관도 폭우가 내린 관도는 온통 질척거렸으나 수십 개의 기마대는 거침없이 달렸다. 단위제의 위풍의 영향력으로 인해 장철린과 낙수범 등은 기마대의 호의를 받으며 개동부로 향하고 있었다. 관병의 호의를 받는 중앙 3위는 말머리를 나란히 하며 달렸다. 단위제는 문득 장철린의 곁으로 말을 달리며 입을 열었다. 이건 추측입니다만 조화성이 아무리 강한 단체라 해도 이런 큰 싸움을 대봉구 근처에서 벌여 관부를 들썩일 정도로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장철린도 그 말에 탄식을 했다. 동감이요. 아마 대봉구의 고관이 조화성과 내통을 하여 이번 일에 간섭을 하지 않도록 묵계가 이루어졌을 것 같소이다. 이때 곁에서 듣고 있던 낙수범이 이해가 가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군사를 출동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제는 그를 보며 희족 웃었다. 하나 그의 말은 논리가 정연했다. 그것은 간단하네. 아예 군사를 출동시키지 않으면 상부의 문책이 있을 것이네. 그래서 지금쯤은 금월산의 일이 대충 마무리 되었으리라 보고 뒤늦게 나선 것일 걸세. 아니면 애초 조화성과 약속하여 출동 시간을 정해놓았던가 말이네. 아. 낙수범은 탄성을 바랬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짧은 식경과 생각을 자책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이때 단위제는 쓰디슨 고소를 지었다. 한데 그 바람에 오히려 득을 본 사람은 신산이네. 조화성만 더 큰 피해를 본 셈이네. 차라리 일찍 군사를 출동시켰으면 신산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났을 테니까 말일세. 장천리는 묵묵히 말고삐만 잡고 말을 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어렸다. 무림은 예로부터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관부를 피해왔다. 하나 오늘날의 강호현실은 어떤가. 무림과 관부는 결탁되고 있었다. 그것은 상호간에 분명 막대한 은자가 거래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결국 세상은 철저히 썩어 있는 셈이다. 장천리는 문득 고개를 돌려 자신이 하루 동안 온갖 고초를 겪었던 금월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한가닥 몽환같은 감회가 어렸다. 고생은 무척 많이 했어도 깨달은 바가 무척 많았던 곳이다. 그는 탄식했다. 하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장소다. 장천리는 어젯밤의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정력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것은 붉은 선혈의 피보라여 후각을 비트는 피비린내였다. 금월산 점차 그 산의 자태는 안개에 가려 희미해지고 있었다. 93회. 종체로 승부는 나지 않았다. 벌써 백여초 사문도의 중병기 삼천국은 가히 패도적인 기세로 태사독을 공격했다. 하나 태사독 또한 조화성의 제의인자답게 그의 기병인 데라상환은 눈부신 금빛 광채를 뿌리며 신랄무비하게 포물선을 그렸다. 카칵. 불꽃이 일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귀청을 찢을 듯이 울렸다. 삼천국대 데라상환 그것은 어찌 보면 절묘한 배합이었다. 화는 비록 가벼운 병기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묘용이 잊었다. 먼저 둥근고리의 면은 구슬처럼 매끄러워 아무리 날카로운 병기라 할지라도 닿으면 미끄러져 퉁견하고 만다. 중병을 대할 때는 그 무게로 밀리는 단점이 있으나 태사독 같은 절세고수라면 등이 중후한 내공으로 그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싸움은 막상막하의 국면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 싸우면 싸울수록 태사독은 내심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20을 갓 넘은 일개 청년이 자신과 마술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이다. 천하에 이런 고수가 존재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한편 사문도 역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조화성. 과연 명분 허전이다. 이런 자를 수화로 거느린 영모. 진정 가공할 인물이 아닌가. 칵. 칵칵칵. 불꽃이 풍겼다. 다시 150초가 지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금도 지칠 줄을 몰랐다. 하나 점차 사문도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는 한이 없겠다. 위험하지만 모험을. 다음 순간 사문도는 삼첨극을 몇 바퀴 회전시더니 신형을 허공으로 무섭게 도약시켰다. 이어 가속도가 붙은 삼첨극을 그대로 태사독의 정수리로 내리쳤다. 태사독은 죄수의 환으로 막았다. 칵. 칵. 불꽃과 함께 삼첨극은 그대로 퉁겨나갔다. 하나 사문도는 재빨리 움직이며 이번에는 정광석화처럼 그의 심장을 노리고 찔렀다. 슉. 가공할 빠르기였다. 삼첨극의 끝이 번뜩하는 순간 이미 심장에 닿아갔다. 하나 그 순간 태사독의 입가에는 오히려 득의 미소가 어렸다. 걸려들었다. 흐흐흐 애송이놈. 환해 감기에 스스로 뛰어들다니. 철컥. 삼첨극의 끝이 태사독의 환해 고리 속에 걸렸다. 일단 고리로 걸자 태사독은 고리를 비틀어 단단히 삼첨극을 얼검했다. 순간 그의 우수의 환으로 그는 삼첨극의 중간 부분을 내리쳤다. 칵. 그대로 삼첨극의 허리 부분이 동강났다. 극의 창날 부분은 극히 강한 쇠였으므로 허리 부분은 약했던 것이다. 흡. 사문도의 안색이 급변했다. 반동강난 삼첨극은 쓸모가 없었다. 그는 급급히 뒤로 물러났다. 하나 그 순간 태사독은 고리에 낀 삼첨극을 던져버리고 대라상 환을 교차시키며 무섭게 사문도에게 접근하여 그의 양어깨를 강타했다. 윙. 강기가 먼저 쇄도했다. 사문도는 급급히 뒤로 물러났다. 그는 동시에 등 뒤에 맨 집단에 싼 물건을 집단째 꺼냈다. 그것은 일월상극이 들어있는 집단이었다. 그는 집단을 풀지도 않고 그대로 무섭게 쇄도하는 태사독을 향해 공격했다. 흥. 태사독은 냉소했다. 그는 쌍환으로 집단을 막았다. 하나 어찌 알았으랴. 그것이 그의 일생일 때 최고의 실수였으니.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그는 하고 말았다. 삼첨극을 상대할 때는 워낙 삼첨극이 중병이므로 그는 자연 손목의 진력을 극도로 기울였었다. 하나 상대가 무언지 모르나 집단으로 보이는 물건으로 공격하자. 자연 약보는 마음에 손목의 힘이 반품쯤 줄어들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카. 앙. 집단과 환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렸다. 그 순간 집단이 갈갈이 찢어지며 그 속에서 엉성한 모양의 일월상극이 드러났다. 으. 태사독의 양손바닥이 찢어지며 피가 튀었다. 동시에 좌수에 금환이 박살이 나며 날아갔다. 크. 엄청난 진동과 충격의 태사독은 귀로 주르르 오고나 밀려나갔다. 사문도의 음산한 음성이 그의 윙윙거리는 고막을 울렸다. 태사독 그대는 졌다. 위잉. 일월상극이 풍차처럼 회전하며 그를 공격했다. 칭. 우수의 금환으로 막았으니 삼첨극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태사독의 금환은 여지없이 날아가 버렸다. 크. 으. 태사독은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쳤다.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의 징기가 역류했으며 시야가 흐려졌다. 그 순간 무엇인가 눈앞에서 번뜩하며 파고들었다. 크. 으. 그의 신형이 급격히 앞으로 푹 꺼겨졌다. 그의 심장은 일월상극의 앞쪽인 일극에이해 그대로 관통당해 찢어진 것이 아닌가. 태사독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 동시에 딱 벌린 입으로부터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나왔다. 이. 이런. 터무니없는. 그는 자신의 가슴에 쑤셔박힌 엄성하고 볼품없는 모양의 일월상극을 내려보며 회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이때 사문도에 착 가라앉은 음성이 그의 고막을 울렸다. 고수끼리의 싸움에서는 일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 축. 사문도는 일월상극을 당겨 뽑아냈다. 크. 태사독은 약간 앞으로 끌려오다. 휘청 신형을 흔들었다. 그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그곳으로부터 피 분수가 솟구쳐 나왔다. 그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신형을 흔들었다. 미. 믿을 수 없다. 나. 나. 태사독이 한. 언도 패해본 적이 없는 내가. 내가. 그의 불신에 찬 자생 눈동자가 빙그르르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지 사문도가 아닌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최후의 말을 했다. 저. 졌다. 깨끗이. 후웅. 마침내 거목이 쓰러졌다. 조화성 제30마전의 전주인 천왕 태사독 그가 쓰러졌다. 영원히 쓰러질 것 같지 않던 거목이 한순간에 붕렬되고 만 것이다. 사문도는 차분한 눈으로 태사독의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나 잠시 후 그는 일월상극을 등 뒤에 매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강했소. 아마 내 평생 당신 같은 고수는 몇 번 만나기 힘들 것이오. 하나 당신은 강한 만큼 자신을 너무 믿은 것이 치명적 실수였소. 사문도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하나뿐인 금안을 집어들어 태사독의 가슴 위에 놓아주었다. 이어 그는 태사독의 시신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당신은 위대한 고수였소 태사독. 말을 마친 순간 그는 몸을 돌려 타구봉 아래를 향해 서서히 걸어 내려갔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토록 자욱하던 안개도 태양에 밀려 서서히 열버지고 있었다. 태사독의 죽음 비록 그의 죽음을 본 사람은 없었으나 조화성의 무서운 주축인 그의 죽음이 이루어진 타구봉 타구봉은 태양 아래 그 나타의 등 같은 봉우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온통 처절한 혈전의 잔재를 보이며 xxx 아 아 아 상관수와 그녀는 죽은 듯이 누워 있다가 갑자기 침상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 처절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아 아 아 이곳은 개봉군의 용문전장 상관수와를 간호하던 신야들은 갑작스런 사태에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했다. 아 상관수와의 입가에는 선열이 한가닥 흘러내리기까지 했다. 이때 비명소리를 듣고 방안에 이 인이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용문전장의 장주인 상관홍과 검선생이었다. 수아야 상관홍은 급히 부르며 상관수와를 잡으려 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대인 급히 검선생이 그를 제지했다. 왜 그러시오 검선생 딸아이가 하나 검선생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상관수와의 두 눈을 똑바로 직시했다. 상관수와의 커다란 두 눈은 크게 떠져 있었는데 그 눈에는 공포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다시피 하고 잊었다. 입에서는 선열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으아 상관수와는 침상에서 상관신만을 일으킨 채 마구 몸을 요동쳤다. 그녀의 가슴 옷이 그 바람에 찢어지며 배곡같은 저가슴 일부분이 드러났다. 이때 검선생이 상관홍을 끌어당기며 흠칫 몸을 떨었다. 저것은 상관수와의 저가슴 중앙 부분 그곳에 은은한 손가락 하나 정도의 붉은 흔적이 있었다. 이때 상관홍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검선생 대체 어찌해야 좋소. 검선생은 마음을 가다듬고 담담히 물었다. 안심하십시오. 상관수는 곧 제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상관홍은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뜻이오. 검선생은 담담히 말했다. 상관수의 심령을 제압한 인물이 조금 전 죽었습니다. 심령이 그와 연결되어 있기에 그가 죽는 순간 상관수저도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 이제는 괜찮을 것입니다. 상관홍은 불신과 함께 행여나 하는 마음에 기대감을 가졌다. 그는 딸이 무사하는 것만이 그의 전부였다. 수아야. 그는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상관수와의 몸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부르르 떨렸다. 그녀의 두 눈은 아직도 흐리고 탁했다. 하나 그녀는 잠시 후 반응을 보였다. 아. 어. 님. 님. 실로 감탄스러운 순간이었다. 오. 수아야. 상관홍은 와락 상관수아를 끌어안았다. 상관수아의 흐릿하던 눈도 다시 예전에 활달하고 총기어린 눈빛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검선생은 그 모습을 뒤로하고 밖으로 몸을 돌려나갔다. 하나 그의 두 눈에는 당혹감이 어리고 있었다. 그는 깊은 의혹에 잠기고 있었다. 제갈사는 분명 아직 태사독을 공격하지 않았다. 한데 어떻게 태사독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검선생의 미간이 깊이 주름 잡히고 있었다. 허나 분명 누군가가 태사독을 죽였다. 대체 그가 누구란 말인가. 검선생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천하에서 태사독을 죽일 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5명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선생의 반쯤 센 눈썹 끝이 파르르 떨리며 매섭게 치켜올라가고 있었다. XXX. 태사독이. 죽었다고. 예. 여우혈성의 순회 광묘염의 보고를 접하고 신산 제갈사는 곤혹을 느꼈다. 그의 지혜로운 두 눈에는 불신의 빛이 어렸다. 그럴리가. 어떻게 죽어있느냐. 광묘염도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누군가와 심한 격전을 치른 듯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상흔으로 보아 중병기에 당한 듯 했습니다. 심장을. 그것도 중병기에. 제갈사의 눈에 회의의 빛이 들어찼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체. 누가 죽였단 말이냐. 광묘염도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 미루어 짐작한데. 금월사 주위에서 발견된 조화성 고수 100여 명을 몰살시킨 자와 동일이니 두십습니다. 음. 제갈사는 침중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그는 가라앉은 음성 으로 물었다. 마교의 천마구예를 사용하고 만자 혈폭륜을 사용한 인물 말인가.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갈사의 머리는 일시지간 혼란스러워졌다. 마교의 무공과 마교의 무기를 사용하는 자가 조화성을 공격하다니.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아무리 하늘의 두뇌를 지닌 신산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은 도저히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가 만일 우리의 적이라면 우리는 제2의 연물을 맞이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천안은 더욱더 난세의 폭풍에 휘말리리라. 제갈사의 표정이 문득 기이해졌다. 하나. 그가 조화성의 적이라면. 제갈사는 입을 열었다. 무형. 예. 당장 수아들과 함께 금월상 근처를 샅샅이 수색해라. 태사독을 죽인 인물을 찾는다. 그를 찾으면 가장 정중한 최상의 배우로 그를 모신다. 절대 실수하거나 결례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예. 광무염은 그의 뜻을 알았다. 곧 그는 날개를 펼치며 허공으로 치솟아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후 제갈사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조화성의 적이라면 우리 측으로 포섭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는 셈이 된다. 그를 통해 마교의 무공을 익히 연무의 약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연무를 비롯한 조화성의 절정 고수들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갈사의 심중에는 벌써 하나하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의문의 변수로 나타난 신비인물 마교의 무공을 쓰면서도 조화성을 대적하는 그 인물 만일 그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만사는 극히 유리하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제갈사의 두뇌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하나고 그는 그 계획을 일단 유보시켜야만 했으니. 배기무사 한 명이 전서구를 가져와 그의 손에 바친 것이었다. 전서구의 다리에는 급히 쓴 편지가 묶여있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갈사의 표정이 변했다. 개봉구 지구대인 황보인이 군사 1만을 금월산으로 출동시켰습니다. 급히 배피 바랍니다. 음. 제갈사는 뜻밖의 일에 부딪혀 눈살을 깊게 찌푸렸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어차피 태사독이 죽은 이상 이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더욱이 관보와 충돌하는 것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비록 태사독을 죽인 신비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제갈사는 결정을 내렸다. 육자경. 예. 황성마권의 순회 육자경이 대답했다. 철수해라. 가장 빠른 시각 내로 이 금월산에서 철수한다. 야후 혈성에게도 연락하여 수색을 포기하고 이곳을 뜨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육자경은 즉시 몸을 돌려 사라졌다. 금월산 태양은 중천에 떠올랐다. 간밤에 악몽을 씻어버리려는 듯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었다. 이곳의 사상자는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하나 어쨌든 태사독의 죽음으로 싸움은 결말을 지었다. 하나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이 금월산의 혈겁이 장차 몰고 올 엄청난 미증류의 대살륙을. 이제 그것이 점차 폐동하기 시작했을 분이라는 것을. 제 94장 까마귀의 딸. 개봉구는 하나 맹성의 중심부나 다름없는 곳이다. 개봉을 다스리는 지구대인 황보인 외에 거쳐 개봉 전체로 뻗치는 모든 권력이 시작되는 곳이다. 지부는 정사품에 해당하는 높은 지방장관이다. 그 중에서도 개봉의 지부는 여타 지부와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닌 고관인 것이다. 개봉지부의 후원 따사로운 햇살이 잘 가꾸어진 화원을 비추고 있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인공가산을 비롯하여 연목과 정자소축 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었다. 일반인은 들어가 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 xxx 장천리는 방안에서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그가 걸친 옷은 비단 옷이었고 허리에는 황금요대를 둘렀다. 검은색의 비단현에는 그가 즐겨 입는 색으로 그의 긴 머리 칼과 좋은 조화를 이룬다. 머리를 잘 빗어든 뒤로 넘긴 그의 모습은 산뜻하다 못해 탈속할 지경이었다. 그는 금월사에서 입국 개봉집으로 온 후 상처를 치료받고 목욕을 했다. 이곳 지구대인인 황고인은 분해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을 보내주어 상처는 깨끗이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새롭게 단장한 장천린의 모습은 관옥같이 준수했다. 그가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5일이 지났다. 원래 장천린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별로 찬동하지 않았다. 지구대인 황고인 그는 하남성 내에서 공공연히 소문난 탐관올이었다. 성품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으나 워낙 탐심이 많고 재물을 좋아했으며 여색도 즐겼다. 그는 상부에 상납을 하기 위해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는 전형적인 탐관올이었다. 그렇기에 장천린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 거듭 단위제가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머무르게 되었다. 지구대인 황고인 그가 장천린에게 대하는 예우도 가히 갸륵할 지경이었다. 그는 온갖 세심한 대까지 신경을 써서 시중들게끔씩 여들에게 제시했으며 무엇이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대령했다. 만일 황고인의 장천린의 아들이라면 그는 단연코 효자감이었다. 하나 실상 그 이유는 단위제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듣기만 해도 으스스한 황실의 특무기관 동창의 대형관이라는 엄청난 직분을 가진 단위제 산천초목도 떨게 하는 위치의 단위제가 장천린을 대하는 패도는 마치 상전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눈치가 지나치게 빠른 황고인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장천린을 황족쯤으로 앓은 것이었다. 또한 장천린의 기도가 워낙 뛰어나 그의 확신은 점점 더 굳어지기만 했다. 이런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황고인은 황족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자신의 관리생활이 문제가 많은 을 그 자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그는 장천린을 마치 황자나 되는 듯이 극진히 모셨다. 장천린은 방을 나섰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별원으로 황고인이 절대로 타인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다. 방문 밖에는 두 명의 아름다운 시녀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장천린은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희들은 아침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시녀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장천린은 담당이 말했다. 나는 허리를 싫어한다. 너희들은 물러가거라. 그러자 시녀들은 크게 당황하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대. 대인님 천비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만약 대인께서 저희들을 물리치시면 저희는 지구대인께 크게 문책을 받습니다. 장천린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그대로 걸어나왔다. 별원 밖은 극한 정취가 풍기는 화원이었다. 각가지 꽃들이 가꾸어져 있어 화양이 청하했다. 장천린은 화원 사이에 서로를 걸으며 내심 중얼거렸다. 단돗은 아침 일찍부터 어디로 갔을까. 문득 그는 한 사나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계목은 좀 늦는다고 했지. 차라리 잘 된 셈이다. 일찍 와서 내 모습을 본다면 계목의 성격상 무척이나 스스로를 자책할 것이다. 그는 천천히 화원을 거닐었다. 얼마쯤 가자 인공호수가 나타났다. 호수 무름바닥이 비칠 정도로 맑고 파랗게 빛나고 있었고 이름 모를 고기들이 유형하고 있었다. 인공호수의 가운데에는 정자가 있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정자로 통하는 길은 호수로부터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장천리는 구름다리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 일반 백성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곳이다. 호수에서 유형을 하는 이름 모를 고기들만 해도 그렇다. 그것은 중원에서 볼 수 없는 이방의 징계한 물고기들이었다. 만일 그 값을 따져본다면 일반 백성들은 필시 졸도를 하고 말리라. 장천리는 상인이었기에 어떤 것이든 그 값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황보인의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생각하고는 탄식했다. 그런 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다니. 한대 이때였다. 띠. 띠. 딩. 문득 청아한 금웅이. 그의 귓전에 감미롭게 흘러 들어왔다. 음. 장천리는 호기심을 느꼈다. 음 그것도 금이라면 이미 그는 대가의 수준이었다. 잠시 귀를 기울여본 그의 얼굴에는 은은히 놀라움이 일어났다. 대단한 솜씨다. 탕금 솜씨로는 소옥을 제일로 뽑았는데 이 정도면 결코 그녀의 아래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낫다고 할 수가 있다. 이때 금음에 맞춰 한가닥 청아하고 아름다운 옷굿을 굴리는 듯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양자강 언저리 밤에 떠나는 손님을 전송했나니. 단풍인 물들고 무럭새 꽃 튀게 핀 쓸쓸한 가을 날이었네. 흡사 계류가 흐르듯 감미롭고 청아한 음성의 노래소리는 금음에 맞춰 마치 꿈결처럼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며 들려왔다. 저것은 비파행. 장천린의 안색이 굳어졌다.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과거에 비파행을 유난히 좋아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영상처럼 떠오른 것이었다. 옥교. 그녀가 자주 부르던 노래. 그렇다. 백거이의 비파행을 취옥교는 유난히도 좋아해뒀다. 장천린의 표정은 감회에 젖었다. 다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술에 취해도 즐거움은 없고 쓸쓸한 마음 그대로 지닌 채 이별하려는데 그때 끝없는 장강수면에 달이 떠 그 그림자 물결에 젖고 있었네. 장천린의 눈빛이 몽롱해졌다. 그래 옥교의 노래는 일품이었지. 그녀는 항상 내 곁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했지. 나는 그녀의 노래소리에 맞춰 탕금을 하고. 노래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때로는 꽃 아래서 한가로이 우는 꾀꼴새 소리 같고. 때로는 얼음 밑을 흐느끼며 흐르는 샘물의 여울소리. 장천린의 내리에는 문득 과거의 한자락이 떠올랐다. 금백만의 망금산장에서 금백만이 죽기 직전. 그는 역시 비파행을 듣고 있었다. 그때 이를 장천린은 너무나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장천린은 노래소리를 들으며 내심 중얼거렸다. 누군지 모르나 너무도 음성이 옥교와 비슷하구나. 장천린은 비파행의 노래가 바로 호수 한가운데의 정자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덧 그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구름다리로 옮기고 있었다. 정자 그것은 규모가 꽤 커. 한 채의 소축이나 다름없었다. 장천린은 금웅과 비파행의 노래에 이끌려 마침내 소축 앞에 이들었다. 소축은 아름다웠다. 화려한 반청과 옥으로 만든 풍경이 추녀에 매달려 있었다. 지붕은 팔각이었고 푸른 유리기화였다. 문 대신 구슬주령이 쳐져 있었고 주령 사이로 은은히 한 여인의 그림자가 신비스럽게 비치고 있었다. 비파행을 듣는 장천린은 자신도 모르게 주령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 그는 멈칫하며 내심 탄성을 바랬다. 소축 안에는 한 명의 미녀가 비스듬히 칠형금을 껴안은 채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일신에는 화의를 입었고 머리는 공장으로 틀어올리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장천린은 눈이 부신 느낌이었다. 배곡같은 피부와 뚜렷한 오관. 비록 최옥교처럼 성숙한 면은 없었으나 화려한 미녀였다. 특히 사슴을 닮은 듯한 큰 눈과 갸냘픈 체격은 화려함 속에 내의 잔함과 섬세한 느낌을 주었다. 문득 탕금 소리가 뚝 멎었다. 미녀는 놀란 듯 느닷없이 들어선 침입자를 보고 큰 눈을 떴다. 왠지 서글퍼 보이는 눈에는 의아함이 어려있었다. 누구? 신까요? 아름다운 음성은 의외로 차분한 느낌을 주었다. 아차! 장천린은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여인의 처소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니 그 얼마나 신뢰인가? 그는 얼굴을 밝히며 가볍게 폭권했다. 신뢰했소이다. 소저의 탕금 소리에 취해 그만 소생도 모르게 이곳으로 왔소이다. 소저의 흥을 깼다면 용서하시오. 그럼 장천린은 즉시 몸을 돌렸다. 이때 멍하니 그를 바라보던 미녀는 급히 말했다. 잠깐만요. 장천린은 몸을 돌렸다. 화이미녀는 18세쯤 되어보였으나 그 선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더 애 땐 느낌이 들었다. 화이미녀는 아름다운 두 눈에 선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녀는 공자님을 처음 배운 듯 하운데 어떤 분이신지요?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며칠 전 지구대인의 초청으로 이곳에 묵는 사람이요. 아. 화의 소녀는 탄성을 바랬다. 이제 보니 아버님의 손님이셨군요. 아버님. 장천린은 흠칫하며 물었다. 그럼 소저와 황보대인과는 어떤 관계이시요? 화의 미소녀는 약간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소녀의 이름은 황보설련이라 하옵니다. 지구대인께서는 소녀의 부친이 되십니다. 아. 장천린은 가볍게 탄성을 바랬다. 실로 뜻밖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 탐욕에 눈이 먼 관리의 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있다니. 장천린은 내심 고소 짓고 있었다. 매우 어울리지 않는 분여군. 95 두 사나이. 사람의 신경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그의 오차림이다. 여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머리를 새로 만진다던가 장신구를 새로 고르기도 한다. 남자의 경우는 옷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기호품을 다른 것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낙수본 그의 옷차림이 달라졌다. 그는 조화성 제3신마전의 복장인 자에를 벗어던지고 대신 황해를 입었다. 다만 옷 색깔만 달라졌을 뿐인데도 그의 모습은 크게 달라 보였다. 또한 그는 부러뜨린 판관필 대신 패검을 차고 있었다. 그는 개봉지구의 부중뜰에서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상처도 거의 완치되어 가고 있었다. 관병들은 그를 보면 공손히 인사를 했다. 낙수범은 내심 쓴 우듬을 금치 못했다. 그는 역시 그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이유가 단 위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그것은 3년간 몸 담았던 조화성 일 때문이었다. 그는 소문을 들었다. 조화성 제3신마전의 전주 천왕 퇴사독의 죽음 그리고 자연구살의 순회인 탐무종도 죽었다는 것을 들었다. 무림은 진동하고 있었다. 무림의 절대세인 조화성 이 금월산에서 신상과 부딪혀 배폐하였다는 소문은 삽시에 무림을 경동시켰다. 무림인들은 크게 술렁거렸다. 조화성의 참패는 향후 무림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모두 전정긍긍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문 중에는 한 가지 기이한 것이 있었다. 태사독을 죽인 것은 신상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한 신비이니까. 그는 태사독뿐만 아니라 단신으로 조화성의 고수 180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런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또한 새칭 그이를 일컬어 무림인들은 악마의 혈우겁이라고 불렀다. 태사독을 죽인 자는 얼굴도 나이도 정체에 관한 모든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소문을 모두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더더욱이 낙수범은 추워도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태사독이 어떤 인물인가. 태사독이 무명고수에게 당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태사독의 무서운 무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낙수범으로서는 도저히 그 소문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진정한 무공으로만 따진다면 신산도 태전주의 적수가 될 수 없다. 한데 어찌 무명인 따위가 태전주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분명 그 소문은 잘못된 것이다. 낙수범은 고개를 흔들며 걸었다. 그러다 문득끈은 흠칫했다. 바로 앞쪽으로 한 명의 짙은 가리를 걸친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다. 약간 마른 듯한 얼굴 눈은 전주의 적 가진중이 감사합니다.